오늘부터 이제 한 3개월 동안 진울스님의, 모구자 진울스님의 수심결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진울스님 하면 한국불교의 중흥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중요하신 스님이시고요. 이 수심결이라는 책은 이 모구자 진울스님께서 선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선불교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입문서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당시 고려불교 11세기 당시의 불교가 좀 선과 교가 좀 나뉘면서 좀 다투기도 했었고 사회적으로도 좀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스님께서 그 정의 경일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사운동을 하시면서 불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선불교의 본래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바른 불교, 발견은 바른 깨달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치 아래에 바른 선을 또 다른 다양한 교정들을 선으로써 회통하는 선교를 회통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써 이렇게 수심결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우리나라 사회도 좀 어수선하고 또 불교계 내부적으로도 어수선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막 그랬듯이 이런 시국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가르침으로써 회통하는 이런 수심결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아마 인트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아주 깊은 교학적인 해석을 하거나 학문적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해서 선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 수심결이라는 가르침을 우리 삶과 연결해서 불교는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선불교 하면 되게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선불교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참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불교도 상당히 많은 대장경을 다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불교 자체가 상당히 심플한 공부거든요. 우리들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플한 답입니다. 선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 쉬워서 어렵다고 느낄 만한 그런 쉬운 가르침이 사실은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서설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요. 이제 바로 오늘 본문부터 조금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 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 번 달아봤는데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를 구하라. 한 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킨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는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삼계 이 세상을 말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상 온 우주 전체 존재가 살고 있는 곳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렇게 나누어 온 것이죠. 이걸 삼계 육도라고도 해서 조금 더 또 다르게 나누면 육도윤회라고 하듯이 우리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인간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육도를 윤회한다. 삼계 육도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이렇게 본 것이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방편이라는 말을 쓸 텐데 불교의 모든 경전과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말로 표현된 모든 것은 전부 다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평생을 법문을 설하셨지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도 진실된 말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방편의 가르침이다. 어떤 방편이냐? 우리들이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방편. 그러니까 방편은 사람마다 묶여있는 게 다르니까 사람마다 집착해 있는 게 다르니까 사람마다 괴로워하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묶여있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있는 이유는 불교가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생들이 무수히 많고 그 무수히 많은 중생들의 분별망상이 너무나도 무수히 많다 보니까 중생들의 분별망상에 대응해서 그 분별망상을 하나씩 다 깨뜨려주는 방편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의 분별이 많으면 법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방편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이 뭔가 불교는 너무 교리도 복잡하고 경전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움이다. 경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분별망상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걸 깨주기 위한 것이니까. 이 세상을 삼계, 육도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세상은 육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 어떤 단계의 세계가 있겠구나. 수직적으로 육계 6천이 있고 하늘 세계가 있고 또 색계 2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겠구나. 아, 그러면 그 각각의 천상세계마다 어떤 신들이 살고 있을까? 나는 언제쯤 그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합니다. 또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살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착한 일도 했지만 하나하나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곱씹어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육도 가운데 어디로 가게 될까? 하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연세가 조금씩 드시면 드실수록 내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면 어쩌지? 내가 살아있으면서 잘못한 것도 많은데 죽고 나서 잘못된 곳으로 떠나면 어떨까? 가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접하면서 상당히 놀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무엇을 하든 이 죄의식 두려움을 내면에 딱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착한 일을 겉으로는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죄의식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땐 남들이 나를 너무 착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내 내면에서는 그게 무조건 좋게만 남들을 위해서 100% 이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면 나도 좋으니까 나도 나름의 계산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한 건데 남들은 너무 좋게 해 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일조차도 미진한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이 있을지인데 하물며 좀 인생에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의식에 묶여서 살겠어요? 그러면 자유롭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과보를 언젠가는 바꿔야 말 거야. 내 인생은 언젠가는 힘든 일이 생기고야 말 거야. 나는 반드시 한 번은 망할 거야. 몸이 한 번쯤 아프게 될 거야. 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쩌지. 그것도 아니라면 망하게 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 생에 지옥에 갈지도 몰라. 가난하게 태어날지도 몰라. 이제 이런 두려움과 죄의식에 누구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식이 바로 그 두려움이 바로 내 마음 하나가 일으킨 분별이고 망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받게 될 과보가 실상 실체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제가 삼계육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삼계가 실제로 있다. 육도가 실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법문을 들으면 그러니까 죽고 나서 지옥에 갈지 모른다. 내가 나는 욕심이 많았으니까 죽고 나서 아귀지옥에 갈 수도 있다. 내가 성내고 화내고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아수라지옥에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래서 진짜 삼계와 육도가 이 온 우주 어딘가에는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옥은 지구 저 밑에 있을지도 몰라. 천상세계 중에 어떤 천상은 안드로메다 별에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천상은 어딘가에 있을까 이런 식의 시공을 상상하면서 구현해낸단 말이죠. 머릿속에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의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죽음에 대한 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무수히 많은 사상, 철학, 종교에서 나름의 죽음에 대한 어떤 논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은 이런 거야. 죽고 남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은. 또 사람들마다. 그런데 그게 이게 확정적인 진리야라고 지금까지 결론난 게 있습니까? 여전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진행형입니다.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은 개인적으로 죽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결론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결론낸 겁니다. 심지어 불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자들끼리도 조건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님들 사이에서도 분분하죠. 심지어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불교의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도님들이 되게 헷갈려 하십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걸 질문하냐고 여쭤보면 어떤 스님은 윤회가 없다고 한대요. 어떤 스님은 윤회는 반드시 실체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반드시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라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예요. 이처럼 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무리 내가 결론을 내려준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고 검증하고 하기 전에는 이거는 그냥 희론일 뿐이다. 언제까지고 희론일 뿐이다. 즉 제가 방편이라는 말과 이런 희론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로 공부하려면 삼계육도 하면 삼계가 진짜 어딘가 어떻게 있겠지 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게 바로 명과 상입니다. 명과 색이라고도 하고 명은 이름이죠. 상 모양 이름과 모양으로 그 언어를 그 언어를 이름과 모양으로 개념화 지어서 머릿속에 취하는 거예요. 불교는 명과 상을 타파하는 가르침입니다. 명과 상에 얽매여 있어서는 불교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세상 공부는 전부 다 명과 상으로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불교는 명과 상을 깨뜨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계가 있다. 육도윤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불교에서 이렇게 방편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새겨서 알아들어야지. 그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결론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과거 현재 미래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강경에서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라고 했죠. 생생하게 우리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과거가 진짜 있느냐 진짜 있습니까. 과거를 떠올리면 생각할 수는 있죠. 어제를 지나왔기 때문에 어제를 떠올리면 어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 10년 전을 떠올리면 10년 전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죠. 생각이 올라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반드시 올바르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들은 왜곡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고 자기 식대로 경험될 수 있어요. 똑같은 부모님 밑에 똑같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나중에 커서 뒤늦게 얘기를 할 때 보면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나는 어릴 때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라고 하고 동생은 나는 정말 지옥 같았어 정말 집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현실세계가 달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현실이 전혀 다르게 기억되거든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현실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 식대로 이해되는 과거가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고정된 실제적인 과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생각일 뿐이지. 또 실제로 여러분이 과거를 1초라도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과거를 살았던 그때는 현재였죠. 우리는 온전히 매 순간순간 현재 밖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단 한 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미래를 1초라도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미래를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생한 자기 체험으로서 검증된 거죠. 증명된 이야기죠. 내가 한 번도 과거를 살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몇순간 눈앞에 있는 이걸 목전사라고 부릅니다. 목전에 있는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만에 지금 이것만을 항상 살아왔고 이것만을 경험해왔습니다. 과거나 미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이 움직였을 때만 과거라는 허상 미래라는 허상을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과거를 한 번도 안 살아봤고 미래를 한 번도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가 있다라고 해요. 과거 없다라고 하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설법을 할 때 워낙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과거가 미래가 왜 없는지를 여러 군데서 하다가 매번 나올 때마다 설명할 수 없으니 지나가는 말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지 않느냐 하고 지나가 버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과거가 없느냐 나는 과거로 살았는데 왜 미래가 없느냐 미래는 반드시 있는데 왜 없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물론 계시죠. 과거는 실제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미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있다고 해요. 진짜 있습니까? 검증해 봤습니까? 살아봤느냐 말이죠. 살아보지 않았어요. 어제 살았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기억이잖아요.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지 떠오르는 그 순간도 어디서 떠올라요? 지금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잖아요. 다른 순간에 그 과거가 떠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과거가 떠올려지고 지금 눈앞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해도 우리 생각의 수준에서는 생각의 이해의 수준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죠. 생각 속에서는 즉 중생들의 견해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는 당연히 과거를 얘기해야 하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금강경에서는 즉 과거 현재 미래도 없지만 과거도 쓰며 살고 현재도 쓰며 살고 미래도 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과거도 쓰고 살고 현재도 쓰고 살고 미래도 쓰고 살아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나 쓰되 쓰는 바가 없이 쓰면 된다. 과거가 없지만 언어와 개념의 세상인 이 중생세간 속에서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쓰며 사는 겁니다. 그거 쓰며 사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집착하고 고집해서 절대적으로 과거는 없어 하는데 집착해도 문제가 되고 절대적으로 과거는 있어 하는데 집착해도 어디에 집착해도 그것은 하나의 견해고 생각에 실현에 집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요. 본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그런데 방편의 세계에서는 중생의 세계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럼 과거가 없는데 어제가 없는데 전생이 있습니까? 내일이 없는데 미래가 다음 생에 있습니까? 윤회가 있습니까? 본질에서 본다면 윤회는 없죠. 그런데 중생 세계는 다 있단 말이에요. 윤회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러니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어떤 표현이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설명을 하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교적인 논리 구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계 육도가 실제 있느냐 없느냐 진짜 있다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중생의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설명해야만 이 머리는 이해합니다. 생각의 구조 자체가 둘로 나누어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딱 쪼개나야 그중에 어느 하나를 설명해야 머리는 이해하거든요. 머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됩니다.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져 있어야만 이 머리는 이해를 해요. 그게 그래서 머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 구별할 별자 나누어서 구별해서 이해하는 걸 식이라고 해요. 의식 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나누어서 아는 거예요. 나누어서 내가 안다 모른다 할 때는 어때요? 아는 주관이 내가 있고 알려지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둘로 쪼개져야만 내가 그것을 아는 게 가능해져요. 하나밖에 없는데 아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는 하나를 몰라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눈을 눈은 눈을 볼 수 없죠. 눈을 가지고 딴 건 다 보지만 눈은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안다라는 말을 하려면 벌써 그건 둘로 쪼개진 거예요. 분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계속 분별심을 갖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둘로 쪼개지 마라. 불교는 불의법이다. 중도라는 것은 불의 중도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둘로 쪼개질 때는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로 세수로 쪼개지는 것 여기가 아닌 다른 것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계가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편으로는 다 있죠.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육도가 실제 있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도를 이렇게 설명하죠. 처음에는 방편으로는 지옥도 있고 죽고 나면 지옥아기 죽생 인간 수라 천상 중에 어딘가에 간다. 너가 어떤 업을 지냈느냐에 따라서 간다. 이렇게 설명을 처음에는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육도는 무엇이냐 하나의 상징이다. 무슨 상징이냐 너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따라 육도윤회하는 것이다. 탐심 선악 탐진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음을 쓰는 분별의 세계거든요. 중생이 마음을 써서 일으키는 분별의 구조입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 마음이 곧장 천상세계다.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악행을 많이 하고 삿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게 곧장 지옥이다. 그리고 중생은 내가 있다라는 허망한 착각을 일으키고 나와 너를 둘로 나누는 허망한 착각이 내가 있다라는 허망한 착각이죠. 둘로 나누는 불이법을 모르는 그래서 분별이 시작되는 것이 착각이고 허망한 망상인데요. 그 망상에서 내가 있다라는 착각이 생기고 또 남이 있다라는 착각이 생겨서 거기에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납니다. 분별해서 탐진치 삼독이 생겨요. 그래서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중생이 되는데 이 탐진치 삼독심 중에 탐심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탐내고 욕심내면 그 사람이 바로 악위다. 죽고 나서 악의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욕심과 욕망과 집착에 막 표독스럽게 집착하고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은 곧장 지금 이 세계가 곧장 악위지옥이 되는 것이다. 악위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건 바늘만큼 먹고 먹은 바늘만 한데 배는 수미삼만큼 삼만큼 크다고 그러죠. 배를 채우려면 욕심은 배가 이렇게 크니까 욕심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늘뿐만큼 소화를 못 시키는데 욕심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꾸개꾸개 입으로 노려고 하니까 불이 난다고 그러죠. 탐심에 불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많으면 그 마음이 바로 악위지옥이다. 이 소리예요. 악위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탐진심 진심은 화내고 썩내는 거잖아요. 화내고 썩내는 것을 많이 하게 되면 곧장 내가 화를 일으킬 때 막 눈이 막 충혈되고 막 화가 나서 막 미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아수라 지옥이 바로 여기에 연기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연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연기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세계가 아니다. 치심은 내가 어리석게 살고 무지하게 살고 미혹하게 살게 되면 마치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축생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보다 더 못하게 살게 되니 그게 바로 축생이다. 이 선악 탐진치에 따라 지옥 악위 축생 수라 천상을 간다. 근데 뭘 갑니까? 누가 갑니까? 지금 여기서 곧장 그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한 마음 속에서 육도윤회가 확 펼쳐진단 말이죠. 그 인간계는 그래서 이 여석 육도윤회의 세계가 인간계는 다 구족돼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런 말로 방편으로 쓰는 겁니다. 인간계만이 업을 지을 수 있다. 다른 오도는 업을 받는 곳이다. 또 인간만이 인간계에서만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 역시 인간만이 대단하구나. 나머지는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이 뭐겠어요. 인간계 속에 그 육도윤회가 눈앞에 목전에 육도윤회가 고스란히 있어요.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지옥도 있고 악의도 있고 축생도 있고 자기 마음에서 연기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실은 내 마음 속에서 산계 육도가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실제적인 이 우주가 이 지구라는 땅이 이 세상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는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실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실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존재하고 모든 나라가 있고 빌딩이 있고 이 세계가 있다. 실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실제적으로 있는 세상에 내가 엄마 아빠를 인연으로 응애응애 태어나서 원래 있던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와가지고 이렇게 백년도 안 된 세상을 살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즉 이 세상과 우주는 그대로 있고 내가 와서 살다가 나만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기 싫은 겁니다. 생사이탈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죽으니까 죽을 때 나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자식은 어쩌지? 내 자식들이 가슴 아파 어쩌지? 내가 벌어놓은 돈 이거 어쩌지?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던 거 이거 어쩌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실체적인 실체적인 것이라고 느끼니까 내가 그 실체적인 세상에 왔다가 돈을 벌다가 명예를 얻다가 자식도 키우다가 성공도 하다가 나라는 존재의 아상을 아상이잖아요. 나라는 이미지 자 이미지를 막 키우면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아집과 이런 것들을 실체하면서 사야 하니까 이게 내가 진짜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나만 죽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얼마나 괴롭냐 남들은 다 살아있는데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나만 죽는구나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 세상에 원래 있는 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몇 년을 살다가 몇십 년을 살다가 죽고 내가 죽어도 세상 그대로 된다 그게 아니고요. 진정한 방편으로 방편이에요. 제가 방편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 불교로 공부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참나라는 말 내지는 본래 면목이라는 말 주인공이라는 말 이런 말을 막 소스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교 안에 있단 말이죠. 해탈 열반이라는 말은 또 좋아하고 같은 말입니다. 해탈 열반이나 참나나 주인공이나 본래 면목이나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 그 차이지 즉 진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정한 나 진정한 나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그랬죠. 부처는 이 마음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무엇이 부처냐 자기 마음이 부처예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이 무엇인지는 조금씩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도 이 마음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을 온이라고 동일시하니까 내 몸과 마음 수상행식 색이라는 이 몸뚱이와 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나라고 여기는 마음을 오치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기 불교 경전 계속 보세요. 반야심경도 보세요. 반야심경의 핵심이 조견 오온개공 도일제고액이잖아요.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조견해 봤더니 일체 고통과 액란에서 벗어났다. 고통이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돼요. 초기 불교 경전에서 아나나 몸뚱이는 세고는 몸뚱이는 항상하냐 항상하지 않느냐 항상하지 않습니다. 무상하냐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무상고 무하다. 몸뚱이는 무상고 무하고 수상행식도 다 무상고 무하다. 끊임없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 선불교 고구정령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도 저게 뭔 소리지? 신기하게 느끼면서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맨날 불교에서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수상행식이라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밥먹듯이 불교에서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온이 나라고 아니까 이 오온을 나라고 알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어가는 게 맞다라는 착각이 망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부처는 곧 이 마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오온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수상행식이로서의 마음이 아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수심길에서 말하는 마음은 오온이 아닙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세상 속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위에 내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허공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삼계보다 더 크다고도 말할 수 없는 무량수 무량광의 이 광대 무변한 끝도 없는 광대 무변한 이 마음 마음 하나 속에 즉 내 마음 속에 이 우주가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지구도 왔다 가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가 세상 속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이 우주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진리를 얘기하면 우리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으로 닿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는 전부 다 머리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공부는 아니면 열심히 갈고 닦으면 돼요.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부는 모든 공부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공부는 종교도 다 그래요. 그 종교에서 원하는 기도 원하는 방식의 기도나 명상이나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종교에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든 뭐 개요를 지키든 뭐를 하든 할 수 있어요. 불교는 이거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도 약간 좀 헷갈리실 텐데요. 불교는 출세간이라고 하죠. 세간의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세간의 방식은 원인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인과죠. 그런데 불교는 비인비과다라는 표현을 써요. 인과라는 것은 뭐예요? 불교는 인과법인데 인과법이죠. 인과법이라는 건 뭐예요? 중생세간이 불교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중생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중생은 이 불이법이라는 중도라는 불이 중도라는 이 진실을 모른 채 인과 속에서만 체바퀴 돌듯 산다. 그러니 육도 유네 속에서 체바퀴 돌듯 살고 있다. 인과라는 그 체바퀴 속에서 자승자박으로 스스로 얽어매면서 스스로 그러고 괴로움 받으며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부처는 인도 없고 가도 없어요. 부처는 유네도 없어요. 유네에서 벗어난 존재자가 부처잖아요. 그것을 벗어난 세계가 출세간입니다. 세간은 전부 다 인과로 움직여요. 열심히 하면 결과를 얻습니다. 불교는 열심히 하면 결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빙기 삐까라서.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드실 텐데 차차 공부할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불교는 그래서 다른 모든 공부나 정교나 운동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음악이 되었든 모든 것은 전부 다 열심히 거기서 원하는 대로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죠. 불교는 안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불교 딱 하나만은 불교에서 원하는 수행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는다. 그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어요. 본래 부처입니다. 사실에는. 진실이 본래 부처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을 얘기해 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알았다 알았다. 네가 못 받아들이면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줄게. 너희들은 아직 어리석은 중생이야. 그러니 부처님 말대로 얘기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더 우리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본래 부처다. 이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무위법이라고 하잖아요. 유의 조작의 공부가 아니라고 하죠. 불교 공부는. 유의 조작의 공부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유의 조작으로 깨닫는 공부가 아니라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애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교의 수행은 유의 조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수행은요. 방편이에요. 방편의 수행이에요. 그 방편의 수행이 필요하죠. 중생들에게는. 방편의 수행이 필요한데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어가지고는 한 번 그 방편의 수행을 탁 떨치고 한 발짝 뛰어넘지 않고서는 유의 조작 안에만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이 대도인의 길을 한 발 탁 내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 안 하면 그거는 더 영원히 중생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노력해라.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입법이에요. 노력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잖아요. 화두가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황이 꽉 막힌다는 거는 알겠다도 아니고 모르겠다도 아니고 어떤 이 길로만 가면 내가 화두 공부 잘할 수 있구나. 그거는 진짜 화두가 아닙니다. 답이 없는 게 방법이 없는 게 진짜 화두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서 꽉 막히는 거예요. 의식이 분별이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쓸 수도 없고 저 방법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화두 수행이 나오기 전에 진짜 화두가 뭐였냐면 조사선의 선의 초기 우리 예를 들어 조계종 하면 육조해능 스님의 육조해능 스님을 조계해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육조해능 스님부터 시작해서 임제, 조주, 마조 황벽 하는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걸출했던 대도인들이 탄생했던 그 시기에 그 큰 스님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세요? 진짜 화두를 했어요. 유의 조작하는 화두가 아니라 진짜 화두 그런데 어떤 화두가 진짜 화두냐 법을 확인한 스승의 스승이 법을 가리켜 보여요. 스승이 이게 바로 법이다. 이게 바로 이게 진짜 마음이다. 색수상행식의 마음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다. 마른 똥막대기가 마음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어떤 방식으로 써도 좋은데 자기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 듣고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스승이. 그런데 스승이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 이 마이크가 마음이다. 이 컵뚜껑이 부처다. 이렇게 직제인심을 해서 자기 마음이 뭔지를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데 제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 도저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만 꿈벅꿈벅하면서 그걸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했으면 바로 한 대 맞는 거예요. 그게 할과 방이라고 해요. 소리를 뻑지르거나 충격요법을 써서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금 이게 부처인데 이 부처를 확인해라. 여기서 그런데 생각으로 유의조작으로 막 애써서 알려고 하니까 유의조작으로 애쓰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소리를 뻑지르거나 한 대 때려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생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이게 왜 부처지를 생각으로 해석해서 답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끊임없이 무라고 하든 마르 똥막대기라고 하든 뜰앞에 잔나무라고 하든 계속해서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뭔지를 그러면 제자들은 꽉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히는 거 즉 꽉 막힌다는 건 뭐냐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꽉 막히지 않죠. 왜?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인과대로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교를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 그런 종교다라고 생각해서 수행을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따라기보다는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 우리 분별 망생의 병이 우리 분별 망생의 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의 병을 너무 심한 병을 어느 정도 치료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수행만 유의조작하는 수행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 한다. 결국에는 유의조작하지 않는 진짜 수행하는 수행 그래서 불교 수행을 중도 수행을 길 없는 길 이라고 불러요. 길 없는 길이라리잖아요. 길을 가르쳐 보이지 않으면서 길을 찾으라 그래요. 그게 화두거든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찾으라 그래요. 온몸으로 버티라고도 하고 머리를 딱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부딪히라고 하고 그냥 모르겠는 그 꽉 막힘 속에 그냥 버텨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숭상 큰 스님은 그냥 오로지 오직 모를 뻔하고 그 모르겠는 도대체 마음이 뭐냐 부처가 뭐냐 하는 거기 마음에 꽉 막혀 있어라는 편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교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좋죠.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불교 공부가 사실 이런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해 안 돼도 아주 좋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이해 저절로 이해가 되면 막 그 또 좋은 상황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만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도록 길을 쓸 필요 없습니다. 막 노트 필기에서 적어서 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들으면 돼요.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수많은 어록에 보면 다 뭐 밖에 없느냐 하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이 생각도 하지 말고 저 생각도 하지 말고 수행 잘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못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깨달으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깨달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듣기만 해라. 그래서 언하되오라고 그래요. 말 끝에 깨닫는다. 이게 선의 전통입니다. 말 끝에 깨닫는다. 이게 선의 전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함경 니가야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면 본문을 해주셨죠. 아함경 니가야 보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항상 그 구절이 나와요. 이 본문 끝에 몇 명의 제가신자가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또 몇 명의 제가신자가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또 어떤 스님이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딴 거 안 시켰거든요. 부처님 질문한 거에 답변, 본문만 들었을 뿐인데 바로 말 끝에 아나함과를 증득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500명의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기억에 500명의 도적 때였나? 그분들이 귀히 해서 부처님 본문을 듣고 500명이 동시에 아나함이 됐어요. 저는 옛날에 이 아함경을 보면서 역시 경전은 뻥이 많구나. 거짓말이 많구나. 어떻게 번문 듣고 이렇게 바로 깨닫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몇 십 명이 깨닫고 제가신도님들이 번문 듣다가 바로 깨닫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부처님 당시에 무수히 많은 어디 논문 같은 걸 보면 몇 백 명, 몇 천 명이 깨달았다 그래요. 출제가 막론하고 출제가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든 깨달았단 말이에요. 남자만 깨닫고 여자만 못 깨달았다? 없습니다. 아니, 불의법이 부처님 가시면 핵심인데 남자, 여자라는 분별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자다, 남자다라는 거는 사실은 목전에 있을 때 이 법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없어요. 실제가 여러분은 남자거나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 이 법의 자리에서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때 내가 남자야, 여자야 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어느 건 알아듣겠고 어느 건 이제 알아듣지 못하겠는 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다. 그냥 어떤 마음이면 되느냐? 마음을 열고 들을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공부했던 지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불교는 이런 거야라고 딱 정해놓은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고집하지 말고 그거 쥐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설법을 재단해서 아, 스님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은 맞네. 저런 말은 틀리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이제 좀 제가 좀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승이 바른 스승인가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판단해야죠. 판단해서 내가 믿을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잘 그러나 내가 정말 정말 스승을 만났다면 만났다면 거기 그냥 귀의해야 됩니다. 귀의.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공부해야만 공부가 발전이 있어요. 진도가 나가요. 안 그러고 자기 아르마리 가지고 이 견해를 쥐고 있으면서 잣대로 내 잣대로 가지고 저게 맞느냐 틀리느냐 저 말은 맞고 틀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30년 50년 허성세월을 보내요. 한 가지 말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거 소화되는데 30년 걸린다니까요. 정말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저 스님 다 좋은데 나는 저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저 스님은 다 좋은데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건 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건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소화될 때까지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면 윤회가 있다라는 것을 납득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윤회가 없다라는 것도 납득시켜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납득한다라는 것은 허망한 관념이에요. 실제 과학에서도 논문을 쓰면요. 되는 쪽으로 논문을 쓸지 안 되는 쪽으로 논문을 쓸지 내가 그 결론만 내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 되는 쪽으로도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만들어서 논문을 쓸 수 있고 안 되는 쪽으로도 무수히 많은 이걸 수집해서 논문을 쓸 수 있답니다. 논리라는 것이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왜? 논리라는 건 다 허망한 자기 망상 분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세간에서도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의 자리에서는 논리, 생각 다 분별, 망상이란 말이죠. 아까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내가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 가운데 왔다가 간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마리아 방구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진리는 머리로 이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힌트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망상을 부려본다면 진리에 대한 힌트를 우주법계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감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깨달을 수 있는 그 이해할 수 있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될 수 있도록 이 법계에서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망상을 부려본다면 실제 그런 게 어디 있겠나마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젯밤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꿀 때 내 마음이 그 꿈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펼쳐냈죠. 그죠? 내 마음에서 이걸 예를 들어 몽중의식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어요. 꿈속의 의식 내 마음이라는 이 의식이라는 마음 하나가 꿈을 펼쳐냈어요. 지난 밤에 꿈속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경쟁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빌딩도 있고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우주 전체가 꿈속에서 촥 펼쳐졌고 그 속에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모든 이야기가 막 펼쳐져요. 그런데 그 꿈 꿈 전체 그런데 사실은 그 꿈 전체가 나죠. 내가 꿈 꿈이잖아요. 내가 펼쳐낸 꿈이죠. 그런데 꿈속에서는 꿈속에서는 이 꿈 전체가 나라고 얘기하면 꿈속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꿈꾸는 동안은 꿈꾸는 나만 나라고 생각해요. 꿈속에서 남들이 있잖아요. 너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고 별이 있어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야 이거 꿈이야. 그런데 무슨 꿈이냐. 너가 꿈은 꿈이야. 이 온 우주가 온 우주가 아니라 네 마음 하나야.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지금 네 몸뚱아리 네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마음 하나가 이 세상 이 우주 전체를 만들었어. 나도 너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야. 동체 같은 몸이야. 별, 구름, 바람, 빌딩 전부 다 네 마음 하나가 만들었어. 그게 내 마음이고 오로지 한 마음이야. 일심 오로지 한 마음이야. 마음 하나가 이 우주 전체를 만들었어. 얘기하면 꿈속에서 그 꿈꾸는 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나. 여기 네가 있고 제가 있고 제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집을 살려고 막 기를 쓰고 돈을 모으고 있고 이 세상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전체가 내 마음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도 마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무리 꿈속에서 아니다. 이 우주 전체가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 세상을 네 마음이 만들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꿈속에서는.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심플하게 꿈에서 딱 깨자마자 굳이 설명해줘야 믿습니까.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요. 법문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꿈의 진실에 대해서 대본에 알아요. 그냥 저절로 알아요. 아 꿈이었구나.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구나. 악몽을 꾸다가도 꿈에서 딱 깨자마자 아이고 다행이다. 대본에 아닐까요. 여러분 어젯밤 꿨던 그 꿈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꿈은 지금 어딘가에서 계속 되고 있을까요. 어젯밤에 꿈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지금 거기서 계속 살고 있을까요. 어젯밤에 꿈속에서 내가 막 돌보고 있던 그 자식 내가 꿈에서 깨어나서 꿈에서 나왔으니까 그 자식은 지금 울고 있을까요. 밥도 못 먹고. 아니잖아요. 이것과 흡사하다. 꿈을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힌트처럼 감을 잡을 수가 있을 어떤 비유로서 아주 좋은 비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어나고 나면 동체대비심이다. 온 우주 전체가 동체 한몸이다. 산화대지가 현진광이다. 하나의 내 마음빛이 산화대지 전체를 낳은 것이다. 일직일체 다직일이다.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일미진중함시방이다. 한 티끌 속에 우주 전체가 전체를 머금고 있다. 이런 얘기 못 믿어요. 일체의심조다. 이런 말 못 믿어요. 일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왔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 하나라니까요. 이거 못 믿어요. 절대. 깨어나기 전에는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꿈 속에서는 꿈에선 내가 있고 너가 있다라는 걸 진짜라고 느끼듯이 그런데 진실은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르지 하나잖아요. 불이법이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둘로 나뉘는 건 어디에도 없는 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 속에서 스님이 나타나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꿈에서 깨어나라고 꿈에서 깨어나면 지금은 너가 이 몸 이 꿈 속에 있는 이 몸이 너라고 착각하니까 이 몸이 죽으면 네가 죽는 줄 알고 괴로워한다. 이 몸이 난 줄 하니까 내가 돈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벌려고 욕심에 혈안돼 있고 남들이 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 속에서는 그런데 남들이 욕하는 거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막 원한을 가지고 이러면서 산다. 그건 다 웃긴 일이다. 그냥 꿈이다. 꿈 거기에 집착할 필요 전혀 없다. 온갖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꿈 속에서는 아무리 법문을 해도 신뢰가 있으니까 스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확연하게 내가 깨달아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꿈 속에서는 깨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모를 뿐이에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결코. 그러나 그 법문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난 도저히 못하겠어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맨날 듣던 얘기야 너무 쉬운 얘기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게 양극단에 치우치는 마음이거든요. 현회상과 관문상이라고 불러요.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 현회상 이렇게 부르고 너무 쉽다 하는 생각 관문상 맨날 듣던 얘기야 또 저 얘기하네.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또 이건 내가 아는 거고 저건 모르겠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건 그릇산 소리야 이거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적어도 불교 공부는 왜 그러냐면요.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불교 공부는 법문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 머리로 가 닿을 수 없는 것 분별로 가 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큰스님들이 저도 대학 다닐 때 큰스님들이 막 주장자 이렇게 들고 쿵쿵쿵 내려치고 오늘 법문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고 정말 불친절하고 저게 무슨 법문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욕을 했어요. 나중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내 안목이 안 되니까 그걸 그냥 무시하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아주 좋은 자세는 모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를 뿐 하면 됩니다. 근데 언젠간 내가 저 소식을 저에게 뭔지를 내가 확인하고 말겠다. 언젠간 꿈을 깨고 말겠다. 망상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고 말겠다. 하는 강력한 발심만 있으면 된다.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금강경에 어떻게 수행해라 하는 내용 나옵니까? 반야심경에 어떻게 수행하세요? 하는 내용 나올까요? 연불 몇 시간 하십시오. 덕경원 몇 시간 하십시오. 자선하고 앉아서 몇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죠. 근데 금강경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어떻게 하면 아인 중생 수사상을 깨뜨릴 수 있느냐.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바로 최상, 최승 최고의 깨달음을 내가 얻겠다라고 마음을 바란다. 이거거든요. 발보리심 이 소리거든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서. 핵심은 내가 발보리심,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보리심, 깨닫겠다라는 마음을 바라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 이 공부는 마음공부라고 하잖아요. 몸공부가 아니에요. 몸으로 오래 앉아있는 거 잘한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유명하잖아요. 선사스님들끼리 오랫동안 자선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옆에서 거울을 갖다가 막 갈잖아요. 스님 왜 그러십냐. 너 이 거울 만들라 랜다. 그 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너는 멍충아 앉아있는다고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느냐. 좌압을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내가지고 너가 부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혼낸단 말이죠. 그렇다고 좌선 안하면 부처가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좌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수행의 본뜻이 뭔지를 알고 불이 중도가 뭔지에 대한 안목이 쓴 채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불지견을 가지고 공부하는 바른 불지견을 가지면요. 연불을 해도 좋고 달아내를 해도 좋고 옴마니 방매물을 해도 좋고 좌선을 해도 좋고 경행을 해도 좋고 설거지를 해도 좋고 청소를 해도 좋습니다. 모두가 수행 아닌 게 없어져요. 그런데 바른 안목이 없으면 10년을 앉아서 참선을 잘해도 올바른 수행이 되지 못해요. 30년, 50년을 참선해도 깨달으면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정견의 안목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린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발심을 하는 게 진짜 선공부이고 진짜 선공부를 다른 말로 마음공부라고 불러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공부면 108배, 3000배 이런 걸 잘 안 했거나 오래 앉아있는 걸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지만 이건 몸공부가 아니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다. 하는 겁니다.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초기 선원에서는요. 따로 선빵이 없었어요. 좌선당 없었습니다. 설법당 대웅존도 없었어요. 설법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법당이라고 불러요. 법이 있는 곳 설법당 혹은 법당이 있었습니다. 법당이 그절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이 방장 방장실 법을 설하는 큰 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제 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당시는 주지가 방장이었어요. 주지의 방을 방장이라고 불렀고 주지에는 아무나 주지를 될 수 없었습니다. 법이 있는 사람 법을 깨달은 사람만 주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주지를 뽑는 방식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주지만 그런 게 아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가 된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님도 되지 않은 행자가 갑자기 종정이 된 것과 그보다 더 한 거죠. 법이 있으니까 종정이 된 거예요. 조사가 된 거예요. 육대 조사가 된 거예요. 해능 스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강사 스님이 후계자처럼 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지 스님이 누구든 불러요. 불러서 법거량을 시켜요. 주지를 내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인재막출과 한 젊은 스님하고 한 오류식 대신 오랫동안 수행하고 공부 많이 한 스님하고 법거량을 붙여서 거기서 탁 이기는 사람에게 법이 있다라고 인간을 해주고 그 사람을 주지로 내보냅니다. 완전 파격적인 방식의 공부였죠. 그러니까 공부가 됐던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래서 대웅전이 없는 이유가 주지 스님을 부처님과 동일하게 봤어요. 주지 스님은 법을 설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대웅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설법당해서 주지 스님은 항상 법을 설했습니다. 항상 조참법회 무슨 만참법회 각종 다양한 이름으로 5분 10분짜리 짤막한 법회 긴법회 정식법회 비공식법회 무수히 많은 법회를 열어서 법문을 열고 그래서 주로 자주자주 법회를 여니까 서서 법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저 불국사 대웅전 뒤쪽에 가면 큰 길쭉한 설법당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도 없어요. 서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법문하고 직진심하고 알겠느냐고 질문하고 죄자들은 스승의 말을 듣고 법문을 듣고 그러고 늘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일하고 하루 일과하고 그러면서 늘 마음은 정신적으로 분별이 확 막혀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히다 보면 큰 스님이 툭툭 찔러주는 그 법담에서 법문에서 그냥 툭툭 깨어났단 말이에요. 언하되오 말 끝에 깨어났단 말이에요. 법문 끝에 깨어났단 말이죠. 부처님 당시에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그 선의 황금기 때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 마조스님 문화에서 139명이 깨달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깨닫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같으면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그게 평생의 제 화두고였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았고 선의 황금기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법문 듣고 깨달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큰 의문이었어요. 제 공부 여정에서. 그 의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의문은 뭐였냐면 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방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편을 거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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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제 가슴을 치는 언어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무위이었어요. 무위. 유의 조작하지 않는 무위.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본래 깨달았는데 뭘 유의 조작해가지고 즉 노력해서 깨닫는 거 애써서 깨닫는 거 수행을 통해서 그 결과로 깨닫는 거 불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음표를 어느 순간 붙이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그 다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온갖 수행법 온갖 명상법 다 해보니까 제 근기가 안 돼서 안 되는지 몰라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좌절했습니다. 내가 공부 배울 수 있는 곳은 없나?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가? 너무 큰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온갖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사상 철학 동서고금을 뒤져가면서 보기도 했고 아니하다를까 불교 이외의 외전이라고 불릴 만한 다양한 사상, 영성 온갖 것들을 보니까 머리가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거기서도 도움되는 건 물론 많이 있긴 있었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처럼 선의 가르침처럼 곧바로 깨달음의 자리를 이끌고 심지어 꼭 불교에만 깨달음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불교 이외에도 깨달음을 설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지금 서양에 가면 영성 스승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 다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이 공부로 그러면서 초기 불교와 초기 선불교로 돌아오면서 제가 나름의 답을 찾게 되기 시작한 계기가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방편이 본질인 걸로 착각하면서 오염된 세월이 너무 길었구나. 그 깨달은 자들이 무수히 나오는 그런 선의 황금기나 부처님 당시 같으면 탁탁 찝어줬을 텐데 선지식들이 나중에 이제 이 선불교가 나중에 천년 이후 넘어가기 시작하면 1200 1300년 이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이 점점 유의 조작하는 선으로 바뀌고 또 수행법화되는 어떤 구조화되고 어떤 틀에 가둬버리는 이런 활활 발발한 살아있는 선이 아니라 어떤 구조화된 틀 속에 갇히는 수행법 기도 방법 이런 방법화되기 시작해요. 길 없는 길이 특정한 길을 찾고 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불교로 바뀌기 시작해요. 방편에 치우치는 불교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 세월이 천년 넘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불교의 전부지 그게 불교의 진짜지라고 우리는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었구나 라고 제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이것은 무의법인데 내가 계속해서 유의 조작하는 수행만 해왔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불의 중도 여긴 내가 근처도 가지 못하는 왜요? 여기서 갈고 닦아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언젠간 저 결과에 도착해야지 불국토에 도착해야지 이건 방편으로는 허용되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중생이야. 부처가 달라면 멀었어.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부처 될 거야 하는 얘기잖아요. 둘로 나누는 거죠. 부처와 중생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반야경에서도 그러는데요? 반야경에서도 그러죠. 왜? 반야경도 모든 경제는 전부 다 방편이니까 파람이 타가 뭐예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멀타고 가요. 탈승자 성문연각 보살승 배를 타고 간다 이거잖아요. 이게 방편입니다. 전형적인 방편입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이 따로 없어요. 사실은 언제나 하나의 언덕밖에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법화경이거든요. 성문연각 보살승 삼승 온갖 다양한 방편을 추가하던 불교를 탁 깨뜨리고 오로지 그런 방편 없다. 오로지 하나의 일불승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의 부처만이 이 언덕 저 언덕 할 것 없이 둘은 없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불승이라고 법화경에서는 말하고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라고 말해요.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계밖에 없지 두 개 세 개는 없다. 즉 좀 현대적으로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결정코 중생일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예요. 사실은 그것도 완전한 부처입니다. 중생이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중생의 모습에만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죄의식과 두려움과 나중에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온갖 두려움 속에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불교에서는 늘 죄무자성 종심기라고 그러잖아요. 죄는 자성이 없다.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불교에서 제일 좋은 보시가 뭔 보시인가요? 재물보시도 중요하고 법보시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불교의 보시는 모의시거든요. 그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가장 큰 보시예요. 법문이 법시가 바로 모의시예요. 법문을 통해서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진짜 보시인데 제가 어느 논문을 읽다 보니까요. 종교학자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의 역사를 보면 모든 종교의 역사는 전부 다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겁박을 해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하게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그게 종교의 장사였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 종교학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지? 해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모든 종교가 다 예를 들면 두려움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아니면 겉으로 잘못 안 했어 마음으로 했잖아. 그것도 죄야. 그럼 참회해야 돼. 회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보시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죽고 나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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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닫고 돈도 내고 이런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섭게 만들어서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가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어야 그걸 내가 다 사해 주겠다. 내가 다 없애 주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방법을 제시한단 말이죠. 보시도 하고 여기 와서 복도 짓고 여기 중성하고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지혜가 좋아지고 또 이렇게 다양한 언론이든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지금은 종교인들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상당히 깨어있는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종교학계 쪽에서도 그렇게 스스로가 그동안의 어떤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불교를 공부하실 때 불교는 안심본문이라고 하잖아요. 본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안심이 돼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죄의 업보를 막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지옥에 처박힐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본문에 속았구나. 그런 설교에 속았구나. 아 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난 자유로운 존재구나. 내가 바로 신이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난 아무런 죄가 없구나. 그런다고 해서 참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참회하게 돼요. 진정으로 참회하게 돼요. 그게 이 참회라고 불러요. 현실상에서의 사참회도 하지만 이 공부를 마음공부를 통해서 결국에 이 참회로 가게 돼요. 진정한 참회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게 그게 온전한 참회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걸림없어지고 자유로워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이 쌓이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져서 그 두려움에서 노연하기만 해도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름 이렇게 인식하고 공부를 하던 어느 날 제 젊은 날 너무나 자유로워하셨어요. 너무나 큰 죄의식 내지는 온갖 그렇게 큰 잘못을 해도 죄의식이 아니라 늘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 당시 제가 공부했던 불교에서는요 얼마나 사람을 쪼는지 제가 불교 공부하려면 이 쪼임을 당해야만 흔쾌히 당해야만 내가 불교 공부할 수 있는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을 다리를 바꾸지 않고 딱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수행자인 것 같고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나는 수행자인데 그것도 못하고 난 이렇게 못났나 그럼 열등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수행자에 비해서 자꾸 열등의식이 느껴지고 남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데 그걸 못하면 또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어리석은 수행자구나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느껴져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개울을 좀 어길만한 생각들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죄의식이 시달려요. 내가 수행자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나는 천벌받을 거야. 이 생각이 의협이라고 하면서 의협이 다 쌓인다고 하니까 쌓여서 나중에 염라당이 앞에서 침판받는다고 하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세요. 윤회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나와요. 잘못 한 번 참여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나와요. 물론 그게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인데 옛날에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권선징합적인 옛날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했어요. 말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나쁜 짓 하면 지옥 가? 착한 일이라 좋은 데 가? 이게 심해지면 겁박하는 거지만 그게 적절하게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 법문도 그걸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하는 대기설법의 단계예요. 차제설법이라고 해서 처음 중생들에게는 멋모른 사람에게는 시계생천이라고 해서 시론, 개론, 생천론 쉬운 법문을 했어요. 보시를 많이 해라. 개율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이 되어라. 착한 일 많이 하면 천상 가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왜? 그 당시는 그렇게 중생들에게 차차 차별적인 지혜를 조금조금씩 근기를 높여가면서 법문을 해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지금 공부인들의 근기는 너무나도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계생천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만 그 위에 제욕의 과환이라든지 욕망과 집착은 환란을 불러온다. 출리의 공덕이라든지 이 출세간의 공부 이 마음공부가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 사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단계별 본문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종교를 싸잡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편으로서만 이해하면 거기서 내가 놓여나올 수 있어요. 그 방편이 필요할 때는 그 방편에서 소득을 얻다가 그 방편이 이제 더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방편을 깨뜨려야만 더 높은 방편으로 한 단계 더 약할 수가 있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공부인들이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만 이 가르침 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법문을 듣게 되고 더 나도 정신적으로 좀 성장하게 돼요. 스님들이든 제가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불교방송 무슨 불교TV 무슨 뭐 유튜브니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법문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열고 들으면 정말 옛날에 50년 해야 될 공부를 1년이 뭐예요. 몇 달 안에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놀라운 시대예요.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정말 간절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단순한 것조차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요. 야 그 정도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희한해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들 중생들은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이 우리는 괴로움을 받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삼계는 육도윤회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괴로움이 뜨겁게 불타는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이게 법화경의 비유거든요. 삼과 화택의 비유라고 해서 불타는 집에 자식들이 있는데 얘는 평소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불이 났는데 아버지는 벌써 나와서 보니까 안에 자식들이 있는 거죠. 좀 있으면 불타서 다 죽을 것 같아서 나와라 나와라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그 장난감 가져오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방편으로 너희들이 좋아했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장난감을 사줄게 나와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뛰어서 이 자식들이 막 뛰쳐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살렸어요. 살리고 나서 대배국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흰 소의 어떤 수레를 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먼저 나온 아버지가 부처님이에요.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노는 게 중생들이란 말이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이 세상에 불타는 줄 모르고 내 마음이 불타는 줄 모르고 탐진치 삼독심에 오염되어서 불타고 있는 줄 모르고 내 마음이 아파트를 더 비싼 걸 갖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이 진급하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이 죽으면 내가 지옥 갈 거라고 두려워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그런 세상에 있어서 그걸 가지면 행복하고 못 가지면 괴로운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다 그렇게 꾸며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 스스로 괴로움만을 꾸며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천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산이 근데 남들이 보니까 한 1억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나도 저걸 못 가지니까 나는 괴롭구나. 이렇게 한 생각 일으키게 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돼요. 그전에는 천만 원 가지고도 행복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만큼 가진 사람과 누가 비교 시작했어요. 내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런 식으로 무승자박으로 묶은 사람이 누구도 없는데 스스로 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탐진치 삼덕심에 묶여있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경전이라는 어로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방편을 통해서 빨리 불난 집에서 나와라. 빨리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해준단 말이죠. 그게 다양한 방편들입니다. 다양한 수행법이고요. 다양한 경전의 가르침들이다. 왜 그럴까요? 중생들은 불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곧 죽잖아요. 우리 전부 다. 100% 죽잖아요. 이거 10년 20년 30년 40년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금방 갈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죽거든요. 그런데 고작 한 30년 50년 금방 지나갈 건데 그거 아직 한참이 딱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재밌거든요. 자식 키우는 것도 재밌고 돈 버는 것도 재밌고 성공하는 것도 재밌고 남들 인정받는 것도 재밌고 아파트값 오르는 것도 재밌고 재밌는 게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재밌고 잠깐 잠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원적인 생사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젠가 우리는 생사와 대적할 날이 오죠. 생사와 대적해서 내가 흔들림 없을 그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도 되는가? 지금 이 달콤함에 젖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살 수 있는가 정말 죽어도 상관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이 괴로움의 세계를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느냐 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윤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윤회입니다.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윤회지 죽고 나서 어디 태어나느냐가 윤회가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번 지옥악의 죽생 인간소라 천상을 오고 갑니다. 매 순간 윤회해요. 우리는 이 괴로움 저 괴로움 속에서 탐욕의 괴로움 성냄의 괴로움 모든 괴로움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괴로움 괴로움이 반복되는 것이 윤회예요. 수레와 기차 반복되는 것 그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부처가 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불교만 공부했으면 이 얘기 못해요. 근데 제가 한때 몇 년을 불교에 더 이상 내가 도인이 없나 보다 하는 절망감에 동서고금에 있는 온갖 영성 무슨 종교 철학 모든 서적들을 정말 막 탐독을 했어요. 찾았습니다. 깨달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 지금 세상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온갖 명상단체들 많잖아요. 약간 사이비도 있고 조금 긴가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 대놓고 사이비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래저래 직간접적으로 기웃기웃 해봤어요. 다녀봤어요. 혹은 이 사람이 그쪽 가서 나중에 훌륭한 명상단체라고 갔는데 나중에 거기서 잘못 공부해가지고 상기병도 오고 무슨 정신병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상담을 하느라고 그런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어요. 위험한 명상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어쨌든 다양한 사상철학을 보고 나니까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기 밖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진짜 이거 밖에 답이 없구나. 정말 이 말씀이 구구조조 와닿습니다. 부처를 구하는 것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에요.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뭐가 부처일까요? 이 마음이 부처예요.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부처를 찾으려고 전부 다 먼 곳으로 쫓아다녀요. 어디 가면 부처가 있겠지 저기 가면 부처가 있겠지 먼 곳으로 쫓아 나가려는 마음이 둘로 쪼개진 마음이죠. 나는 부처가 아니라는 마음 때문에 쫓아가서 부처를 구하는 거잖아요. 불의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줄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그 방편도 해야 되는데 방편인 줄 알고 방편을 쓰면 된다. 그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방법입니다. 방편을 쓰면서도 방편에 걸림 없이 방편을 쓰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닌 걸 난 알아. 방편인 줄 알아. 그런데 지금은 방편이 필요하니까 그 방편을 쓰는 거야. 하고 알고 가는 거 그럼 언제든 돌아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수학을 거둔 다음에는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쥐고 있는 게 있으면 결코 깨달음은 없습니다. 왜? 불교는 쥐 게 없습니다. 무주법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도 머물 게 없다. 불교 교리가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서 불교 교리만 쥐고 나머지는 다 버려 이거 같잖아요. 아닙니다. 불교 교리는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라는 것을 가르치는 용어가 연기법이고 사성제고 삼법인이고 공성이고 모든 불교 교리예요. 불교 교리는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할 게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차차 설명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으로 정해놓은 불교라는 견해를 쥐고 있으면 공부 진도가 안 나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바로 부처예요. 마음이 뭔지 이것을 이 수심결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해야 수심 마음을 수행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닦아갈 수 있느냐를 이 수심결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이냐 무엇이 진정한 나의 벌레 면목이냐 진짜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완전히 요즘 현대인들은 완전히 이해가 안 되어버리면 아예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 나름대로의 뭐랄까 그동안에 작은 노하우 같은 것들이 생겨서 말로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곳까지는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러나 끝끝내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이 길 없는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어떤 이 가르침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한 3개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마음으로 간절한 발심 하나를 강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공부를 함께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조금 조금 못 나갔는데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가 너무 조금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면 우리 3개월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진도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상 이 3개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막 불타는 집처럼 이렇게 뜨거운데 어찌 이 고통을 달게 바꿔만 있느냐 이 윤회를 이 괴로움의 반복 이걸 윤회라고 한다고 했어요.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이런 것 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이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괴로움의 허덕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우리가 죽을 때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여유를 부린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당장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시안부 판정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구나 사실은 시안부 인생이죠. 아직 30년 40년 50년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길고 짧은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런 괴로움 아주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근원적인 괴로움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조금 유효기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 이 달콤한 행복 소유 부자 명예 권력 지위 같은 이런 달콤한 것에 사로잡혀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부처가 되는 것밖에 없더라 깨닫는 것밖에 없더라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깨닫는 것밖에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부처가 무엇이냐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곧 이 마음이 부처일 뿐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먼 곳에서 찾으려 하느냐 그 이제 우리가 부처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했죠 부처 마음 본래면목 불성 주인공 뭐 참나 혹은 열반 해탈 뭐 열애장 뭐 뭐라고 해도 그건 다 이름일 뿐이죠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상관없고 붙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가지 이름을 굳이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따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컵 하면 이렇게 우리가 컵을 마음으로 그림 그려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 하면 이렇게 마이크를 그림 그려서 우리가 이것이 마이크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언어는 말은 거기에 따른 대상이 딱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열반 해탈이라고 하든 이걸 이제 육주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신 것처럼 본래 한 물건 한 물건이 아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라는 식으로 방편으로 한 물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건 어떤 물건이 아니라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귀로 그 소리를 듣거나 귀로 그 소리를 듣거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출세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깨달음 법이라는 것은 세간의 도구 눈깃고 혐엄 뜻으로 접촉할 수 있는 접촉해서 확인할 수 있는 눈깃고 혐엄 뜻으로 접촉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색상향비축법이라는 여섯 가지 경계 그런데 이 법은 법은 마음은 부처는 경계가 아니다. 경계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면 이 모양은 뭐야 하고 이름을 딱 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은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냥 이름을 정했을 뿐이지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지 거기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지만 또 뭐라고 불러도 어긋납니다. 그것을 그나마도 이제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이 법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비방편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자비심이 자비심에 의해서 방편으로 이 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조금씩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방편으로 도대체 이걸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 했을 때 보통 선에서는 마음이다 라고 많이 부릅니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헷갈려요. 내 머릿속에 마음이 뭔지에 대한 이미지가 딱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 누구나 내 마음 내가 쓰고 있는 이게 내 마음인데 우리 마음 하면 보통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걸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오원을 나라고 동해시한다. 이게 중생들의 험앙한 망상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마음 하면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그 색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식이라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오원은 개공이라고 하잖아요. 오원은 무상고 무하다. 실질적인 어떤 진정한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지 의식도 아닌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마음 하면 내가 늘 쓰고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하면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단 말이죠. 마음은 내가 늘 쓰고 있는 건데 늘 나한테 있는 건데 하고 나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이런 어떤 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불성 벌레 면목 자성 열반 해탈의 이 자리를 이 법의 자리를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보고서 붙여 놓은 것 마음일 뿐인데 하는 이 말을 보고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마음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이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 느낌도 아니구나 생각 의지 의식도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한 무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생김새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남녀라는 차이도 없다. 나와 둘로 나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죠. 둘로 쪼개질 수 없다. 내가 저것을 알려고 하면 아는 나와 아는 것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둘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를 뿐 모를 뿐 한단 말이죠. 모를 뿐 이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법입니다. 서언을 공부하는 방법 아닌 방법 길 없는 길입니다. 이걸 이제 가나선에서는 화두라고 하죠. 즉 이 화두라고 불리는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이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뭔지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 그런데 이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건 세간이 아니라 출세간이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상의 도구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여 가면 알 수 있어요. 눈으로 열심히 바라보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소리도 열심히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눈깊고 흐뭄듯으로 색상양 미축법을 파악하듯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파악하던 방식 눈깊고 혐음듯이 색상양 미축법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방식 그 둘로 나뉘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방식 이걸로는 가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눈깊고 혐음듯도 없고 반야심경에서도 그러죠. 색상양 미축법도 없다. 주관객관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눈깊고 혐음듯과 색상양 미축법이 인연 따라 인연 화합했을 때 안식, 이식, 비식이라고 하는 허망한 의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다. 그것은 인연 가합이다. 인연이 거짓으로 화합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수심결혼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름붙여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을 볼 때 모른다. 나는 이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견성하지 못했다면 성품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세 모를 뿐하는 자세 숭산선생님께서도 오직 모를 뿐 하셨죠. 이먹고 하는 게 뭐겠어요. 화두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화두 이먹고 이 마음이 뭐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그런데 이것은 둘로 나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의 조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유의 조작이 아니고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비과다. 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느냐. 공부를 안 하면 되겠네. 안 한다고 하면 또 어긋난다. 이렇게 이 말을 뭐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하지 않아서 더욱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과경도 그렇고 경전의 가르침들 중도나 이런 것을 가르칠 때 보면 이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게 아닌 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럼 하지 않으면 더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중도적인 표현인데요. 이런 식의 표현을 굳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죠. 방법을 딱 주고 그 방법들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인과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비인비과다. 히말라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나는 정상에 도착하는 방법을 깨닫고 싶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미 도착해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나는 서울에 도착하고 싶어. 자기 허망한 망상이 나는 서울에 도착하지 못했어. 라고 망상을 하면서 서울에 도착하고 싶어 할 때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미 도착한 사람인데. 이미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그저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지 도착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는 아주 확고한 이것만 하면 딱 도착한다 하는 그 방법 그런 거 없다. 그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는 기어코 기어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스님의 수행법은 뭡니까. 하고 기어이 물어보는데 그런 물음은 바로 둘로 나뉘는 이법 분별하는 의식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분별만 익숙해 있으니까 항상 방법을 찾아요. 이것은 그렇게 방법을 통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가느냐. 꽉 막혀야 된다. 몰라야 된다. 오직 모를 뿐. 모르는 속에 사무쳐서 꽉 막혀서 모를 뿐하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겠고 방법도 없고 머리로도 안 된다고 하니까 머리를 굴리려고 하는데 머리를 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고 답은 내고 싶고 이 마음이 뭔지 확인하고 싶은데 뭔지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모름 속에 버텨야 됩니다. 그걸 화두를 붙들고 씨름해라 하는 얘기가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들어라 하는 얘기가 화두 이먹고 이먹고 이 말을 속삭이면서 들으라는 건 죽은 화두라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알고 싶지만 난 모르겠다 하는 모름에 사무쳐서 꽉 막혀 있어라. 그래서 은산 철벽 이라고도 하죠. 사방이 철벽으로 꽉 막혀 있어서 한 발도 뗄 수 없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정신적인 어떤 감옥과도 같은 것에 갇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공부지. 유의 조작해가지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화두는 우리가 화두라는 수행법이라고 우리는 배웠지만 사실은 화두라는 수행법이 아니에요. 화두는 방법 없는 방법이고 길 없는 길을 화두라고 이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꽉 막히는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 공부가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려면 그 공부에서 뭔가 성취를 하려면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서관 다니고 학원 다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수행법 108배를 수백 번 하십시오. 금강경 독성을 몇 도 가십시오. 연불을 몇만 번 하십시오. 자선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초기 선불교의 선사스님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그냥 꽉 막히게 만드는 법을 곧바로 가리켜 모이는 얘기를 했다. 초기 마음이 부처다. 다 자기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밥 먹고 길을 걷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느냐. 지금 뭘 가지고 내 얘기를 듣고 있느냐. 지금 부처를 가지고 잘 듣고 있네. 뭐가 부처냐. 이게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곧바로 부처를 가리켜 보이지만 도대체 저 양반이 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나는 일도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 스승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나도 한 번 저 사람이 확인한 걸 나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 간절함. 발심. 이것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스승 밑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어찌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느냐. 먼 곳에 없어요. 먼 곳에 있다고 하면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를 꼭 가야 한다고 한다면 히말라야를 꼭 가야 한다고 한다면 둘로 나뉘는 건 입법이잖아요. 마음을 떠나 어떻게 부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떠나 어떻게 자기의 찬 본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우리는 이 교재를 프린트를 했는데 아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그 밑에 링크를 걸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마음은 이 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몸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사실은 이게 뭐 가깝다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전체가 그냥 오로지 불이법으로서의 그냥 하나 일불승이고 한 마음 온 우주 전체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가깝다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와 너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색시는 이 색으로 된 몸뚱이 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색시는 거짓된 것이어서 참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태어남도 있고 죽는 것도 있지만 이 참된 마음은 허공과 같아.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그래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으면 백마디의 뼈는 부서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이 한 물건은 영원토록 신령스러워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고 하였다. 여러분 색신 이 몸은 왜 거짓된 것이다 라고 했느냐 여러분 지금 몸이 나라면 우린 이 몸을 나라고 가장 가깝게 동의시 하잖아요. 이거부터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깨뜨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어 왔던 모든 고정관념들 모든 지식들 안다고 여겼던 일체의 모든 것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생각들 모든 견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깨뜨릴 마음의 준비를 다지고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옳다 그러다 내가 아는 거 이걸 꽉 죽어서는 이건 절대 놓지 못해 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공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 사실은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모든 생각들 맞다고 여기고 이건 진짜인데 라고 여기는 모든 생각 그건 전부 다 틀렸다. 모두 다 거짓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나가는데 남들이 그거를 옆에서 넌 그거 틀렸어.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화가 벌깥 나거든요. 정치도 보세요. 보수 진보 나뉘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틀렸다라고 하면 발끈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하나가 틀렸다라고 해도 우리는 발끈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공격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견해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 그 견해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공격당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마음 공부는 내가 사라지는 공부입니다. 무화의 공부잖아요. 무화의 공부. 불지견이라는 부처님의 바른 견해는 정견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것만이 바른 견해라고 해서 딱 정해준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도 다 할 수 있고 어떤 견해도 다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절대 진실은 아니야라는 당연히 옳다 그러다 생각할 수 있어요. 견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 라고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절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삶의 방식을 보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항상 하시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 했는데 제자가 안 해요. 두 번 얘기했는데 안 하고 세 번 얘기했는데 안 해요. 네 번째는 내버려 두십니다. 석가족을 공격하려고 코살라고 그런가요? 석가족을 공격하려고 갔을 때 부처님께서 한 번 중간에 가서 그 왕을 말렸습니다. 두 번 말렸고 세 번 말렸는데도 또 진격을 했을 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셨습니다. 즉 부처님의 삶의 방식은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해도 부처님께서 당장 이 상황에서 옳다고 여기는 거라고 해도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즉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순간 세상과 싸우고 남들과 싸우고 심지어 부부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괴로워지기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있을 때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해 하는 게 있을 때 내 인생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건 자기 생각이죠. 정말 그렇게 돼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돼야 돼 하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안 되면 내가 괴로울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거 겪으셨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A로 돼야 되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B로 돼가지고 절망했어요. A라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어쩔 수 없이 자선책으로 B를 선택했을 때 되게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아 B가 나의 길이었구나. A로 가서는 큰일 날 뻔했구나. B가 진짜 좋은 길이었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삶을 잘 사는 거라고 여겨요. 정말일까요? 내가 생각대로 삶이 펼쳐져야만 되는 걸까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번 진급에 반드시 진급을 해야 돼. 이게 옳다고 믿잖아요.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A라는 대학에 가야 해. 이게 옳다고 믿잖아요. 그 대학에 떨어지면 비참한 거고 삶에서 실패한 거고 낙방한 거고 괴로울 거야. 남편이 진급을 못하면 우리 집안은 괴로울 거야. 자기 생각은 그걸 강요하지만 그게 진짜 맞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더 잘 풀려나갈 수도 있죠.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있죠. 심지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를 딛고 무너져 내렸다가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 공부를 찾습니다. 깨달은 공부를 찾습니다. 왜? 이 괴로움이 죽을 것처럼 괴로우니까. 나중에 이 마음 공부를 하고 공부가 익어 가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최악의 괴로움을 겪었는데 내 인생에 가장 최악의 괴로움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삶을 열어주었다. 내가 그렇게 큰 괴로움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마음 공부를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신자, 무교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는 제가 옛날 같으면 불교? 불교뿐 아니라 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여쭤보면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절망이 와서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 공부 안 했을 겁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스승은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괴로움이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나는 괴로움이라고 해석했지만 그게 진짜 괴로움인지 아는지 알 수 있느냐는 말이죠. 어떤 분은 위층에서 꿍꿍꿍 내려뛰는 층간소음 때문에 10년을 증오심에 불타고 살인을 하고 싶은 충동에 불타고 10년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죠. 이걸 극복하려고 정신병원도 가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마음 공부를 하고 이것을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나니까 야 저 사람이 진짜 스승이구나 역행보살이라 그러죠. 저 사람이 바로 역행보살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보살로서 나에게 내 인생에 등장한 것이구나 근데 이 진실을 모를 때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는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웠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진리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좋은 삶인지 어떻게 살면 나쁜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 이 깨달음만 모를 뿐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이거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맨날 가듯이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좋을지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버스가 오늘 하필이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돌고 돌아서 걸어가든지 돌고 돌아서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날 수도 있거든요 알 수 없어요 인과의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안 됐어요 그걸 괴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나를 돕기 위해서 그걸 안 되게 만들었을 수 있죠 즉 삶을 통째로 허용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걸 통째로 허용하는 걸 못할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이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내 삶은 이렇게 펼쳐져야 되라고 내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오만함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이 오를 거라고 착각하면서 법신 부처님을 자수용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수용신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처진 삶 전체를 통으로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생각 허망한 망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무심이라고 하죠 무심도인이라고 하죠 망상을 쫓아가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되라고 하지 않고 그 큰 스님들 부처님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선오록에도 무수히 많이 나오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 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옛날 공부할 때 정말 그 한마디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야 이게 바로 출격 장부의 길이구나 전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 가슴 뛰게 했었어요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 없다 반드시 저렇게 살아야만 해 하는 마음도 없다 그냥 인연 따라 살 뿐이다 인연을 만나면 인연에 응하고 인연이 없으면 쉬고 이게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가슴 뛰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피어난다면 그게 인연이잖아요 그걸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저지르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내 길이 아니었구나 되면 되는 길인가 보다 좋고 나쁠 게 없어요 분별할 게 없이 그냥 허용해 주는 삶 그게 자수용신의 삶이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믿고 사니까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 우리 몸은 우리 몸과 마음 색수상행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허망한 거거든요 왜 허망할까요 여러분 깐나내기 때 여러분 몸과 지금 여러분 몸은 같은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깐나내기 때 응애응애할 때 그 몸이 지금 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끊임없이 물을 먹고 배설하고 밥을 먹고 배설하고 끊임없이 우리 몸을 중심으로 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대지의 지수화풍 외사대라고 하는 대지의 지수화풍과 내사대라고 하는 우리 몸의 지수화풍이 계속해서 순환을 할 순환합니다 10년 전 내 몸과 지금 내 몸은 다른 몸이에요 어떤 데서는 7년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밀입자의 차원에서는 10에 마이너스 23승 초에 한 번씩 밀입자의 생멸 밀입자가 태어나고 죽어가는 기간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찰나지간에 밀입자는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30년 전에 바라보던 한강물과 지금 한강물이 같은 한강물일까요 물은 다른 물이에요 같은 강물에 손을 똑같이 두 번 씻을 수 없다고 지금 손 씻은 물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우린 지금도 한강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물인데도 같은 한강이라고도 불러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이죠 우리 몸도 20년 전 30년 전 깐나내기 때도 나라고 김머식이라고 불렀고 홍길동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홍길동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그 홍길동이 이홍길동일까요 그래서 업, 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업과 거기에 따른 보은 있는데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내가 20년 전에 누구를 한 대 때렸어요 괴롭혔어요 20년 후에 지금 그 과보를 받았어요 몸으로 보면 어때요 세포 몸의 차원에서 본다면 20년 전 그 몸과 지금 이 몸은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나 업보는 있어요 그 업을 졌으니까 거기에 과보를 받는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짓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은 자냐 짓는 자도 따로 없고 받는 자도 따로 없다 그 짓는 자와 같은 자가 동일한 자라고 할 수 있느냐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깐나내기 때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란 말이죠 세포가 완전히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몸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몸이 내가 맞습니까 몸은 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거든요 팔이 뚝 잘린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팔이 지가 딸려나간 거지 몸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밥에 김치찌개 해서 공양을 하시고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다 아침에 먹은 밥, 김치 이 김치가 진짜 김치일까요? 이 김치는 많은 것들이 모여서 김치라고 임시로 우리가 이름을 김치라고 부른 것 뿐이죠 사실은 김치를 김치로 묻히지 않았으면 그냥 얘는 배추죠 김치가 아닌 거죠 원래 배추이죠 김치라고 이름 붙이는 뭔가가 만들어지려면 배추에 사람이 노동력을 투여하고 가진 양념들도 하고 김치를 김장을 해가지고 이걸 김치로 만들어 놔야 돼요 김치는 사실은 뭐가 모여서 김치가 되었느냐 배추와 또 배추가 자라려면 태양, 흙, 공기, 바람, 돼지 또 사람의 노동력, 고추가루, 물 모든 것들이 모여야만 김치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김치는 실제 김치라는 뭔가는 없어요 김치 아닌 것들을 인연 따라 모아놓으면 김치가 될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 김치는 김치가 아니에요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다 했을 때 버스나 자동차는 실제 버스나 자동차가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자동차 부품을 다 떼어가지고 나사를 다 풀고 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떼어 놓게 됐을 때 된다면 그냥 박히고 그냥 볼트고 노트고 각각 따로따로인 것이지 그리고 그것도 어디서 왔어요? 대지에서 온 것이죠 각각 따로따로인 것인데 그걸 인연 따라 잘 조합을 했을 때 자동차라고 이름 부를 뿐이지 자동차 아닌 것들을 인연 따라 모아놨을 때만 자동차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자동차는 없죠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게 실체가 없고 여러분 지금 당장 공기를 싹 뺏어가면 여러분 삶에서 공기를 싹 뺏어가면 여러분이 바로 죽겠죠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나는 없어요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는 없어집니다 돼지의 지수화풍이 끊임없이 인연 따라 조화롭게 인연을 화합시켜 주니까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뿐이지 나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나 아닌 것들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모여놓은 것을 나라고 우리가 이름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이 색신도 색신을 유지하는 모든 구성요소들도 내가 아침에 김치를 먹었든 밥을 먹었든 그것들 또한 김치가 아니고 밥이 아니에요 나도 내가 아니고 나 아닌 것들이 인연 따라 잠깐 그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내가 나라고 착각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은 허망합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연생 무생이라고 불러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무생법인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것 생한 바가 없다라는 게 법의 도장이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있다 실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났다 실제 그 화가 진짜 있을까요? 화가 났다라는 그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화라는 것도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소리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이 소리는 사라집니다 어디 갔죠? 이 소리는? 좀 전에 그 소리는 본래 없었다가 인연을 화합시키니까 이렇게 소리가 생겨났다가 인연이 떠나가니까 이 소리도 사라졌어요 이 소리를 붙잡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똑같이 어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 욕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어요 좀 전에 이 소리와 똑같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잡을 게 없습니다 왜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난 이 소리가 스님이 때리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때려주세요 안 때려주면 화낼 거예요 막 화를 낸다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이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냥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쥐일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집착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제 아니면 10년 전에 나한테 욕했던 사람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비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실체가 없어서 내가 쥐일 필요가 없는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로 나에게 한 공격으로 조작해서 조작해서 내가 쥐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이걸 무승자박이라 그래요 포승줄도 없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묶는다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바가 없어요 무생입니다 걸릴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일 뿐이다 12연기를 살펴보면요 12연기가 기가 막히게 색수상행식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처럼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지 실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생겨났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죽는 걸까요? 태어났다는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는다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한다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고 실패한다는 망상이 일어날 뿐이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래는 무생이에요 그 허망한 망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12연기예요 물질이든 정신이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짜 있는 것처럼 허망한 망상이 일어날까 이 따라고 느껴지는 게 착각이거든요 유생노사 유생노사 이 따라고 여기는 것이 태어났다라는 망상을 만들어내고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망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생겨났고 이게 나고 이게 나고 내가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라는 망상이 생기고 죽으면 괴로워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몸은 거짓된 것이어서 태어남도 있고 죽는 것도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허망하게 이 몸은 생멸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생멸한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생멸하는 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마음도 생멸하잖아요 수상행식도 생멸합니다 생겨났다 사라져요 그리고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인연생, 인연멸은 연생, 무생 인연따라 생겨난 것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근데 그걸 진짜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거기서 괴로움이라는 망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존재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존재가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 둘로 나뉘기 시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너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돈도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생긴다 이런 거대한 생노병사라는 험앙한 망상이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그 험앙한 망상이 없다면 험앙한 망상이 없다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험앙하게 생겨났다 험앙하게 사라지고 그냥 사라진 것과 똑같이 어제 누가 나한테 했던 욕도 그냥 똑같이 생겼다 사라졌을 뿐 여러분 내가 쥐지만 않는다면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권력도 지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도 마찬가지다 이것과 여러분 몸뚱아리는 똑같습니다 이것과 여러분이 소유하는 소유물 돈 명예 권력 똑같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죽었다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 포형이다 일체 유의법 생겨난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지금 이 소리가 물거품과 같은 것처럼 실체 없이 험앙하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나도 이 우주도 삼라만상 모든 것이 험앙하게 왔다가 험앙하게 갈 뿐이다 그런데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식대로 해석해서 이건 나고 저건 너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줘야 돼 내 인생을 돈을 더 벌어야 돼 나의 인생은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몇 살까지는 살아야 되고 이런 무수히 많은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서 자기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괴롭다 라고 하는 험앙한 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험앙한 망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라는 망상이 반복된다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그 본래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본래 없는데 불생불멸인데 어디 윤회가 있어요 윤회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본래 생한 바 없는 무생법인 본래 생한 바가 없는 본래 텅겨서 아무것도 없는 이걸 공이라고도 하죠 본래 이 아무 일 없는 자리 이것을 참된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여 본 겁니다 이 참된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물질 정신 모든 것들이 있게 만들어낸 험앙한 망상으로 있게 만들었는데 그 망상으로 있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이 참된 마음은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참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텅 빈 허공과 같아서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본래 면목은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게 아니다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변함이 없다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유의법들이 유의 조작한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무언가가 생겨나고 사라지려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한결같은 바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배경이 ppt 같은데 뭐 tv를 보려면 불안간이 있어야 그 불안간 위에서 tv가 나오잖아요 드라마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스크린 위에서 전쟁영화도 있고 멜로영화도 있고 공포영화도 있고 왔다 가듯이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 왔다 가더라도 그 스크린은 변함없습니다 내용에서는 전쟁이 나서 폭탄이 터지고 불이 나도 스크린은 불이 나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도록 만들어내 조작해서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내기 이전에 어디 위에서 그게 나타날까요? 무엇을 만들려고 해도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바탕 배경이 있어야만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참된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왔다 그래서 그것을 허공과 같아서 이 자리는 불생불멸하고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참된 마음이라는 뭔가 실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불성 자성 별론 면목이 이렇게 불생불멸하고 열방경에서 열방경에서 방편으로 이 참된 마음은 불성은 삼나 가정이다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 즐거운 것이다 항상 진정한 나 참나인 것이다 항상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중생들 이해하라고 방편으로 설한계 열방경의 방편이에요 경전은 그 자기 경전만의 독특한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 있어요 방편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방편 시설 임시방편 모든 방편은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으로만 잠깐 써먹고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방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무한대 참나라는 것도 본래 없는데 열방경에서 삼나가정이라고 했다 열방경은 진짜 불교 경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방편이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열방경에서 말하는 불성이 됐든 여기서 말하는 참된 마음이 됐든 마음이라는 뭐가 따로 없습니다 방편으로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만 있어요 이름만 그래서 가명이라고 해요 가짜 이름으로 열반도 시설했고 불성도 시설했고 견성도 시설한 것이지 그러니까 보통 초계불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불교는 주인공 본래면목 자성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짜 가르친가는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선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단계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는 시부도만 보더라도 어때요 견우 드구 모구 이래서 소를 보고 소를 발견해서 소를 딱 쥐고 소를 키워요 근데 나중에 가서 소가 사라져요 나도 사라지고 그 말은 뭐겠어요 이 견우 소를 깨달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잘 키운다 근데 깨달음조차 사라진단 말이에요 진짜에 가서는 그럼 그 깨달음이라고 했던 소라고 했던 건 진짜겠어요? 임시방편으로 소라고 하는 법학영에서 말하면 화성의 비유처럼 저 깨달음까지 가기가 워낙 지치고 진안한 여정이다 보니까 거짓으로 성을 만든 것처럼 거짓으로 깨달음이라는 견성이라는 어떤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이 성품을 확인한다는 견성이라는 선의 방편 이게 깨달음에서는 놀랍게 놀라운 방편입니다 이런 방편이 없고서는 쉽게 말해 마치 높이 뛰게 하는 사람에게 그냥 뛰어봐 이것과 높이 뛸 수 있는 그 목표 지점을 딱 마련해줘서 여길 뛰게 하는 게 다른 것처럼 임시로 이 높이 뛸 수 있는 목표 지점을 정해주는 것처럼 임시로 견성 자성 본래 면목 불성이라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임시로 시설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선불교를 불교와 다르다 무화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선불교를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육조해능 선생님이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잖아요 본래 한 물건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 위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선오록을 보면 불성 얘기만 하는 줄 알아요 선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성 얘기 나오는 것 못지않게 불성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는 얘기가 고구정령하게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도 속지 마라 하는 얘기가 깨달음은요 깨달음이라는 뭔가가 따로 없습니다 허망한 망상이 사라지면 그 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부처가 돼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부처예요 이미 부처 부처를 100% 쓰고 있어요 매 순간 지금 부처를 써서 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부처를 써서 필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처는 100% 드러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부처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느냐 하듯이 부처는 딴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뭐냐 부처를 찾는 게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성을 확인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자성은 따로 없어요 뭐가 불교의 목적이냐 허망한 망상을 제거하면 된다 내가 허망한 망상을 일으켜서 그걸 실제라고 여겨서 실제 내가 있고 너가 있다 세계가 있다라고 허망한 망상을 일으켜서 스스로 괴로워했으니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 원인만 제거하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교는 심플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끝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불교지 또 다른 정토를 얻는 거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또 다른 뭔가 기가 막힌 아름다운 삶을 얻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요 완벽하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100% 부처라니까요 다만 이 망상을 믿으니까 망상의 이 요망한 것을 믿고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그냥 허망한 괴로움이 생겨난 것 뿐이에요 허망한 괴로움이 다 허망한 괴로움이에요 가짜 괴로움이에요 가짜 괴로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여기 이제 수신결에도 보면 헤어처라는 말이 나와요 증오라고 해서 완전히 증득된 깨달음 이전에 헤어오라고 해서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이해되는 깨달음인데 이게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증오가 안 된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수신결에서 헤어처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제가 아주 잘 알겠어요 이 공부가 완전히 증득된 깨달음이 안 돼서 아직 업습으로 장애를 받긴 하지만 이 헤어처를 확보한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 자려워져요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완전히 부처가 되지 못했어도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고 피 터지고 스스로도 미진하거나 하는 걸 느끼고 남들 보기에도 저런 놈이 무슨 깨달음을 얻었어 이렇게 손가락씩 할 법한 사람조차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괴롭지만 괴로움이 없어요 거기서 넘어지고 있지만 주춤거리지만 그러한 바가 또 없어요 즉 이 공부에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깨닫지 못했더라도 공부에 공덕이 있어서 어지간한 삶의 괴로움들은 정말 쉽게 사라집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만 내려놔도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만 자각을 해도 삶의 괴로움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내가 만들었던 괴로움을 내 스스로 내가 착각했구나라는 사실을 착각해서 깨닫는 게 이 공부에요 결코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으면 백 마디의 뼈는 부서지고 끊어져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이 한 물건은 영원토록 신령스러워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 라고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지수화풍이 모여서 이 몸을 형성하잖아요 그건 지수화풍으로 다시 흩어지죠 내 몸의 지수화풍은 대지의 지수화풍으로 순환돼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물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아까 말한 부처 마음 참된 마음 자성 벌레 면목을 여기서는 또 한 물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일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오로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둘로 나뉠 수 없는 이 하나의 한 물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이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스러워 신령스럽다 이 말은 뭐냐면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으로 가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령스럽다 이건 생각으로 해석할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은 있거나 없어요 근데 이 한 물건은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스럽다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라는 말은 뭐냐 이 한 물건은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 면목은 진정한 내가 누구냐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생각이 내가 아니고 느낌이 내가 아닙니다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 이 한 물건 이 온 우주법깃 법심부처님을 진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듯이 무량수 무량광불이 진정한 아미타불이라고 하듯이 이 시간 공간에 제약이 없는 무량수 무량광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공간에 완전히 편만에 있는 법심비로자나 부처님 이 허공성에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 이 전체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에요 이게 진짜 나지 이 몸에 갇혀있는 이 육신에 갇혀있는 이게 나겠어요?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이걸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비좁은 거면 인생 얼마나 험망합니까 이거는 자동차가 와가지고 확 부딪혀버리면 바로 죽는 밭으로 죽이 쉬운 거잖아요 이게 나면 우리는 참 인생 아이고 참 어디 이래요 어디 의지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다 세 번째 슬프구나 요즘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 자기 마음이 참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진리를 구하고자 하면서 멀리 있는 성인들만 추앙하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관하지는 않는다 이게 참 슬픈 일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 마음이 참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건 그냥 원리가 그렇다는 거겠죠 언젠가 깨달으면 그때 부처라는 거겠죠 늘 부처를 쓰면서 나중에 깨닫거라면 그게 부처겠죠 라고 이렇게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 늘 부처 함께 있으면서 그거는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찾고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본성이 진정한 내가 본성이라는 건 원래 본래의 성품 본래 진짜 백이 진짜 백이의 나는 참 진리 내가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구하고자 하면서 멀리 있는 성인들만 추앙한다 2500년 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줄 모르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하지는 않는다 관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은 우리가 마음 하면 마음 하면 분별심을 마음이라고 우리는 느껴요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걸 마음이라고 느끼니까 관이라는 건 뭐냐면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관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지관이라는 말이 붙어요 멈출 짓자 분별망상 해석 판단 분별을 멈추고 보는 것이 지관이에요 이게 불교수행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중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수신결에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정해 지관입니다 진정한 자기 마음을 관한다는 건 뭐겠어요 생각 분별망상을 멈추고 지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요 자기식대로 해석해서만 봤단 말이죠 뭘 봐도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긴지 짧은지 남잔지 여잔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름을 가지고 명과 색 이름과 모양을 대입해서 거기 사로잡힌 채 그것을 왜곡해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 왜곡해서만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 안에 마음이 숨겨있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마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컵하고 해석해서 보고 이름을 개념지어서 명과 색으로 이름 모양을 가지고 분별해서 보고 이건 컵이고 이건 컵 뚜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보면 이건 그냥 분별일 뿐이죠 분별하지 않고 보면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 마음을 관한다면 진정으로 지관해서 본다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관한다 마음을 관하는 게 아니라 관하는 그게 마음이고 견성이러는데 성품을 본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품을 보는 것이면 성품 따로 보는 거 따로잖아요 내가 성품을 봐야 되잖아요 그건 진짜 견성이 아니다 진짜 견성은 뭐가 견성이냐 견이 곧 성인 줄 아는 것이 진짜 견성이다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이 아니고 그냥 보는 이것이 견성이라 이것이 성품이란 말이에요 보는 이것이 성품이다 둘이 아닌 하나다 불이법이다 주와 객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 다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고 보는 내용으로는 다 다르죠 컵뚜껑을 보다가 컵을 보다가 알평지를 보다가 마이크를 보다가 저를 보다가 부처님을 보다가 계속 보이는 내용물은 달라져요 근데 보는 이것은 보는 이 성품은 달라지느냐 보고나서 좋아 보고나서 싫어 듣고나서 좋은 소리 듣고나서 싫은 소리 이렇게 해석하고 분별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보는 이 성품 듣는 이 성품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없다 하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다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린 쉐어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 따로 네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그냥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자기 개체적인 자아라는 분별을 자기 개체적인 자아라고 착각하면서 내 생각이다 라고 착각하니까 우리가 분별 이전에 이 한 마음을 쓰고 있는 보고 듣는 이 한 마음을 놓치고 모양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고 이름 따라가면서 분별된 대상만을 보고 있는 거죠 분별된 대상만을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유리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이렇게 유리막을 해놨잖아요 여러분은 이 유리막을 넘어서 저를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유리막 너머에 저만 보셨죠 유리막 너머에서 이 컵을 보고 부처님을 보고 F형주를 보고 마이크를 봤어요 그런데 문득 돌이켜서 문득 돌이켜서 유리막을 통해서 저를 같으면 이 안경을 통해서 피아노도 보고 컵도 보고 F형주도 보고 다 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분별하면서 그런데 문득 돌이켜서 회관관조해서 아 내가 무엇을 보더니 안경알을 보고 있는 것이었구나 안경알을 보지 않을 수 재간이 없구나 안경알을 항상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문득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는 대상만 끌려가 가지고 보는 대상만을 우리는 해석하고 분별한 그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걸 또 인도 인도 인도교 같은 데서는 순수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의식 이전이다 완전 순수한 의식이 일어나기 그 이전 짜리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모르겠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참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수신결에서는 계속해서 직진심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얘기만 할 예정이니까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다 이해 될 수가 없다 이해 되는 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이해 안 되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하기 제일 편해요 시험 보는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들으면 되니까 모르겠다 하는 채로 들으면 되니까 얼마나 쉬운 공부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법문이라는 건 뭘 법문이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해되기 쉽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이해 되고 조금 이해 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올바른 스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좀 가만히 보면 좀 올바른 스승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좀 잘 시키는 재주라면 재주고 단점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제 말에 낙처 결국은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제가 계속해서 가르쳐 보이고 있는 이게 중요한 법문이에요 되면 되는 대로 넘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모를 뿐 하고 딱 벽에 막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법문입니다 그래서 야 공부 들으니까 알겠다 알겠다 이거는 좋은 법문이 아니다 나를 막히게 하는 법문 모를 뿐하게 막히는 법문 그게 좋은 법문입니다 이것이 뭔지 이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밖에 부처가 있고 본성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생각을 굳게 집착한 채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여서부터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뿐 아니라 불교계가 아주 중요하게 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밖에 부처가 있고 본성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생각에 집착해서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즉 부처의 길이 뭐예요? 수행법이 부처의 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연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무슨 수행법해라 무슨 수행해라 하고 알려져 있는 수많은 길들 깨달음으로 가는 안내하는 길들 그 길들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데 뭣 모르고 그 길을 간다면 즉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채 중도에 대한 안목이 없는 채 이 법이 뭔지 직진심의 법문을 듣지 못한 채 바른 법을 듣지 못한 채 근데 그냥 나는 이 수행을 통해서 언젠가 깨달을 거야 인과적인 발상 이 법에 둘로 나누는 분별의 발상을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는 노력을 한다면 그건 삿된 노력이잖아요 불이법이 아니라 이 법 둘로 나누는 분별법에 삿된 수행이 된단 말이죠 삿된 수행 중도적인 수행이 되지 못한다 불이중도가 진짜 공부입니다 근데 불이중도의 길은 길 없는 길이에요 길 없는 길을 감없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내가 A라는 수행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깨달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 못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수행이 부족해서 못 깨달은 거지 더 열심히 수행해야지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마음 밖에 부처가 있어서 즉 내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부처가 돼야 되라는 험한 둘로 나누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 부처를 향해 가야 돼 하는 마음으로 본래 나한테 이미 갖춰져 있는 부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드러난 부처가 왜 나에겐 보이지 못하느냐 하고 꽉 막히는 이 길 없는 길에 공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행법을 하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더라 이런 식의 뭔가 추구하는 공부 둘로 나누어서 쫓아가는 공부 이런 분별이 충족되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공부 유의조작의 공부 그런 수행법은 진정한 수행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삿된 수행 참된 중도적인 안목이 없는 삿된 수행을 행하게 되면 이렇게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도 못 깨닫느냐 무량검에 오랜 세월 동안 소신공량하고 몸을 불러 태우고 소신공량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수행자들 얼마나 답답하면 몸을 막 불러 태우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또 연비하고 팔을 불태워요 또 뼈를 부수고 골수를 뽑아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쓰고 장좌부라 눕지 않고 좌선하고 하루에 아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고행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수행이 안되나 고행하면서 내가 좌선이 부족해서 안되나 좌선 시간을 좀 더 늘려볼까 아무리 고행을 하더라도 또 나아가 대장경을 전부 다 읽고 온갖 고행을 다 닦는다 하더라도 이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괴로움만 더 할 뿐이다 고행주의적으로 수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선정주의를 닦으셨죠 선정 고요히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정을 닦으셨어요 선정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선정 가운데 최고단계의 선정 비상, 비비상처정 무소유처, 정이라고 하는 최고단계의 무색계의 선정까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잠시 편안하지 선정에서 나오면 또 괴롭구나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구나 완전히 육도인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여전히 삼계 속의 일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는 선정주의, 수정주의를 버리고 그 당시 또 다른 유행하던 수행법 고행주의를 닦기 시작합니다 밥을 하루에 한 톨 밖에 안 먹고 목욕도 하지 않고 고행주의를 6년 동안 닦죠 근데 선정주의도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고행을 아무리 닦는 것도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버려버립니다 버리면서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것은 중도가 아니구나 쾌락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중도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당시 수행하던 모든 수행법들을 다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모든 수행법에서 최고 단계까지 부처님께서 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행할 필요 없구나 하고 우유죽을 드시고 목욕을 하시고 앉아서 내가 반드시 깨닫겠다는 간절한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까지는 6년 동안 이것 갈고 닦고 저것 갈고 닦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해보는 것을 통해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유의 조작을 통해서는 안 되는구나 유의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구나 방법을 모르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내 간절한 깨달음에 간절함은 더욱더 간절해졌고 근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꽉 막힌 겁니다 그때 비로소 분별이 분별이 충족되는 공부를 그동안 했던 거예요 열심히 고행하면 어떤 고행의 결과를 얻겠지 열심히 참선하면 그 결과에 선정이나 어떤 삼매를 얻겠지 이런 인과적인 공부를 해오다가 비로소 그것을 탁 내려놨단 말이죠 비로소 막혔단 말이죠 분별이 막히기 시작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이거든요 분별이 작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유의 조작이 멈추고 무의로써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방법도 모른 채 그냥 오로지 하나의 간절한 발심 하나를 가지고 그냥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던 거예요 허탈하고 허망하게 그러다가 새벽벌을 반짝이는 것을 보고 새벽벌이 저쪽에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인한 겁니다 나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새벽벌과 내가 둘이 아닌지를 비로소 나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신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도 그렇고 선사 스님들이 깨달으신 것도 그렇고 자기 생각으로써 해석하고 분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유의 조작이라는 걸 고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다 부처님이 고행주의 폐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일각에서는 한때는 그냥 고행을 많이 했었죠 저도 옛날에 고행 많이 했습니다 삼천배 밥먹듯이 하루 다니고 매일 하루에 몇천배씩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 앉아서 건강력 육수하면 칠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장교 합장을 풀면 안 될 것 같고 참선을 버텨야 될 것 같고 다리 아파서 죽을 것처럼 다리 아픈데 오랫동안 앉아서 버티지 못하면 이건 진정한 수행자가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은 나는 정말 거룩한 수행자가 되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이겨보겠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그거 버티지 않으면 수행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고행은 다 해왔단 말이죠 저 또한 고행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보다도 이 고행을 하더라도 수행을 하더라도 갈고 닦더라도 염불을 하고 좌선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바른 안목을 가지고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불이법이라는 안목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돌을 찾아 나가겠다라는 이런 돌로 쪼개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불이 중도라는 안목을 갖춘 채 수행을 하면 참선하면 참선하는 대로 공부가 되고 염불하면 염불하는 대로 공부가 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공부가 되고 하다못해 천도제를 해도 공부가 되고 길을 걷는 것도 공부가 되고 설거지하는 것도 공부가 되고 산행하는 것도 공부가 되고 읽을 수 있겠죠 공부 아닌 것이 없어요 중도 수행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바른 안목이 없는 채 중도적인 안목이 없는 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쫓아가는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고행을 해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스님께서 소신공양해도 못 깨닫는다 연비 뼈를 부수고 골수를 뽑아내고 장잡으러 한다? 장잡으러 앉아가지고 10년 오래 앉아있는다? 그런다고 깨닫는 게 아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장경 읽고 온갖 고행을 하는 거 그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스스로 괴로운 말 더 할 뿐이다 괴로움만 더 할 뿐인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가 좋긴 좋은데 제가 불교가 좀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그랬잖아요 수련대회를 가고 싶다 수련대회가 뭐였냐면 다 고행대회였어요 고행대회 모든 수련대회는 다 고행이었어요 오래 앉아있는 오래 뭘 시키는지 뭔가를 시켜요 힘들거든요 그게 수행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저 고행을 할 줄 아는 사람만 출가를 해야 되고 저 고행을 할 줄 아는 사람만 마음 공부하고 훌륭한 신도고 이런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수행이 아니다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보십시오 부처님 제자들이 고행하다 깨달았습니까? 부처님 질문하고 부처님 본문하다가 그 자리에서 아랑과를 징득하고 아랑과를 징득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본문을 듣다가 깨달아요 선의 초기 황금기 때 선사 스님이 끊임없이 본문하고 본문 들은 것 밖에 없어요 좌선 이거 필수가 아니었어요 하고 싶으면 해도 뭐 무방하다 하더라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장좌불안한 용어가 선의 초기에는요 조롱하는 용어로 쓰였어요 오랫동안 북종선이라고 해서 오래 좌선만 한다고 깨닫는다고 느끼는 그런 허망한 어리석은 중들 하면서 좀 혼내는 그런 용어로 조롱하는 용어로 쓰기도 했었단 말이죠 오래 앉아있는다고 부처 되느냐 고행주의가 불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행주의를 무조건 안 해야만 된다 이것도 또 아니에요 고행주를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내가 중도적인 안목 이것이 있느냐 바르게 중도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 고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말이죠 고행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단지 자기의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이거 무슨 고행이 필요해요 이미 있는 걸 확인하는 건데 이 공부는 고행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단지 자기 마음을 확인하면 끝나는 공부입니다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겐지지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뜻을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고행하고 수행하고 선정에 들고 뭐를 얻고 신비체험을 하고 그런 걸 통해 법이 확연해지지가 않아요 법이 확연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겐지지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 팔만대장경 무수히 많은 법문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법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저절로 얻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자일 때는 학자일 때는 예를 들어 제가 경전을 하나 강의하려고 하면 공부를 막 몇 날 며칠을 공부해야 그거 하나 강의할 수가 있어요 경전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힘들고 내가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되니까 경전 여러 개 강의하려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고 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저절로 얻어진다 대상경의 뜻 경전을 펴면 어록을 보면 그 어록의 내용 물론 뭐 저도 또한 여전히 미진해서 많이 미진해서 다 소화되진 않습니다 그 미진함이 있으니까 그 미진함을 안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확연해집니다 옛날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기서 말하듯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묘한 뜻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지 저절로 경전과 어록을 보면 소화가 되는 것이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말로 표현했을까 아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아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갔네 아 이건 또 방편을 너무 세게 썼네 너무 낮은 수준의 근기인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편을 썼네 아 이 경전은 좀 방편이 좀 심한 방편을 썼네 뭐 이런 게 보이는 것이지 말 그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경전이지 경전을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100% 진리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문자 그대로 진리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일체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 보니 모두 다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고 보세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 보니 모두 다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제 말이 아니고 경전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닫고 나서 갖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래의 지혜와 여래의 덕상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상호를 갖추고 있고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쓰고 있다 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귀로 듣는다고요? 내가 내 귀로 듣는다?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듣는 것이지 자기 진정한 마음이 듣는 것이지 귀는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귀가 듣는 거면 항상 들어야 돼요 귀가 듣는 거면 귀는 듣는 기능을 한다 얘는 원래 듣는 기능을 하는 애야 얘가 듣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저 뒤쪽에서? 근데 제 설법 듣는 동안은 저거 못 들었잖아요 지금 마음을 기울이니까 듣잖아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었죠? 귀가 듣는 거면 귀는 들리면 다 들어야죠 내가 잠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서 불러도 못 듣죠 귀가 듣는 거면 부르면 들어야죠 깊은 잠에 빠져있으면 누가 불러도 못 듣잖아요 귀가 듣는 거면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죠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듣고 자기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이식이라고 해서 안식 이식할 때 귀의 의식 귀의 의식은 그걸 듣고 해석하고 판단해요 그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아 이건 무슨 소리구나 듣고 이건 무슨 소리구나 이건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헤아리는 걸 듣는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헤아리기 이전에 듣는 게 먼저잖아요 여러분들은 듣고 나서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해하기 이전 분별하기 이전에 듣는 능력은 타고난 거예요? 배워서 안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깐 난 애기 깐 난 애기 태어나자면 응애응애하는 깐 난 애기가 여기 있어요 제가 죽비를 한 번 딱 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은 죽빗소리라고 해석할 줄 알죠 그죠? 깐 난 애기는 죽빗소리라고 해석은 못해요 분별은 못해요 근데 깐 난 애기도 딱 치면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은 알아요 깐 난 애기만 아느냐 옆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도 옆에서 딱 소리가 나면 알아요 배워서 할까요? 본래 갖춰진 것일까요? 본래 갖춰진 거예요 본래 갖춰진 자기 성품이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 해석하고 듣고 해석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육식 이 식을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다 보니까 그게 나다라고만 착각했던 거예요 그걸 주인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의식이 발동되기 이전에 그냥 보고 그냥 듣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는 봄 내가 저것을 본다 이건 해석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봄 그 자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석가문의 우처님께서 말씀하신 18개의 교리에요 18개의 교리는 뭐냐면 연기법을 설하고 있거든요 보는 내가 따로 없다 보이는 것이 따로 없다 보는 내가 보이는 것을 촉했을 때 일어나는 의식이 따로 없다 18개가 따로 없다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다 여긴 내가 있고 여기는 보이는 대상이 있다라고 착각 망상이 일어날 뿐이다 그건 다 망상이다 진짜 아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교리거든요 그것 이전에 그러나기 이전에 늘 우리가 쓰고 있는 진정한 자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늘 쓰고 있는 마음 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일으킨 수많은 허망한 생각과 환화들이 모두 여래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고 하셨다 여기서는 원각 묘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똑같은 마음 부처 벌레면목 주인공 불성 해탈 열반 이걸 여기서는 또 원각 묘심이라고 써온 겁니다 무슨 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원각 원만한 깨달음인다 원만한 깨달음인데 신묘한 본 마음이단 말이죠 왜 신묘하다고 했느냐 생각으로 해야 돼서 알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마음이지라고 해석하는 그 마음이 아니다 이게 신묘하다 신통방통하다 신비하다 불가사의하다 눈으로 보거나 해석하거나 만지거나 이럴 수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만한 깨달음은 아주 신묘한 것이다 그래서 원각 묘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자리를 그래서 일체 중생이 일으킨 허망한 생각과 환화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생각 환화는 뭐가 환화인지 아세요? 환영이고 거짓된 화현에서 나타난 거짓된 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몸뚱이 환화입니다 환과 같은 거예요 거짓되게 화현되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인연 따라 나뿐 아니라 너도 세상도 우주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전부 다 환화 같은 거예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험한 생각도 실제가 아니고 물질도 실제가 아니고 마음도 5온 18개가 다 실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래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드는 것처럼 바다 위에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보고 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야 저 파도는 멋있다 야 나도 저렇게 멋있게 되고 싶어 이 파도는 저 파도를 부러워하고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있잖아요 이 파도들이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다 너다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작다 부자다 가난하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파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곧 바다잖아요 파도가 곧 바다이듯이 내가 만든 모든 파도 분별된 모든 것들 모든 파도가 전부 다 그대로 원각 묘심이에요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가 원각 묘심이고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망상들이 파도에요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환화 환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물질 세계에 마음 세계에 물질적 정신적인 일체 모든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나에게 인식되는 있다고 여겨진 모든 것들 전부 다 환합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에요 여러분을 빼고 다른 창조주가 없습니다 어떤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 나는 창조주에게 복종해야 된다? 나는 창조주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창조주입니다 그 진정한 나의 본래면목 진정한 나, 진짜 나 열반짜리 마음짜리 그 자리에서 산도, 들도, 바다도, 강도, 너도, 나도, 하늘도, 우주도, 구름도 온 세상이 쫙 펼쳐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펼쳐내고 있잖아요 생각을 일으킬 때 그 모든 걸 펼쳐내잖아요 생각을 일으켜서 과거도 펼쳐내고 미래도 펼쳐내고 우주도 펼쳐내고 여러분, 여러분 남편 아닌데요? 제 남편은 집에 가면 진짜 있는데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요? 나한테 잘하는 남편 아니면 나한테 아주 틱틱거리고 못하는 남편 그 실제 있는 남편인데요? 내 남편 진짜 성격 안 좋은 남편 진짜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남편은 실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남편이에요 자기가 성격 나쁜 남편이라고 내가 창조했어요 나에게만 성격 나쁜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에겐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남편을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하는 많은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런 얘기하세요 마음 공부하기 전과 후 딱 달라진 거 첫째, 당장 나와 인연 맺은 가족 아내, 남편 너무 사랑스러워졌다 옛날에 그렇게 꼴보게 싫던 놈이 지금은 이렇게 예뻐 보이고 정말 고맙고 눈물 나도록 고맙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저는 나에게 내가 이 사람을 나쁜 놈 이렇게 창조해서 그 창조한 그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알고 내가 데리고 산 거예요 그건 사실 그 남편을 데리고 산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그 남편에 대한 이미지를 데리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바뀐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남편과 산다 자식을 데리고 산다 이 세상을 산다 세상은 무슨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아니 우리나라는 살만한 곳이다 그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런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내가 창조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온갖 묘심에서 나왔어요 그 모든 분별도 분별이 그대로 번뇌 즉 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번뇌가 그대로 볼이다 깨달음의 이 마음자리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이 마음자리로 돌아가요 내가 잠깐 생겨났다 사라진 것을 실제라고 믿으면서 집착하는 순간 그게 이제 실제인 것처럼 착각되기 시작하고 실제하는 무언가로 내 인생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게 나를 묶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해요 나에게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내가 만든 괴로움입니다 원래 공해요 텅 비어서 공합니다 실제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실제라고 힘을 쓰려주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실제화한 거예요 내가 실제화 그게 일체 유심주의 소식이에요 이 말이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 마음 원강 묘심이라는 이 한 마음에서 모든 세상에 우주가 나온 거예요 내 우주가 나왔어요 내 마음에서 내 우주가 나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린 것처럼 본래 정해져 있는 우주에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나면 간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마음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요 내 순간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동시 창조를 시키잖아요 인과가 지금 여기 딱 동시에 갖춰져 있어요 인 따로 곧 따로 아니냐예요 여기에 딱 있어요 목전에 목전사 목전에 진실이 100% 드러나 있어요 둘로 나뉜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에게 갖춰져 있는데 어디 딴 데 가서 어디에 가서 도대체 이 법을 찾겠단 말인가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이룰 수 있는 부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담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이고요 과거의 모든 여래도 오직 이 마음을 밝히신 분들이며 현재 모든 성년들도 역시 마음을 닦은 분들이니 미래에 수행할 사람들도 마땅히 이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바라건대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는 말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과거의 모든 여래 전부 이 마음 하나를 밝히신 분들이다 또 현재 모든 성현들도 역시 마음을 닦은 분들이시다 마음 공부를 한 분들이시다 또 앞으로 마음 공부를 하겠다 수행을 한다 깨달음을 얻겠다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하고 봤지만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 마땅히 이 마음법 이 진리에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이니 절대 바깥에서 밖에서 의지하지는 말아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서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서 오염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어서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구족되어 있으니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본성은 오염될 수가 없고 오염된 적도 없다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다만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깨달은 부처라고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 딱 하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허망한 생각 때문이다 그러니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다 즉 우리는 본래 부처로 구족되어 있고 늘 본래 부처를 쓰고 있고 단 한 번도 부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습관이 생각을 주인 삼아서 생각이 나인 줄 알고 분별심이 나인 줄 알고 살아왔다 보니까 생각과 분별로 세상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걸러서 보는 생각이라는 필터로 생각이라는 자기 색깔의 안경 알을 끼고 있어서 분별이라는 안경 알을 끼고 있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부처가 아닌 것처럼 착각될 뿐입니다 딱 이 문제 하나라는 거죠 다른 문제가 더 없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를 찾을 것도 따로 없다 불성, 본래 면목, 주인공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그저 분별 망상을 여이면 그뿐이지 다른 무언가를 별도로 찾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분별을 내려놓을 뿐이지 또 다른 분별 아닌 몸별지 깨달음의 자리 본성의 자리 불성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묻는다 만약 불성이 지금 이 몸에 있다면 이미 이 몸에 있으므로 범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째서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할까요?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한다 그대의 몸 가운데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며 춥고 더운 것을 알고 혹은 화를 내거나 기뻐하기도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이 몸은 지수하풍의 네 가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성질이 무디고 둔해 아무 감정이 없는데 어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필시 그대의 불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제 스님은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대 눈앞에 영역히 홀로 밝은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 없는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란 곧 그대의 몸에 있는데 어찌 허망하게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가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를 깨달은 인연을 밝혀 그대의 의심을 풀어주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듣고 믿도록 하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을 이제 어서 대신을 해주고 있죠 불성이 지금 여기 있다면 몸에 있다 이랬는데 불성이 몸에만 있겠어요 하여간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나와 떨어지지 않고 불이법으로써 도리 아니게 이렇게 여기 있다면 여기 있으므로 범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째서 저는 제가 지금 완전한 부처라고 하면서 저는 왜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네가 바로 불성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그걸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답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이 말로 들어가지고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움직여요 생각이 움직여서 이 말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답이 되지 않아요 왜?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걸러서 내 생각이라는 필터로 분별심으로 걸러서 이걸 해석해서 듣기 때문에 자기식대로 이해된 답변만을 쥐게 되거든요 자기식대로 이해된 답변만을 쥐게 된다 그것 때문에 이 말을 듣고도 자꾸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전혀 지금까지 배웠고 익혔고 어디서 주워 들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당연하게 머릿속에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고 바로 해석이 되는 그것을 잠시 무시하고 옆으로 제껴놓고 아주 낯선 시선으로 난생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막 갓난 아기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의 몸 가운데 있는데도 그대의 꼭 몸 가운데 만은 아니에요 몸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데도 자기와 둘이 아니게 함께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에 모든 시간 가운데 매 시간 매 순간 배고프면 배고픈 줄 저절로 알아요 그냥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일과를 보내다가 문득 배고파 이러고 알잖아요 스스로 배고픈 줄 알아요 밥을 찾습니다 또 목마른 줄 알아요 우리 물을 먹고 싶은 줄 알고 갈증이 나는 줄 알고 목마른 줄 스스로 알아요 저절로 내가 의도해야지 아느냐 애를 써야지 아느냐 애써서 노력해야지 아느냐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알아요 배고픈 줄 저절로 알고 목마른 줄 저절로 압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의 조작해야만 더 잘 알게 되는 게 아니다 배고플 줄 아는 능력을 더 많이 타고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타고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목마를 때 목마른 줄 아니까 우리 물을 먹어서 갈증을 피할 수 있죠 이처럼 모의로써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이 아는 마음은 갖춰져 있습니다 춥고 더운 것도 저절로 알아요 추우면 춥고 더운 줄 모르면 이 겨울에 반팔 입고 나올 수도 있겠죠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챙겨 입게 되고 여름 되면 옷을 벗고 가벼운 옷을 입게 되고 춥고 더운 줄 압니다 난로에 손을 갖다 들이대면 뜨거운 줄 알아서 다시는 손을 갖다 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유의지로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저렇게 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의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자유의지가 자기 의지가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반야심경에서 또 초기 불교에서 오온이 공하다라 그랬을 때 오온은 색과 수상행식이라고 했는데 행온이거든요 자유의지라는 게 근데 그것도 실제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리듯이 정리를 해서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다 해도 어긋나고 없다 해도 어긋나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내 자유의지가 견고하게 있어 라는 한 생각을 쥐고 있다 보니까 그걸 깨주기 위해서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방편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밥 먹을 때 딴 생각하고 있는데 밥 먹은 게 끝나 있어요 어떨 때는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한참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딱 도착지에 도착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의지를 막 발동시켜서 이리로 가야지 저리로 가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되고 저절로 밥을 먹게 돼요 밥을 먹으면 심심하니까 김치를 손 저절로 김치에 손이 가게 되고 또 작은 거릇을 많이 먹으면 저절로 물이라든지 담백한 것에 손이 가게 되고 전날 밤에 느끼한 걸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느끼하지 않은 게 저절로 당긴다든지 내 의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요 또 화를 내거나 기뻐하기도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내가 화를 낼 때 우리는 내가 화를 내는 줄 알아요 그 화는 일어나요 내가 화를 낸다기보다는 화는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인연 따라 물이 먹고 싶은 것처럼 갈증이 느껴지는 것처럼 인연 따라 음식 먹은 지 오래됐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인연 따라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한 대 때리면 그냥 화가 일어나요 또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기 업에 따라 자기 과거 가까운 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A라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걸 아주 싫어할 수도 있죠 똑같은 것을 어떤 사람은 예쁜 옷 비싼 돈 주고 예쁜 옷 사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죠 왜 저 돈 주고 저런 걸 사지? 뭐 가방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보고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죠 업이 다르니까 반응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사실은 자기 인연 따라 업 따라 저절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일어나고 화나는 것도 일어납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배고파하고 내가 물맥혀 하고 내가 차고 더운 줄 알고 내가 화내고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지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조금 더 한번 들어보죠 이 몸은 지수화풍에 네 가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몸뚱이는 보세요 몸뚱이는요 그냥 대지의 지수화풍이 이 몸의 지수화풍으로 인연화합된 거에 불과해요 내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대지의 지수화풍이 그냥 인연 따라 이 몸의 지수화풍으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그 성질이 무디고 둔해서 아무 감정이 없다 이 지수화풍에 뭔 감정이 있습니까 이 몸뚱이에 무슨 감정이 있을까요 없는데 어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겠는가 이 몸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가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견문각제하는 것은 그대의 필시 그대의 불성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게 한편으로는 낯설고 한편으로는 머리로 이해하려면 막 애를 써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의심을 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어떻게 나의 불성일 수가 있느냐 난 맨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살아왔는데 보는 거 이거 눈이 하는 거 아니야 듣는 거 귀가 하는 거 아니야 내 눈이 하고 내 귀가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내 불성이냐 이제 이렇게 바로 의심을 하고 이제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본다 우리는 눈이 본다 하지만 또 귀가 듣는다 하지만 정말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냐 눈이 보는 게 정말 맞으면 눈이 보는 게 정말 맞으면 눈이 있으면 보여야 됩니다 그냥 눈이 있을 땐 언제나 보여야 됩니다 눈은 언제나 봐야 됩니다 근데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법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죠 똑같이 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 본다라는 이걸 이제 선에서는 보는 성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굳이 방편으로 이제 보는 성품이라는 표현을 써본다면 이 불성이라고 하는 보는 성품이 불성인데 우리는 보는 성품이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도 늘 보는 성품을 써온 거 같거든요 나도 늘 보아왔거든요 보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느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나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뭐를 가지고 보고 들었냐 하면 보고 나서 본 것을 내 식대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봤다고 여겨요 내 식대로 해석해서 본 게 다르고 저 사람 식대로 해석해서 본 게 다르잖아요 같은 걸 보고도 내가 본 것과 저 사람 보는 게 달라요 이게 이제 분별되니까 달라지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초기불교 교리로 말하면 12초 18개의 교리에요 18개에서는 눈깊고 현문듯이 색상형 미축법을 접촉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일어난다 근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안금과 색경이 접촉했을 때 그걸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래서 18개가 공하다 반야심경에서도 무한이비서신의 무색상형 미축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한 것은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이건 안식을 가지고 우리는 봤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육근인 안근인 내가 색경을 바깥에 있는 대상을 봐서 인식했다 이렇게 세 개로 쪼개놨단 말이죠 셋으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분별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령이야 이건 에이퍼 용지야 마이크야 저 사람은 아 예쁘네 저 사람은 못났네 저 사람은 키가 크네 키가 작네 오늘 날씨가 좋으네 나쁘네 난 이거를 좋아하고 저건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볼 줄만 압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거 그냥 요령이잖아요 이거는 컵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해석한 거예요 요령 이러는 것은 이걸 컵 이러는 것은 보고 나서 해석한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정견해서 본다면 이건 뭘까요 해석 분별하지 않고 본다면 이건 뭘까요 죽비를 들고 죽비를 들고 목탁을 들고 이건 뭘까요 물어보면 이제 분별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별을 최대한 안 하려고 나무? 뭐 이런다든지 막대기? 이런다든지 나무 안에 빵꾸 뚫어놓은 거 막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답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말이죠 과거에 배워 익혔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서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요령이라고 하는 순간 아니면 뭐 소리 나는 거라고 하는 순간 뭐 길쭉하니 동그라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다 보는 성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식으로 자기 분별심으로 해석해서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과 색이라 그랬어요 명과 상 명, 이름과 모양 이름과 모양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개념지어서 알 뿐이다 근데 그런 것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우리는 보는데 이 눈은 볼 줄을 몰라요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보는 거면 눈이 있으니까 다 봐야 돼요 항상 봐야 돼요 근데 눈이 있지만 내가 관심 없는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 뭐 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돌만 보이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옛날에 그 토건 업을 하셨는데 어디로 여행을 가도 항상 모래 같은 것만 보시고는 야 저 모래 갔다가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제가 한창 때 이제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딜 가도 정말 꽃과 나무가 항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식이 자기 의식이 자기 없다라 보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꿈을 꿉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을 때 꿈속에서 꿈속에 등장인물도 있고 꿈속에 세상도 있고 꿈속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꿈속에서 나도 있고 남도 있어요 꿈속에 있는 내가 꿈속에 있는 세상을 봤습니다 분명히 근데 육안으로 눈으로 봤나요 보는 게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꿈꿀 때도 봤거든요 꿈꿀 때 소리도 들었어요 꿈꿀 때 남들과 대화도 해요 그러면 뭘로 들었을까요 꿈꿀 때는 귀로 들었을까요 꿈꿀 때도 눈을 닫고 있는데도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있어도 꿈이 이렇게 영상이 기억되거나 뭔가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지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보지 그러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성품이 본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본다라고 착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18개가 험앙하게 18개를 험앙하게 나다 남이다 내 인식이다 육내입처를 자기 주관계라고 착각하고 육외입처를 자기 객관계라고 내 바깥의 대상 세계라고 착각하고 여기서 이 접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식들을 이 인식계를 독자적인 인식계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인식이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고 너다라고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18개를 험앙하게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보는 게 나지 듣는 게 나지 내가 듣지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고 하지 그렇게만 생각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이것이 사실은 법인데 이 법을 보지 못하고 보는 데서 일어나는 법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것을 첫 번째 자리라고 합니다 보는 성품 보자마자 본다라는 사실 여기는 둘로 나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본다 이런 개념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봄 그 자체만 있어요 하나 통으로 하나로 그냥 마치 갓난아기가 응애응애하고 딱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보는 세상이 막 다 나뉘지겠어요 그냥 봄 하나밖에 없어요 분별되는 게 없어요 갓난아기는 내 편 네 편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나빠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내 거 네 거 이러지 않죠 그냥 통으로 그냥 통으로 볼 뿐이죠 애기들이 그림을 그리고서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서 엄마 엄마 일로 와봐 이 손이 그린 그림 좀 봐 이런답니다 내가 그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손이 그린 걸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3인칭으로 막 얘기하죠 누구는 누구는 하면서 나다라는 이 개념이 개입되기 이전이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소리를 듣고 요령소리 종소리라고 해석하고 분별하잖아요 근데 분별하기 전에 사실은 분별하기 이전에 듣는 성품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듣는 성품이 먼저 이것을 알아차려요 이게 지관이고 이게 윗바사나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건 깐난 아기가 있어요 얘가 요령인지도 몰라요 깐난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고양이도 한 마리 있다 그럼 이 소리가 깐난 아기가 고양이와 내가 있어서 이 소리가 들리면 깐난 아기도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걸 알아요 고양이도 알고 깜짝 놀라요 저도 알아요 똑같이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성품에서는 이 듣는 성품짜리 불성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듣는 성품짜리 이것을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얘기를 보잔 말이죠 분별 이전에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무분별지라고 하는 이 분별 이전의 봄 분별 이전의 들음 그 첫 번째 자리에서는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때 그냥 들을 뿐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 니카야 아함경에 보면 볼 때 그저 볼 뿐 들을 때 그저 들을 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보고 첫 번째 자리에서 들을 때는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다른 것이 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자리의 제일의제 첫 번째 자리 이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 이걸 듣자마자 요령 소리하고 해석하고 아 난 저 소리 듣기 싫어 저거는 불교용품이구나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세상 모든 것을 들을 때 전부 다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보고 해석해서 듣고 그것을 진짜 내가 본 것이다 내가 들은 것이다 난 진짜로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확실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봐서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똑같은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봤기 때문에 자기 분별로 본 것을 진짜 본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분별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한 세상 이건 자기만이 가지는 자기 분별의 세상이에요 남들이 대신 분별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별의 세상을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주는 나예요 내가 이 허망한 의식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좋다고 분별하고 내가 나쁘다고 분별해 놓고 좋은 거는 더 갖고 싶어 라고 집착을 해요 싫은 건 밀쳐내고 싶어서 거부를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별한 다음에 좋아하는 걸로 분별된 내상에 대해서는 더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집착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해요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다 괴롭다 인생 왜 이렇게 괴롭느냐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니까 괴롭다 또 싫어하는 것을 딱딱 범주화 시켜놓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해놓고 그게 자꾸 나에게 찾아올 때 싫어 미워 짜증나 화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에 등장한 모든 문제가 이 문제 아니에요 분별에서 분별이라는 게 둘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보자마자 보은 것을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고 눈과 12초 18개가 화합하면 접촉을 하면 촉하면 12연기에 나오잖아요 명색 유깁 촉 식 명색 유깁이 삼사가 화합을 해서 촉을 하면 촉 수에 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느낌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좋다라고 분별했던 것 이게 실제 12연기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고 하죠 허망한 거거든요 내가 그렇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느낌은 실제가 아니에요 좋은 느낌이 실제 좋은 느낌이 아니라 싫은 느낌이 실제 싫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조작해 만들어낸 거예요 느낌도 여름에 더워서 짜증난다 이러지만 사우나 가면 더 더운데도 시원하다 하고 좋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느낌을 자기 식대로 딱 쥐어놓고서는 좋은 느낌의 대상은 더 취하고 애착하고 가래를 일으키고 그걸 취착해서 집착해서 내 걸로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거는 막 기를 쓰고 밀쳐내고 버리려고 하고 미워하고 이 두 가지 마음 분별심이 한 발 나아가서 취사 간택심으로 바뀌는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게 불교 핵심이에요 이 소리가 일어났어요 이 소리가 일어났을 때 이거 이 소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이 소리는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나쁜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우리는 들을 뿐이죠 사실 들을 뿐이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좋은 게 어디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넘겨요 그렇게 듣긴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나한테 내가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닌 분별할 필요가 없는 분별하지 않았어요 이 소리에 그러니까 이 소리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죠 이 소리가 인연생 인연멸 했습니다 인연생 인연멸 내 인생에 등장한 모든 것들이 이것과 똑같아요 인연 따라 소리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소리를 집착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자리에서 불성의 자리에서 듣는 성품으로써 그냥 들었어요 듣 흘러가죠 흘러가죠 재행부상으로 흘러가고 끝나버렸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업을 업장을 남기지 않습니다 장애를 남기지 않아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하 스님 좀 법문하는데 그것 좀 자꾸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대신 저는 여기 죽비가 없어 안 치는데 죽비를 자꾸 치니까 어떤 분들은 하 스님 죽비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스님 법문은 좋은데 죽비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법문 못 듣겠어요 내지는 제가 지금 하던 흠흠 목 가다름 소리를 너무 많이 내요 요즘엔 좀 덜 들리는 이유가 제가 그걸 일일이 하나씩 잘라요 하도 듣기 싫다고 하셔서 흠흠 그런데 이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듣기 싫은 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아 저 스님 진짜 저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못 보겠다 이런 것과 똑같이 예를 들어 이 소리가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나를 죽을 것처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니까 그런데 이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여기서 들리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처음에는 듣기 싫어 아 짜증스러워 나중에 이게 계속되고 반복되고 아무리 가서 따져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게 막 1년 2년 3년 5년 10년 쌓이다 보면 이 정신병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살인 욕구 같은 거 이게 막 생겨나고요 내가 죽든 네가 죽든 그래서 인생을 살지 못할 정도로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죽을 것처럼 괴로운 일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세요 그 소리 하나가 2년 따라 왔다 간 소리일 뿐인데 그 소리에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엄마가 그 소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자식은 하루이틀 일도 안 되고 뭘 자꾸 그렇게 힘들어해 그냥 냅둬 마음을 비워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막 열불라 죽겠는데 모든 사람이 그 소리가 진짜 괴롭히는 게 맞으면 그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괴로워야죠 그런데 같이 사는 어떤 사람은 안 괴롭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누가 만든 걸까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쥐었죠 내가 붙잡아 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1년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여러분 욕을 했어요 그 욕은 이미 요거다 먹은 걸 지금까지 쥐고 있으면서 자기 자존감이 뚝 떨어진 채 자기 인생을 나는 못난 놈이야라는 마음을 쥐고 트라우마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인가요? 나한테 욕한 그 사람이 나쁜 놈인가요? 그 사람은 이 소리처럼 욕 한 번 하고 지나갔어요 2년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도 내일도 뭘 해도 5년 10년 계속 그 소리를 붙잡고 그 욕을 붙잡고 나는 나쁜 놈인가 봐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분별심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그 욕한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욕은 한 번 하고 끝났지만 이 분별심을 가지고 내가 계속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 욕은 해도 자기 욕은 안 해요 내 잘못인 줄은 모른단 말이죠 내가 만든 분별의 괴로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라요 똑같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은 동일한 구조를 띄고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집니다 어떤 동일한 구조? 이러한 동일한 구조 물질도 정신도 소리도 전부 다 이것과 똑같아요 그냥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면 끝입니다 흔적을 남길질 않아요 사실은 친구의 욕설이 내가 그 흔적을 붙잡고 쥐고 화를 냈으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그거는 흔적을 남길 계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과거에 누가 내 돈을 수천만 원을 땡겨먹고 달아났다 이것과 똑같아요 사실 크게 보면 50보 100보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진리에서 본다면 생사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생겨난 모든 것이 전부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걸 인연법이라 그래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면 그 뿐 그래서 연생 무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연따라 생겨난 것은 사실 무생이다 생겨난 바가 없다 이게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무하다 그러니까 무생 법인이다 본래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 인연따라 생겨난 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없다는 거예요 생겨난 모든 게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인연따라 생겨난 바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가 쥐지만 않으면 그냥 흘러가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나를 괴롭힐 동력이 없어요 생겨난 모든 것들이 돈 명예 권력 지위 자식 친구들이 말하는 욕 칭찬 모든 것이 지구 우주 보수 진보 종교 깨달음 부처 중생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 생각 일으켜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만든 거잖아요 전부 다 생사법이 그래서 이 세간법은 전부 다 생사법이다 이래요 생겨나고 생사법이라는 여기서 법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은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은 전부 다 생사법입니다 생멸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진리는 생사법이 아니라 불생 불멸법이에요 무생법인의 법이고 생겨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 끝입니다 가치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좋은 거 본래부터 나쁜 거 그런 거 없어요 비가 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상황 따라 좋게 보고 나쁘게 보는 거지 비가 내리는 게 좋거나 나쁜 게 있습니까 비가 없으면 큰일 나요 비 때문에 짜증난다 하는 사람에게도 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분별한 것일 뿐이지 비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판단 중지 그게 지관이에요 멈추고 보아라 멈추고 보면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이렇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내가 분별을 일으켜서 이거는 좋고 저건 나빠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애쓰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났죠 그러니 윗집에서 꿍꿍 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를 정신병이 여기에 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올라가서 칼을 휘두르기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치명적인 범죄를 만들어내서 내 인생을 끝장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 하나가 그 10년 동안 온갖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았다고 하는 그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그분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든 것이구나 이걸 내가 도망치려고 거부하려고 밀쳐내려고 취사 간택심에서 취사 버리려고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집안 생활을 하다가 뛰는 소리가 나는 순간 순간 듣기 싫어 피해 도망가야지 듣지 않아야지 하면서 온갖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 꿍꿍거리는 소리와 그냥 같이 있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절에 가서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 좌선이 아니라 이분은 아 이게 내 공부다 그래서 꿍소리 나자마자 그 자리에 그 꿍소리 나는 자리 밑에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도망친다고 도망갈 곳이 없다 왜 이거는 저 위에 있는 꿍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온전히 허락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히 허용해주기 시작했어요 온전히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분별해서 듣지 않고 보는 성품으로써 보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처음에 그렇게 들으시면서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고서 아 나스님도 진짜 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를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게 무슨 처방이야? 이렇게 약간 피식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10년동안 찾지 않은 방법이 나오겠어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더래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고 찾아갈 곳도 없더랍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밖에 내가 할 게 없구나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게 와 닿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소리 완전히 그 소리를 허용해주고 그 소리뿐 아니라 이 꿍꿍거리는 층간소음 같은 험하하게 내가 만든 좋고 싫은 것들이 층간소음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에게 너 옷 좀 벗으면 빨래통에 좀 갖다 놔 안 내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 이게 층간소음과 똑같은 거네? 근데 얘는 5년 10년을 계속 안 갖다 놔요 갖다 놔 너하고 화내는 이 마음 내가 만든 거구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내가 느끼기 시작했다 묵묵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운동도 되고 내가 그냥 느끼기 시작했다 그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문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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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티비만 보면 보수 진보 해가지고 내 진영이 아닌 진영에서 막 나와서 막 하는 얘기 보면 화가 나고 열불이 났는데 그것도 층간소음과 똑같구나 내가 쥔 거구나 내가 어느 한쪽을 이게 맞다고 지니까 그게 아닌 게 나올 때 이렇게 내가 화가 나고 이러는 것이구나 똑같은 구조에요 세상,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난 내 인생에 반드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가요? 반드시 이건 일어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자식은 반드시 대학을 가야 돼 진급을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남편은 나한테 잘해야 돼 남편은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자식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쥐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전부 다 층간소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쥐일 수도 있고 쥐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쥐기 때문에 문제를 내 스스로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부처를 찾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였음을 망각하게 하는 이 분별 망상만 내려놓으면 그 뿐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한 부처인데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여여한 부처다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본래 여여한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리 제가 첫 번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봄의 자리 들음의 자리 보고 해석한 걸 쫓아가지 말고 듣고 해석한 걸 쫓아가지 말고 그냥 볼 뿐 그냥 들을 뿐 이 첫 번째 자리 이게 불성입니다 근데 이걸 불성이라고 이름을 할 수도 없어요 이걸 뭘 불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허망한 망상만 노연나면 그냥 본래 일 없던 그대로예요 본래 일 없던 그대로 우리는 행복을 찾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어 해서 행복을 막 찾아요 꼭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찾으면요 행복을 얻고 나서 거기 적응을 하거든요 그럼 또 다른 행복을 또 찾거든요 계속해서 또 찾아요 천만 원에 천만 원을 갖고 싶었는데 천만 원을 얻으면 1억을 추구하고 1억을 얻으면 10억을 추구하고 10억을 얻으면 100억을 추구해요 추구하는 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행복은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없으면 사실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불행은 없는데 난 행복하지 않아 이러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행복을 따로 찾으니까 일 없이 그냥 고요히 쉬는 날 집에서 고요히 있다가 밥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탁 내려서 따뜻한 햇살 아래 쇼파에 앉아서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일 없이 커피 한 잔에 이렇게 탁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일 없이 있어요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차 한 잔이 이렇게 이렇게 김이 올라가는 것을 햇볕 아래에서 이러고 바람만 보고 있어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랄까 깊은 뭐 평화 고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말도 고추장스러워요 그냥 아무런 표현할 것 없이 그냥 차 한 잔이 햇살을 받으면서 저울로 식어가는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것과 그냥 이렇게 보고 있기만 해도 그것과 이렇게 함께 있기만 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무슨 깊은 평화니 고요니 시니 제가 그런 순간순간에 장면들이 어릴 적에 그런 장면들이 많아 그럴 때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썼었다 보니까 어디 산에 올라가서 뭐 어딘가 가서 거의 홀로 가만히 있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 시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막 뉴에이지 음악이나 뭐 이렇게 무슨 명상음악이나 이런 것들 잔잔한 음악들을 많이 듣곤 했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무교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그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그 음악에 음악과 하나가 되어서 막 젖어들었을 때 그 그 기쁨 그것이 음악이 울리지 않는데 저절로 음악이 연주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순간은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나와 세상 나와 보이는 것 나와 차 한 잔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마치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가 지리산 설악산 새벽부터 막 등산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 정상에 딱 올랐는데 마침 아침 해가 구름 운해가 구름 발밑으로 쫙 있고 그 위로 구름이 탁 떠오를 때 그때 갑자기 말문이 콱 막혀버려요 생각이 딱 멈춥니다 그때 생각이 딱 멈추고 와 하면서 그냥 딱 서 있어요 사실은 굳이 말로 표현을 해 본다면 사실은 그 순간은 그 태양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고 그냥 오롯이 하나의 본밖에 없어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본밖에 없어요 근데 곧장 분별심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그 불성과 조우하는 순간을 가만내버려 두지 않아요 분별심이 곧장 올라와서 아 사진 찍어야지 아 이 좋은 거 사진에 담아서 나온 사람도 보여줘야지 동영상을 찍을까 아 이것도 좋긴 한데 예전에 내가 설악산에 가서 봤던 것보다는 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분별하는 걸 통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 분별을 가져오는 걸 통해서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중생의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처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이 첫 번째 자리 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자리 여기서 말하는 이 불성의 자리 불성의 자리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리 늘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자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워낙 빠르게 첫 번째 자리는 그냥 놓치고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분별한 것을 쥐니까 문제가 되지 그리고 심지어 분별한 것을 쥐고 취사 간택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모든 괴로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것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일 없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행복이 따로 있어서 행복을 찾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찾아지는 행복은 가짜예요 찾아진 행복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30평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사고 나면 나중에 친구 집 40평짜리 가보면 그게 더 넓어 보이거든요 또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와 같이 충족되지 않아요 찾아서 얻은 행복은 이미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행복에서 일 없는 자리 아까 말한 차 한잔 아무 일 없이 마시고 있어요 너무 평화로운 오후를 느긋하게 고요하게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아무 일 없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까 이 법정 스님께서 글로 들 뜰 것도 없고 들 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자리예요 그런데 곧장 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차 내일 회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 자식 뭐 좀 뒷바라지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넷 그러고 보니까 넷 돈도 좀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회사를 좀 좋은 데 가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 값이 저 옆집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많이 뛰었다는데 나도 좀 더 뛰는 곳으로 이사가야 되지 않을까 엊그제 나한테 욕했던 그놈에 대한 생각이 또 갑자기 나면서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복잡해져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재생재생 하면서 스스로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 없는데 일 없이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바빠져요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 뒤를 준비해야 되고 한 달 뒤를 준비해야 되고 1년 뒤를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아무 일 없는 이 첫 번째 자리 그 자리에서 늘 걷고 보고 듣고 맛보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처의 자리에서 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처의 자리를 두 번째 자리로 밀쳐버리고 두 번째 자리가 주인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걸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그 생각을 진짜 내 생각이라고 착각한 채 허망한 거짓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애고고 아상입니다 그 애고고 아상은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어요 남과 내가 있으니까 비교해야 되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우위를 점회해야 되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괴롭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괴로움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처가 되면 된다 불성을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어거지로 말로 방편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뭔 부처가 있고 불성이 있고 자성이 있고 본래 면목이 뭐가 따로 있어요 육조 스님도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갈고 닦아야 한다 거울을 갈고 닦아야 한다 거울을 갈고 닦아야 한다 거울이 따로 없어요 대가 따로 없어요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 없으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유한 부처입니다 너무나 심플한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 이 첫 번째 자리를 이 첫 번째 자리의 불성을 억지로 만들어야 됩니까? 조작해서 만들어내야 될까요?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이미 쓰고 있는 건데 매 순간 우리가 첫 번째 자리를 늘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안경의 비유를 들었죠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색안경이 아닌 그냥 투명한 안경이 있어요 안경을 걸러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깥에 세상만 봤지 안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끈다고 해서 안경을 한 번도 안 봤습니까? 매 순간 올해는 첫 번째 자리에서 안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안경 바깥에 있는 컵을 봐요 이처럼 이 첫 번째 자리의 불성, 자성은 본래 갖춰진 거예요 본래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일체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 보니 모두 다 열혜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열혜의 원각 묘심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완전한 깨달음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네 내가 생각하는 부처는 저게 아닌데 조수님은 좀 이상한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부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얻어야 될 부처가 있고 열심히 갈고 닦고 수행해가지고 부처를 내가 얻어야 되고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라서 언젠가 부처가 돼야 되고 부처가 되면 막 전생도 보고 미래도 보고 축지법도 쓰고 하늘도 붕 뜨고 다른 사람들의 미래도 보고 내 미래도 보고 막 모든 걸 다 안다 과학적 지식까지 다 안다 최신의 학문 다 안다 병 너머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임재스님 그 누구죠 그 반거사 반거사가 이렇게 말했죠 임재스님도 그랬고요 반거사가 물 깃고 나무하는 거 그게 신통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갑자기 힘을 줘가지고 여기서 짠 해가지고 나무를 탁 만들어내는 게 뗄감을 만들어내는 게 신통력이 아니고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잘라서 쪼개서 나무 해오는 거 그게 신통력이다 또 임재스님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 아니라 길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물 위를 걷는 것은 그 병이죠 남들 다 못하는 걸 저기만 하면 남들 다 죽는데 자기만 안 죽겠다고 하고 살아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길 위를 걷는 것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려고 하면 빠지는 게 그게 신통입니다 길 위를 걷는 게 최상의 신통이에요 왜요 뭐가 길 위를 걸어요 이거 뭘 가지고 이렇게 길 위를 걸어요 자기 자성이 없으면 본성이 없으면 어떻게 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불성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말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숨 쉬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했습니까 제 설법 듣는 와중에 저절로 숨이 지절로 쉬어졌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데어지고 있어요 산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밥 먹은 거 저절로 소화돼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해를 한다 내가 뭘 한다 내가 한다 이게 다 허망한 망상이에요 허망한 생각이 만든 착각이에요 그래서 임재 스님도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모르고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이 몸뚱이가 어떻게 듣고 할 줄 알겠어요 몸뚱이가 진짜 하는 거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날 부르면 항상 들어야 돼요 귀가 듣는 거면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근데 다른 생각하면 못 들어요 자고 있어도 못 듣고 그러니까 들을지 말지를 마음이 듣는 거니까 그러지 귀가 듣는 거면 그러면 안 되죠 귀가 열려 있으면 항상 들어야 되죠 눈을 뜨고 있으면 항상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대 눈앞에 영역이 홀로 밝은 영역 고명한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고 하였다 임재 스님 하면 우리가 이제 조계종 하는 것도 임재종 인 거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육주해능 스님의 법을 뭐 남악 마조 백장 황벽 걸출한 스님들이 계시지만 아주 그 임재 스님 때 와서 아주 그냥 꽃을 피운 이런 스님이세요 임재 스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세요 임재 스님이 뭐를 가지고 불성이라고 했느냐 그대 눈앞에 영역이 홀로 밝은 영역 고명한 이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 눈앞에 법은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죠 눈앞에 아는 것은 사실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과거 다 생각이에요 미래 다 생각입니다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겠지 이게 다 생각이죠 그냥 눈앞 눈앞에 영역 고명한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홀로 뚜렷이 박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뭐 박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애매하죠 이거를 이렇게 영역 고명하다 눈앞에서 영역 고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수심결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수심결에서는 이것을 공적 영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 자성이라는 것은 불성이라는 것은 공적한데 공적한데 소소영령하게 밝게 안다 영지다 소소영령하게 안다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들리는 줄 알고 이렇게 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은 모양이 있느냐 색깔이 있느냐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 모두가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귓속에 들린 이 소리는 자기가 분별해서 들은 소리죠 그런데 분별하는 두 번째 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들으면 어떤 사람은 듣기 싫고 어떤 사람은 듣기 좋고 이렇게 분별되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로 경험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하나의 진실이 이것을 똑같이 들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내 불성, 여러분 불성이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 일심, 일불승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 하나의 마음 그 한 마음이 이 소리를 다 같이 들은 거예요 분별하면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자기 생각, 자기 들음 이게 따로 있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그럼 이 하나, 이 하나의 마음 영역고명한, 눈앞에 영역고명한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확실하잖아요 이 소리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입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 분별하는 내 마음은 여기서 자꾸 분별이 되니까 감지가 돼요 그런데 이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보이나요? 들리나요? 냄새 맡아지나요? 크기가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적하다고 해요 공적하다 마치 이 불성이 없다고 하려면 뭐와 같으냐면 허공에다가 빌딩을 지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허공에 빌딩을 질 수 있을까요? 1층, 2층, 3층 없이 4층 이후부터만 빌딩을 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마치 스케치북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케치북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항상 그림만 보죠 스케치북은 안 봐요 스케치북, 깨끗한 스케치북에 점을 하나 탁 획을 그어놓으면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획이라 그래요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라 그래요 네모를 그리면 네모라 그래요 사람을 그리면 사람이라 그러고 동물을 그리면 동물이라 그래요 즉 스케치북을 보고 바탕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 그려진 그림만 보지 우리도 분별되는 대상을 보고는 분별되는 대상을 봐서 분별되는 모양만 쫓아가요 스케치북에서 점이다 동그라미다라고 하듯이 그게 분별, 중생의 분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분별이 일어나려면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빌딩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이거를 심지법문이라 그래요 마음 땅 땅과도 같은 배경, 바탕이 있어야 된다 한 생각 일으키려면 한 생각 일으키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집안에 있는, 집에 있는 TV TV를 떠올린다 집안에 있는 내 남편, 내 자식을 떠올린다 한 생각 떠올려줘요 어디서 떠올려졌을까요? 분명히 떠올려지긴 했는데 어디서 떠올려졌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떠올려졌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그 확실한 것을 통해서 떠올려지는 이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이 눈은 눈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은 눈을 볼 수 있을까요? 눈이, 자기 눈은 하나가 하나를 볼 수 없어요 원래가 그런데 눈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컵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이크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이크를 보고 있는 눈이 여기 있구나 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냥 자성도 하나가 하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대상을 보듯이 모양을 보듯이 개념을 보듯이 어떤 소리를 듣듯이 그렇게 모양으로써 확인되는 게 아니다 이 경계가 아니에요 무색성형 미적부 경계가 아닙니다 이 법은 그러니 이 법은 이와 같이 눈이 눈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지 따로 이 법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공적 영지한 이 영지한 이 작용을 통해서 이 법이 드러나고 있어요 매 순간 그런데 드러나는 이것을 통해 법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이렇게 이걸 보는 것을 통해서 법이 확인되고 있고 이 소리를 통해서 내 자성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참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거다 이거다 컵이다 F형지다 뜰앞에 잔나무다 마삼근이다 그 모양을 따라가고 개념을 따라가서 마삼근? 하고 개념을 쫓아가면 어긋난다 뜰앞에 있는 잔나무를 떠올리면 그건 아니다 뜰앞에 잔나무 할 때 뜰 하고 말하자마자 그 보는 자리 듣는 자리 그 성품의 자리 그 첫 번째 자리 개념과 해석을 쫓아가기 이전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본연의 성품이다 누구나 다 갖춰주고 있는 100% 갖춰져 있죠 누구나 다 이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 눈앞에 영역에 홀로 밝은 그러나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말할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견문각지 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하나가 한다 이것이 한다 이 마음 하나가 한다 이 법 하나가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르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아 확실히 알겠다 하고 문득 그냥 이거는 사실은 10% 알겠다 20% 알겠다 30% 알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50% 알 수가 없습니다 100% 알든지 아예 모르겠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고 꽉 막혀 있는 게 공부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법이라니까요 하고 알려주는데 나는 모르겠다 근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저 사람 지금 하고 꽉 막혀 있는 게 화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화도선이 나오기 이전의 선을 조사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조사선에서는 스님들이 따로 화도를 들으라고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느냐 그러나 누구나 다 화도를 들고 있었어요 저절로 들려지는 화도 유의 조작된 화도가 아니라 무의로써 저절로 들려지는 화도를 유도하는 게 스승의 직지인심의 법문이었어요 그래서 스승들이 매일 아침에 조참 법문을 하면서 어제 내가 한 얘기 오늘 알겠니? 이게 법이야 이거 누가 듣고 있어? 이게 법이 듣는다니까 알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매일 다 같이 치는 겁니다 오늘 알겠느냐?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라니까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있네 항상 이렇게 찔러주고 저렇게 찔러주고 계속해서 직지인심에서 자기 마음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면 제자는 하.. 미치겠구만 모르겠는데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단 말이지 그냥 막 깝깝해 미치겠는 거죠 그냥 정신적으로 꽉 막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저절로 스승의 법문을 직지인심의 법문을 듣게 되면 저절로 화도가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나 계속 계속 법문만 듣고 앉아있어요 아침 일어나면 자꾸 법문을 듣고 싶고 자꾸 유튜브만 켜놓고 자꾸 스승의 법문을 쫓아다니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틈만 나면 법문 듣고 싶고 집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계속 법문 듣고 있고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게 화도가 들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선에서 표현하면 화도가 들려있는 상태예요 왜 늘 이 답을 내려고 하는 의문을 품고 있잖아요 이게 먹고 이게 도대체 뭐냐 법이 뭐냐 진정한 내가 뭐냐 본래 문목이 뭐냐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게 확인하지 않다면 여전히 꽉 막혀서 그냥 모릅니다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모름 속에 그냥 꽉 같이 있으니까 이걸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걸 발심이라 그래요 이걸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 성품자를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내가 늘 쓰고 있는 거라는데 왜 이걸 모르고 있느냐 이 멍충아 하면서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찾고 이 법문을 들음으로써 이걸 어느 순간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다가 듣다가 맨날 하는 얘기 맨날 듣다가 어떤 보사님이 그러세요 맨날 스님 진짜 맨날 하는 얘기 맨날 듣는데 나는 맨날 모르겠고 스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난 맨날 모르겠고 답답해서 막 미치게 답답해 해가지고 한때는 아유 스님 막 그냥 막 얄미워 죽겠고 막 미워 죽겠고 듣기 싫어서 안 들을까 막 이 생각도 들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자꾸 듣게 되고 듣다가 집에서 계속 듣다가 듣다가 너무 허탈해 가지고 진짜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차 잔을 갖다 놓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맨날 하던 죽비를 때리면서 이거라니까요 하는데 확 알겠더라는 거예요 확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야 이거 50%가 없다는 게 진짜네요 진짜네 이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조금 알겠네 이런 게 없네요 조금 알겠는 건 아르마리가 아는 거예요 머리가 아는 거에요 머리가 머리가 아는 곳에서 가슴으로 확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쑥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쑥 내려간다 소화가 확 돼버린다 통 밑이 쑥 빠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머리 수준에서 아는 것은 전혀 힘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쑥 내려가게 되느냐 소위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오느냐 체험이라는 것도 막 가지각색이라 옛날에 쑥 내려가는 체험만 한국 불교에서는 막 진짜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도우도 들고 막 어마어마한 씨름을 하면서 눕지도 않고 막 그냥 밀어붙이는 수행을 강력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체험이 강력해요 한국 불교가 그런 전통이잖아요 화두를 들고 밀어붙이는 전통이었잖아요 그런 전통에서는 강력한 체험이 일어나요 그 인연따라 근데 이 선의 초기 황금기 때 조사선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막 강력한 체험보다도 그냥 쑥 알겠다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내 스스님이 얘기한 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셨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얘기하셨느냐 그렇게 문득 알아차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막 그냥 세상이 막 사라지는 것 같고 반드시 그렇게만 와야된다는 정형화된 어떤 틀은 없다 대부분 그렇게 올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하도 오랫동안 우리는 분별망상의 이 틀 속에 갇혀있던 세월이 오래니까 그게 한 번 탁 깨져나갈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체험이 오니까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을 때 항상 밥 먹는다고 항상 감동적이에요 항상 맛있고 막 기쁘고 죽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냥 일상 다반사예요 그런데 며칠을 이틀 3일 5일 10일 일주일을 밥을 계속 굶던 사람이 10일 동안 밥을 굶다가 너무너무 밥이 간절했던 사람이 밥을 딱 주면 어때요 밥에다 김치만 줘도 맛있어서 그냥 그 감동이 사무치기도록 감동스럽죠 그런데 감동스러운 거 그게 그게 밥 먹는 거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과 똑같이 깨달음이 올 때 세게 오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체험이 세게 오게 되면 그 체험 느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배가 오래 고팠던 사람은 더 감동적인 거예요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들은 그러나 늘 공부만 하던 사람들 제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스님들은 늘 이 공부 늘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포교도 하고 정진도 하고 늘 이러던 분들이 본문은 그러나 틈틈이 꾸준히 듣고 일상이 늘 바쁘신 거예요 그런데 늘 마음의 한구석에는 이것이 늘 간직하고 있어요 이러기를 한 5년, 10년 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던 스님들이 문득 그냥 문득 그냥 알아차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꼭 이런 형식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내가 워낙 이 공부를 오래 했고 워낙 그냥 늘 이것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슥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정해진 뭔가가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깨달읍니다 이런 방법을 써야만 깨닫는다 또 깨달으면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만 온다 이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사람마다 분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별이 깨져나갈 때 그 방법도 다 다르고 어느 지점에서 깨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연부를 하다가 좌선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본문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 자리를 확인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없는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이 형상없는 이것 늘 이것을 쓰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하는 이것이 이거예요 그냥 이 형상없어요 형상없는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말할 때 말이라는 작용으로 나가고 움직일 때 움직이는 작용으로 나가고 볼 때 보는 것으로서 나가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작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보고 듣고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이 형상없는 이것이 확인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인 법의 도장 부처님의 법의 핵심이다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란 곧 그대의 몸에 있는데 몸에 있는데 이거 몸에 있다 몸에만 있는 게 아니죠 법신이 몸이에요 법신 법계 전체가 하나의 몸이에요 어찌 허망하게 밖에서 구하고자 하느냐 이거 몸에 있다는 말은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말을 쓰려고 이런 방편을 쓴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우를 깨달은 인연을 밝혀 그대의 의심을 풀어주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듣도록 해라 옛날에 8번입니다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불성을 보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견성이고 부처다 왕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불성을 보았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왕이 물었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어요 왕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가 말했다 지금도 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도 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작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고요? 만약 왕께서 작용하고 있다면 불성 아닌 것이 없지만 어디에도 불성 아닌 것이 없지만 왕께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몸조차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불성은 작용할 때 드러난다. 작용할 때 드러난다.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도 이걸 확인할 수가 없다.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작용으로 나타납니까? 존재가 말했다. 나타날 때는 여덟 곳으로 나타납니다. 왕이 말했다. 그 나타나는 여덟 곳이 어디인지를 나를 위해 설명해 주십시오. 존재가 말했다. 태 안에 있을 때는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혀에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붙잡으며 발에 있으면 움직여 걷습니다. 두루 나타나면 온 세계를 다 감싸지만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티끌 속에 있습니다. 아는 자는 이것이 곧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자들은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 바로 깨달았다. 태 속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이랬는데 또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법을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태 속에 있을 때만 몸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성이 뭐냐 할 때 법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법신. 법의 몸이다. 뭐가 법신이에요?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법신 아닌 것이 없다. 법의 몸 아닌 것이 없다. 이게 법신이고 이게 법신이고 하늘의 구름이 법신이고 땅이 산화되지가 여러분이 지혜가 모든 것이 법신불 아닌 것이 없잖아요. 법의 몸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어떤 방편의 표현을 쓰듯이 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의 몸이다. 진리의 몸이다. 몸이라고 한다면 또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임재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위치 없는 찬 사람이다. 무위 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이게 뭐가 사람이냐? 이 몸뚱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진짜 사람, 진짜 사람이 아니다. 너의 진정한 참 사람은 무엇이냐? 이 마음, 벌레, 첫 번째 자리인 벌레 면목, 자기 벌레 마음, 그것이 너의 진정한 참 사람이다. 이거 위치가 없다. 이 몸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는 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참 사람은. 위치를 점유할 수 없어요. 위치를 점유할 수 없다는 건 어디예요? 모든 위치가 다 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편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 완전히 편만에 있는 그게 진정한 참 사람이에요. 눈에 있으면 보는 작용으로 드러나요. 눈에 있으면 보는 작용으로 드러난다. 보는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불성의 작용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불성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눈에서는 보는 걸로 확인된단 말이에요. 보는 작용으로 불성이 확인되고, 귀에 있으면 듣는 작용으로 불성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큰스님들이 직지인심 법문을 할 때, 직지 법문을 할 때, 불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보는 작용을 통해서 법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또 소리를, 소리를 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불성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죽비를 땅땅 치든지, 아침저녁으로 종송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종을 땅땅땅 치면서, 여기서 불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불교의식이 전부 다 말하고, 의식하고, 목탁치고 하는 게 전부 다 거기서 자성을 확인하라고 그런 의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심지어 옛날에, 주로는 보통은 보다가 깨닫고, 주로 대부분 듣다가 깨달아요. 관생부살림도 듣다가 깨닫는다, 이런 뭐래더라? 이근원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근원통. 이근, 듣는, 귀이자, 귀로 듣는, 듣는 게 원통자제하다. 뭐가 원통자제하느냐? 분별로 듣지 않는다. 분별로 듣는 마음이 완전히 내려나져서 그냥 듣는 그 작용 속에서 듣는 성품을 곧바로 그 성품으로서 듣는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고 들으면 듣는 것에서 법이 확인된다. 그렇게 보다가 깨닫거나, 보통 듣다가 깨닫거든요. 그런데 선후에 여러 개 보면, 화장실 가서 대변 냄새를 맡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냄새 맡다가 깨닫기도 한다. 냄새 맡는, 이 첫 번째 짜렁, 냄새 맡고 좋으니 싫으니 이거는 더 갖고 싶으니 가기 싫으니 하는 분별은 자기 생각으로 비식이죠. 식으로서, 분별심으로서 내가 분별해서 아는 것이고 분별해서 아는 것을 걷어내버리면 냄새 맡는, 이것이 불성의 작용이에요. 혀에 있을 때는 말을 한다, 말을 하는 거, 말소리를 듣는 거 주객이 따로 있지 않은, 일어나는 말 자체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성입니다. 큰 선생님들이 무슨, 뜰앞에 잔나무가 부처다, 마삼근이 부처다, 똥막대기가 부처다, 그것만 부처가 아니에요. 말로 따진다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혀에 있을 땐 말을 하는 이것이 부처거든요. 이것이 불성이거든요. 말하자면 국어, 사전, 맨 첫 번째 장, 첫 글자에서부터 맨 마지막 끝 글자까지 전부 다가 부처하는 게 없어요. 꼭 똥막대기만 부처가 아니다. 컵이 부처고, 애평지가 부처단 말이죠. 손에 있으면 붙잡으며, 뭘로 붙잡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로 이렇게 이걸 붙잡고 있고, 뭘로 이렇게 접고 있느냐는 말이죠. 이게 종료 니놈이 부처란 말이죠. 발에 있으면 움직여 걷습니다. 내가 이렇게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뭐가 걷느냐. 진짜 발이 걷는 게 맞느냐. 내가 생각해서 발이 걸어야 한다고 해서 걷습니까? 의지, 의도를 일으켜야지 걷습니까? 다리 많은 벌레들 있잖아요. 다리 많은 벌레가. 막 계산해서 머리 써서 잘 걸어야지 하고 1번, 3번, 7번 발 앞으로 2번, 4번, 6번 발 뒤로 이러면서 계산해야지 걸을까요? 계산하는 순간 다리가 꼬이죠. 딴 생각해도 일단 여기 문만 나가면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저절로 전자동으로 몸이 알아서 찾아가요. 모든 것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뭐가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법이 하는 거거든요. 자성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무의로서 늘 일어나고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무의로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전부 다 나라는 걸 개입시켜서 내가 갔어, 내가 왔어, 내가 말했어, 내가 들었어, 내가 판단했어, 내가 길을 걸었어, 그 생각은 잘한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있다고 착각해놓고서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에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일어나고 있는 걸 그냥 보면 되지. 그걸 뭐하러 중계방송을 해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떤 분하고 잠시 같이 갔는데 이분 옆에서 계속 정얼정얼 하면서 계속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하는데 나중에 머리가 아파.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그분하고 딱 헤어지고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서 걷는데 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데 얘 혼자 계속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자꾸 중계방송을 해요. 중계방송하지 않아도 이 아상이, 애고가 현실을 자꾸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중계방송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맨 느낌으로 그냥 경험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서. 그런데 이 두 번째 자리만 우리는 계속 신뢰해 왔다 보니까 그게 주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성이 드러나지 않고 이 자성이 뭔지를 알려줘도 설마 설마 하고 이걸 자꾸 머리로 해석하고 이렇게 된다. 두루 나타나면 온 세계를 다 감싸요. 거둬들이면 한 티클 속에도 있고 이것은 전체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전체 일직일체고 다직일이고 일미진중 함시방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거를 지금 이 하나를 거기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 여기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거기 여기라는 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이 소리를 듣는데 거기 여기라는 게 있는가? 분별할 때는 있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그냥 이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이 하나일 뿐이에요. 여기 어디 위치가 있고 저쪽 이쪽이 있습니까? 아는 자는 이것이 곧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자들은 정혼 뭐 혼백 무슨 뭐 영혼 뭐 아 그 영혼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뭐라고 이름 부르는 건 뭐 마음대로 하는데 그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이름을 지어서 정리해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규정 지을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고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서 아 이것이구나 하고 정리했다면 아니면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어긋납니다. 결코 여러분 제가 하는 본문을 들으실 때 여기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집에 가서 다시 되씹으면서 적용하려고 하고 뭐 정리하려고 하고 이게 저결에 나오는 저것과 맞는 얘기인가 뭐 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부는 완전히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냥 들을 뿐 필기하고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머리로 막 계산해서 알아차리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을 뿐 끝 그리고 또 여기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그냥 또 한 번 듣고 무심하게 듣는 게 필요하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듣는 것이 아니다. 모르면 그냥 모를 뿐 하면서 들으면 돼요. 모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런 이 공부가 어려운 공부지만 쉬운 공부예요. 또 쉬운 공부지만 답을 내지 않았으니 늘 어떤 숙제 같은 것을 안에 이렇게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다 하고 할 거 다 하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 이 공부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다라는 발심 그거 하나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바로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다. 화두 억지로 들라고 한다고 해서 들려줘요. 화두 타러 간다고 하는데 화두 타러 가가지고 마삼근 들려줍니까 그게 궁금해져요. 이게 뭔지는 뭔지도 모르고 마삼근 한다고 되느냐는 말이죠. 근기 있는 사람들은 되겠지만 왕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우리는 왜 못 깨닫는지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 하나 안고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나눠드린 교제에서는 4쪽이고 9번입니다. 그대가 바로 부처다 하는 제목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귀종하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귀종하상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줄 수는 있으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구나. 스님이 말했다. 화상에 지극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화상이 말했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딱 이 심정 딱 이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싶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고 또 공부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됐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상을 하나 딱 그려놓고는 이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닐 거야. 또 나름대로 이제 이런 체험 저런 체험 하나 어떤 체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거나 깨닫고 나면 이렇게 되어야만 깨달음일 거야. 완전히 자비로워지고 화도 한 번도 내지 않고 얼굴도 갑자기 그 뭐 얼굴 뒤에 이렇게 후광이 막 보이고 생활 속에서 걸리는 게 전혀 없고 내가 마음만 내면 막 주변에서 뭐든지 막 다 생겨나고 완전 신통자제함이 생겨야만 부처가 아닐까 깨달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마다의 그 공부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상 부처에 대한 상 그 모양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심심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당연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뭐랄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죠. 공부할 때 보면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또 깨닫고 나면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상으로 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상이 없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구나. 상이 없다라는 것이 깨닫고 났더니 야 이 중생들은 일체 중생들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걸 나만 가지고 있구나. 나만 확인했구나. 나만 확보가 됐구나.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는 뭔가 거룩하고 위대한 무언가를 내가 탁 드디어 획득을 했구나.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자신감이 붙고 어찌 보면 자만심이 생기고 중생들에게 없는 것 너희들에게 없는 게 난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참 그야말로 평상심시도 라고 했듯이 이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어찌 보면 허탈한 허탈한 그러니까 이 허탈감을 옛날 선사스님들은 어렵게 몇 날 며칠을 도둑질을 하려고 깊은 광 속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거기에 금은 보아가 있는 줄 알고 아주 목숨을 내놓고 가서 그걸 털을 열고 딱 문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심정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어찌 보면 허탈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많냐한 사람대로 수행을 오래한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허탈감 내지는 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허탈감 과 동시에 더 이상 없구나 하는 안도감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늘 쓰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완벽하게 100% 갖추고 있는 것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완전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 까난 아기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무지목매한 사람들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하나도 전혀 0.0001% 부족함이 없는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는 그것을 그냥 그저 확인하는 것 뿐이다 보니까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불자들이 공부한다는 상 깨달음에 대한 상을 워낙 크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깨닫고 나면 정말 어마어마해질 거다 세상이 나와 온 우주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온 삼천 대천 세계 그야말로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면서 이렇게 온갖 생각들로 상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크게 대단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정말 온 우주 삼천 대천 세계를 손바닥에 올려놓는 것 같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상을 만들어주기 너무 쉬운 얘기라서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그야말로 지금은 불교계에 너무 불교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너무나도 거대한 상이 있다 보니까 그걸 깨는 방편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게 붙여냐 하고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건 쉬운 일이다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믿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믿지 않을까 혹은 믿지 않는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욕할 수도 있고 폄하할 수도 있고 또 그것밖에 아니란 말이야 불교가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상 불교에 대한 상을 딱 쥐고 있는 그것도 견고하게 쥐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불교가 진짜 불교야라고 딱 쥐고 있는 게 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저를 손가락질 하죠. 저를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그대에게 말해줄 수는 있으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부터 이 불교는요 지금의 시대가 정말 놀라운 시대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서 옛날부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항상 시대적으로 위험한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쉽게 말해 정치인들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는 일체 모든 고정관념 일체 모든 상을 깨뜨리는 거다 보니까 말 그대로 파격 격식을 파하는 거다 보니까 파사현정이라고 해서 대승불교의 참듯이 파사현정인데 삿된 것을 파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바른 건 저절로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를 찾을 필요는 없다. 부처는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내 분별망상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일 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삿된 것을 즉 분별망상을 깨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자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들을 다 뺏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 그랬던 거죠. 한 나라가 운영되려면 나름대로 세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리니까 좀 위험한 존재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깨달음자들은 도망다니고 살해의 협박을 받고 육조현흥스님도 도망다니고 육조스님을 잡으려고 원산을 태우기도 하고 동굴에 숨고 육조 가사 뺏으려고 쫓아온 또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에게나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어찌 보면 일상에서 봤을 때 완전히 격식을 깨뜨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에게나 하면 전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거죠. 이거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스승들은 항상 제자의 근기를 봤죠. 처음에 출가하면 몇 개월 허드렛니 시키면서 하심하라고 하면서 마음을 비우도록 하심하라고 시키면서 스승에 대한 어떤 믿음을 좀 강조를 했었던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이 제자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콩을 파시라고 해도 믿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게 확인됐을 때 이제 이 법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 상승이니 또 스승이 제자 간에 은밀하게 법을 전했느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거기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했나 대중에게 함부로 이 법을 막 발설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또 지금보다 옛날에는 더 공부인들이 많지 않았고 좀 근기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랬겠죠.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관창에 끌려가서 목이 배임을 당할 수 있기 쉬웠을 수도 있겠죠. 또 같은 같은 공부인들에게도 시기 질투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음 이게 내 건데 저 사람이 이제 막 들어온 행자가 깨달았다 이러버리면 뺏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거하려고 하고 LSS도 있지 않았겠나 예를 들면 이처럼 옛날에 법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정말 부처님의 법력도 대단하셨고 부처님의 배경 왕족 출신이라는 배경이 상당히 한몫을 시대적인 여건과 잘 맞아떨어졌던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다국 왕이 벌써 부처님에게 딱 붙여서 후원을 해주고 그랬던 게 마가다국의 두 개의 나라였던 코살라국의 어떤 속국 처럼 되어 있던 카필라국의 왕자였다 보니까 이 사람과 내가 손을 잡으면 뭐가 돼도 되겠다 이런 계산들이 있었고 이런 정치적인 것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연이 잘 맞아떨어졌던 거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처럼 이 공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이야기고 너무나도 격식을 깨뜨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쥐고 있는 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위험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 잘못 얘기했다가 욕먹기 쉽고 손가락질 당하기 쉽고 저는 외도다라는 얘기 듣기도 쉬울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일 수 있죠. 말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나 그걸 너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너 그리시 그만큼 될지 그게 내가 두렵다.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 화상에 지극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님께서 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웠다. 내가 쥐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네가 바로 부처다. 네가 바로 그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두가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했다라는 상을 정말 내세울 수가 없구나. 나만 공부됐으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부 안 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누구나 그러나 중생들은 분별망상에 시달리지만 부처님 같은 분은 분별망상에 시달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게 대단한 능력인가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부처님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중생들 사이에서도 웃긴 게 분별을 깨뜨리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바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엄청 집착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돈에는 전혀 집착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명예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명예 다 필요 없다.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아팠던 사람은 돈 명예 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탈 해버린 거예요.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건강 다 필요 없다. 난 깨달음만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돈 명예 에서는 해탈해버린 겁니다. 돈만 있으면 난 좋겠다 하는 사람은 딴 거는 아무리 줘도 난 싫다. 나는 돈만 있으면 좋다. 딴 거에서는 해탈 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분별 왕상과 집착만 잔뜩 있는 거죠. 이처럼 어디에 집착하느냐 내용물 내용물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집착하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 해탈해 있어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능력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나 그 자유로운 능력이 다 갖추고 있고 또 자기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열 가지 스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 다 집착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유난히 더 집착하는 게 있지. 그리고 또 옛날에 난 A라는 거에 돈에 엄청 집착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쓸 만큼 써봤더니 별 재미없더라. 이제는 내가 깨달음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하다면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을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하겠죠. 해탈했겠죠. 그런 뜻하고 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죠. 즉 돈에 대해서 쥐었다가 해탈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명예에 대해서 한껏 쥐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그냥 탁 내려놓고 해탈할 수도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엄청나고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느냐 누구나 일상적으로 쥐고 내 스스로 망상을 가지고 분별 망상을 가지고 특정한 것을 취하고 집착하고 그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파하다가 스스로 어느 순간 그것을 또 내려놔요. 거기서 해탈해요. 그리고 대상을 바꾸죠. 또 다른 걸 또 쥐고 또 이걸 내려놓고 다른 걸 쥐고 이렇게 내려놓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거에도 머물지 않고 무주법이라고 하듯이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쥐지 않고 그러니까 불자들도 사실은 돈, 명예, 권력, 지휘 같은 걸 쥐다가 이걸 내려놓고 이제 깨달음을 쥐는 거죠. 스님들이나 발심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것조차 법조차 놓아버렸을 때 진짜 법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한 그야말로 깨달음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법이 갖추어져 있고 누구나의 법을 쓰고 있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숨쉬고 길을 걷고 망상을 부리는 그것이 사실은 법을 증명하고 있어요. 망상을 부리는 번뇌직벌이라고 하듯이 망상을 부리는 그것이 바로 내가 깨달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망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망상은 도대체 누가 일으켜요? 망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법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법 하나에서 모든 게 삼라만상이 일어나거든요. 법은 어떻게 증명이 돼요? 바다는 어떻게 증명이 돼요? 바다 위에 있는 파도를 보면서 파도 속에서 바다가 증명이 되듯이 파도가고 바다이듯이 중생이고 부처거든요. 생사하고 열반이고 이 설법을 듣고 있다. 듣고 있는 그것 자체가 벌써 법을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법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 길을 걷는 것 밥을 먹는 것 숨쉬는 것 잠을 자는 것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을 찾고 배부르면 가서 싸고 그게 그대로 법을 내가 법을 그대로 완벽하게 갖춰 쓰고 있다는 것을 100% 드러내주고 있는 것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심결에서는 열 번째 어떻게 보림하는가 부분입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보호임지라고 해서 깨달음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닦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화상이 말했다 티끌 하나가 눈속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듯하다. 그 스님은 이 말 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옛 성현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니 수고를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안을 인연으로 공부해 가다가 믿음이 가거나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다면 옛 성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깨달음 보임이라는 도노 점수라는 표현을 쓰죠. 도노 이후에 아 이것이 바로 법이구나 이것이 바로 한마음이구나 본래 면목이구나 라는 사실을 탁 확인하고 나서 이 점수를 하는 것을 이제 보임한다 그럽니다. 깨달음을 잘 지키는 것 이 보임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듯하다. 우리가 허공꽃이라는 비유가 경전에서도 종종 나오는데요. 내 눈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티끌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눈에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허공을 보면 허공에 실제 뭐가 없는데 그걸 여기서는 허공꽃 공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가 실제로는 피어난 꽃이 허공이 없는데 내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가면 눈 속에 눈꺼풀 같은 게 있으면 이제 허공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옛날에 저희 사진 찍다 보면 사진이 자꾸 흐릿하게 보이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 부분이 그럴 때는 사진 렌즈를 보면 렌즈에 뭐가 이렇게 꼈거나 뭐가 튀었거나 그것만 싹 닦아주면 바깥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눈에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면 내 눈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공화, 공 원래는 텅 빈 세상인데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에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소리죠. 이 말은 허공꽃이 뭐냐면 이 세상 삼라반상 모든 것이 전부 다 허공꽃입니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 또 내가 내 말 안에서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모든 문제들 모든 괴로움들 고통들 이 모든 것이 다 내 고통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진짜 고통이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그 문제가 진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진짜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 눈에 티끌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허공꽃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즉 이 말은 바깥에 실제 문제란 없다는 거죠. 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바깥에 실질적인 문제, 실질적인 괴로움,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 내 바깥에 어떤 실체적인 존재, 삼라반상,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는 전부 다 공화다. 공화. 공, 텅 빈 가운데 내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가니까 그게 바깥에 실제 바깥에 있는 꽃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게 꽃이 되었든 오물이 되었든 문제가 되었든 행복이 되었든 불행이 되었든 그건 전부 다 실제 바깥에는 텅 비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내 눈 안에 들어간 것일 뿐이다. 내 눈 안에 들어간 이 티끌이 뭘까요? 그게 바로 분별망상의 티끌입니다.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이대로인데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리려 하고 분별을 일으켜서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고 어떤 걸 집착하고 어떤 걸 거부하고 집착하는 걸 더 가지려고 욕심, 애욕을 일으키고 혹은 그걸 갖지 못했을 때 썩내고 화내고 진심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치심이고 무명이란 말이죠. 이처럼 탐진치 3독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망상이고 착각이다. 자기 분별이다. 그러니 이렇게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괴로운 문제들은 전부 다 공화에요. 공화. 자기 안에서 일어난 문제다. 바깥에 실제 문제는 없다. 바깥에 나를 괴롭힐 만한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 누가 나한테 욕했다? 그거 공화입니다. 내 눈에 티끌이 있으니까 그 욕이 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혀 살이 안 찐 사람인데 누가 살 쪘다고 욕하면 그게 막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런 이유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옛날에 살 쪘었을 때 그때 좀 두려운 기억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본인이 살을 빼려고 막 귀를 쓰고 다이어트 하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또 다이어트 하다가 거식증이 왔다가 갑자기 퍽식증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면서 몸도 망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 티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너 요즘 살 좀 찐 거 같다 얘기를 하면 정말 막 절망스러울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처 전혀 없는 사람에게 살 좀 찐 거 같다 이러면 저 지난주 왔을 때 우리 저 부사님이 스님 저 얼굴이 좋아 보인다, 옛날보다 살도 찐 거 같고 좋아 보인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이제 다행이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제 안에 티끌이 있어서 막 살찌는 거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있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상처 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상처를 스스로 만든 거죠. 경제력, 뭐 이 정도의 경제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한 100 정도의 경제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서 문득 한 생각 일으켜서 친구들 막 200, 300, 500, 1000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대하다 보니까 야 이 100이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는데 이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만약에 깨닫게 되었다.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스님 말은 다 좋다, 알겠다, 다 알겠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다. 나도 옛날에 행복했는데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현실적인 뭐 무슨 문제입니까? 스님 답은 제가 알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당장 우리 현실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에 지금 이렇게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집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친구들이 옛날에 나와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나와 경제력이 똑같은 친구였는데 걔도 집 없고 나도 집 없었는데 막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길래 미친놈이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접할 때 이게 그분 표현을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피지 웃었더니 그분이 뭐라 했으냐면 보세요. 스님은 지금 웃으시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심각한 사람한테 심각하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하더란 말이죠. 심각한 줄 알죠. 그래서 그 현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돈 벌라면 벌고 아파도 살라면 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해도 되는데 그게 그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한다든지 그거 아니면 나는 정말 불행하다든지 그런 생각 없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은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돈 버는 거 하지 말랄입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장자들에게 돈 열심히 벌으라고 하고 돈 잘 버는 방법도 얘기해주고 임금에게는 잘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남편 아내에게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고용자는 밑에 부하직원들에게 어떻게 해라 다 적재적수에 필요한 말씀 다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힘 빠져가지고 무소유, 무집착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저 시골과 농사나 짓고 살아라 그러는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탄생된 배경이 농업 사회에서 그 상업 사회로 전환되는 그 시기에 등장한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 자체 종교는 상당히 뭐랄까 선진적인, 앞서가는 그냥 농업 같은 것은 그냥 안주하고 그곳에만 안주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박진감 넘치는 시대가 막 확확 돌아가고 바뀌는 이런 시대에 딱 적절하게 맞는 가르침이 사실은 불교예요. 그리고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무 불교에서나 스님들이 너무 중생들이 너무 막 그냥 집착, 욕심 이거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거를 깨지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무소유나 이런 걸 많이 얘기했던 거지 그 본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본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게 벌든 안 벌든 그것이 정말 실체라는 사고방식 그거 아니면 나는 정말 죽는 것 같은 그게 있어야만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그런 허망한 망상 착각 그것만 걷어낸 채 그걸 다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벌면 벌어서 좋고 안 벌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안 벌면 난 아직 시절 인연이 아닌가 보구나. 그럼 인연 따라 살아요. 열심히 성공하고 도전도 하는데 도전해서 실패하면 아직은 내가 빛을 볼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우는 때인가 보구나. 모든 것은 일어난 모든 것은요.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이러잖아요. 인연 따라 생겼다는 건 인과 연이 화합해서 일어났어요. 그건 진실한 거예요 그냥. 일어난 현실이 진실이거든요. 바로 현실이 진실이다. 제법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일어났다라는 괴로움이 일어났어도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게 일어날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막 뭐랄까 불교적으로 하면 괴로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고 가난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불교는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쓸모없는 종교 같아요. 왜냐하면 망해도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고 무너져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완전 거꾸로 생각한 거죠. 받아들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망했고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회사가 팍 무너졌어요. 회사에서 잘렸던지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던지 몸에 병이 났던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받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저놈을 탓하고 회사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고 온갖 바깥 탓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러면서 더 큰 생각을 일으켜서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잘못되는 거 아닐까 남들이 나를 욕하는 거 아닐까 내가 10년 후는 더 정말 저 서울역의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닐까 온갖 막 스트레스가 나를 더 크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좌절 그 생각이 만드는 문제 속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아서 그 생각이 만들어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의 그 거대한 괴로움 속에 오히려 막 더 철저하게 무너진단 말이죠. 무너지고 나서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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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한 몇 달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하고 그냥 넉다운이 된 다음에 카운터 펀치를 몇 대 맞고 넉다운이 된 다음에 그제서야 이 괴로움이 이제 조금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그제서야 몇 대 맞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사람들은 아 이렇게 사니까 안 되겠네요. 내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렇게 마음을 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 무너져 있는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무너져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느냐 이 소리예요. 괴로웠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뭘 탓하고 욕하고 왜 이래됐을까 내가 미래가 어떻게 잘못되진 않을까 온갖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왜 보내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쏴서 나를 맞추는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쏘기 때문에 더 괴롭거든요. 실제 외부에서 나한테 온 첫 번째 화살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실직 뭐 부도 문제 시험 불합격 그게 나를 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내가 쏜 화살 그게 나를 더 괴롭힙니다. 연예인들 같은 분들이 특히나 젊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인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연예인들은 반짝하잖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들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좀 인기 인기를 자꾸 구걸 아닌 구걸을 해야 되고 인기에 연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을 연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세상의 시선을 연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내가 그거 멘트를 잘했나 잘못했나 욕먹지 않을까 댓글 찾아보면서 욕 한마디만 들리면 내가 이거 막 두 배 세 배 네 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온갖 생각이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망상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잘 나가도 잘 나가도 두려운 거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밑에는 항상 있으니까 후배들 중에 보면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춤도 잘 추고 더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천지거든요. 천지 빼까리로 많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요동을 치는 거죠. 생각이. 나는 몇 년 안 돼서 퇴색될 거야. 인기는 사그라들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인기 이곳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가 사그라들면 나도 사그라질 거라는 이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만들어낸 거대한 두려움들이 나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독자들은 이렇게 TV를 보는 사람들은 TV를 보면 연예인들을 보면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잖아요. 내 문제 아니니까. 그냥 볼 뿐이잖아요.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저 사람 요즘에 잘 나가네. 거기서 끝이잖아요. 볼 때는 심플하게 그냥 보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게 당사자가 되면 본인이 되버리면 지금 잘 나가는 게 더 두려운 거죠. 생각이 거대한 망상을 만들어내니까. 이 뇌라는 구조 자체가 뇌각에서 밝혀진 게 우리 뇌 자체가 그러한 거대한 망상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공장 이고 그게 비교 분별이라는 게 망상의 특징이듯이 연예인들은 남들과 비교 남들의 인기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이런 마음 공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무작위로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50보 100보인 거지 연예인들이든 우리들이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불교는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무소유하라고 하니까 너무 소극적인 종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너지고 좌절되었을 때 불교에서는 오케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무너졌구나. 오케이. 인정. 바로 인정해버리니까 인정하고 나면 뭔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막 카운터 펜치를 몇 대 맞고 나서 몇 달 동안 쓰러져서 집에 가서 피피하게 술 먹고 막 쓰러지고 이러고 나서 몇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듯이 근데 마음 공부를 해서 확 받아들이면 어때요? 지금 오케이. 무너졌다. 절망, 괴로움, 아픔, 병, 부도 다 좋다.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은 그럴 수도 있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곧바로 다음 질문이 나와요. 저절로.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막 허벅지고 허벅지고 하다가 더 빠지잖아요. 높으로 더 빠지듯이. 근데 이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어? 내가 물에 빠졌구나 라는 사실을 온전히 자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처럼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여유가 있어야지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생각의 망상에 스스로 쏜 화살이 스스로 맞느라고 그냥 몇 달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세월을 보내게 되면 거기서 걷잡을 수 없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모든 괴로움은 자기가 쏜 화살을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일 뿐이다. 세상이 나에게 갖춰다 준 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부수적인 요인이지 100%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돈 없이 가난한 원주민들 옛날 원주민 인디언 이야기들 보세요. 정말 부처님들이 모여 사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냥 숲에서 그 많은 우리들 눈에 봤을 때는 그 많은 막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냥 밤에 그냥 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완전히 행복한 그런 인디언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옛날에 20대 때 한때 그냥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막 그런 책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부처님들이 모여 사시는 곳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빌딩이 있어서 내 아파트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했느냐 그렇게 내면이 평화로웠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동경하면서 막 현대인 현대라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다 거부할 필요도 굳이 없다는 거죠. 나는 자연 그대로의 그것이 좋아 그건 그냥 자기 선호의 문제이지. 인디언처럼 자연 그대로 사는 거는 진리고 이렇게 지금 현대인처럼 사는 건 진리가 아니다? 그건 자기 망상이죠. 스님들은 스마트폰을 쓰면 안 된다? 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뭐 노트북을 쓰면 안 된다? 누가 만든 거예요? 뭐가 더 옳고 그르곤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이대로가 전부 다 진실이고 진리인 것이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의 계율을 지금 있는 그대로 고지곳들을 지금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네,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그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계율이거든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임시로 그것도 절대 진실이라는 계율이라는 절대 진실이 있으면 부처님 처음부터 딱 이건 절대 진실이야 무조건 따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율이 정해진 인연은 사람들이 사고칠 때마다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 그냥 야,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계율 절대적인 옳고 그런 것 이런 걸 따로 내세우지 않죠. 이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공부도 마찬가지고 깨닫고 나더라도 이제 도노 하더라도 자기 성품이 어떤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나더라도 이 법의 자리는 약하고 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늘 주인으로 알고 살아왔던 이 분별망상의 세계는 워낙 강하다 보니까 늘 분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눈에 들어가 있는 이 티끌 이 티끌을 보고 그리고 바깥에 진짜 그 허공꽃이 실제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보고서는 실제 그 문제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너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전체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허공꽃 공하일 뿐임을 모르는 그런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 그게 한동안은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도노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점수라는 시간 보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보임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인 줄 아는 이게 분별망상인 줄 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도 다시 속아버리니까 다시 그 꽃을 보고는 허공꽃을 보고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습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니까 그걸 보고도 또 겉으로는 그걸 보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옛날에도 보면 인도에 무슨 스승이 뭐 유럽에 있는 제자가 인도까지 와서 그 스승을 따르는데 스승이 이런 모습 보고 저런 모습 보고 뭐 실망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스승은 하되 한 박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되 하는 박 없이 그걸 하는데 제자는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기 분별을 쫓아가죠. 그리고 분별 없이 선택하는 것과 분별하고 선택하는 게 겉으로 봤을 땐 똑같죠. 그죠. 분별 없이 내가 분별 없이 돈을 버는 사람과 분별을 집착 욕심을 가지고 돈 버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분별 없이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 직장인분들이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제 진급하려고 열심히 안 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진급을 위해 노력해요. 근데 이제 삿된 짓을 하는 그런 거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자신도 열심히 진급을 위해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진급에 그냥 욕망과 집착으로만 진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똑같이 진급을 위해 노력하겠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저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진급을 위해서 길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면 세계는 완전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아 나는 진급이라는 시스템 아 나 이런 시스템 갖추지 않을 거야 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자신들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있을 동안 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잔해증이라 그래요. 자기 내면에서 증득된 깨달음의 경계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판단 없습니다. 그게 다 자기 분별이 자기 분별이 자기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분별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자기 눈속에 티끌이 들어간 줄 모르고 자기 티끌을 가지고 허공꽃을 보고 있다.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니 색안경을 낀 사람에게 부처님이 부처님처럼 보이겠어요? 색안경을 낀 그 색깔로 걸러서 보인단 말이에요. 허공꽃으로 보일 뿐이지 텅 빈 공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의 길에서는 공부 자리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도 깨달음 공부도 또 깨달음 이후에 보임 공부도 모두가 이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티끌 하나가 눈속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듯 하다. 옛 성년들이 도회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느니 수구를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공안을 인연으로 옛 스승들이 공부했던 것을 인연으로 공부해 가다가 공부해 가다 보면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이 옛날 경전의 가르침이나 어록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해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문득 믿음이 야 어느 순간 확고부동한 믿음이 가면서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다. 그냥 이해라고 안하고 밝게 이해된다 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제 그 같아요. 그냥 이해된다고 하면 아 이거 머리로 이해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확연하게 밝게 어두운 구석 없이 확연하게 그냥 이해되는 어떤 전환의 경험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보통 이 순간 도노의 순간이 됐든 깨달음의 순간이 됐든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말은 너무 상해 얽매인 말이 말이고요. 내가 이 사실을 이제 우리 공부를 오랫동안 이제 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야 내가 이걸 분명히 안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기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미진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거는 그걸 의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끝끝내 버려지지 않는 게 뭐냐면 깨달음의 체험 어떤 체험이 되었든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미진한 체험을 한 사람이든 그 체험이 길게 간 사람이든 짧게 끝난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말하듯이 밝게 이해되는 바가 문득 있었던 사람이든 그냥 슥 슥 내려가는 이런 그냥 체험을 했던 사람이든 이건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하지만 그 전과하고 뭔가 달라졌다 하는 사람이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체험이 오는지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그 지점을 굳이 뭐 정해가지고 나는 그 이전엔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후엔 깨달았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그 공부에 방해가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러나 어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굳은 믿음 이게 보세요 공부에 가다가 확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확연한 믿음이 가면서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다 했을 때는 이제 그래요 그 체험이 어땠느냐가 그것을 증명해 줄 순 없고 길게 갖고 길게 갖고 짜게 갔느냐가 뭐 증명해 줄 순 없되 없으되 이럴 순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보건데 아 내 인생은 내 공부의 어떤 과정을 본다면 그러면 그 이전과 그 때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공부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어떤 선어록이나 경전을 이해하는 어떤 소화되는 것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냥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현실에서 화가 완전히 사라졌고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고 분별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착각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 이런 게 아닌데 완전히 분별도 없고 옛날같이 분별에 갇히지도 않고 생각에 휘둘리지도 않고 욕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욕심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강도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하긴 하는데 그게 뭐 되도 좋고 안 되도 좋아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 겉으로 봤을 땐 최선을 다하니까 욕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자기 내면에서는 자기도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확실한 건 되도 좋고 안 되도 좋아 이거 확실해요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아 죽고 사는 게 다르지 않다 여기 대한 정말 굳은 믿음이 있고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에 드러난 정말 여전히 분별에 휘둘린다든지 여전히 화도 있고 탐진지 삼독이 여전히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이 도노 이후 점수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사실은 도노 이후가 공부 시작하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제 시작 그러니 모든 게 끝난 공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부족하고 또 그 부족한 미진함 그거를 어떤 공부제로 삼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의 체험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없구나 더 이상 이게 공부 끝이구나 하고 뭔가 막 확신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마찬가지단 말이지 그때도 내가 이제 다 끝났다 나를 따르라 더 이상 미진함은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 이후가 있는 점지 어찌 알겠어요 더 이상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문득문득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제 더 이상은 없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럼 망상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서 더 이상 공부가 안 나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뭐 하여간 이제 공부하면서 또 좋은 도반들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끝났다 이런 얘기는 정말 위험한 내가 공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아무리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부 거의 끝난 것처럼 성숙돼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스스로 믿는 것은 더 이상 공부를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끝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부처님의 경제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끈끈내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심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공부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잘나서 깨달아서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서 이렇게 설법을 하겠어요 진심으로 저는 제 스스로 못났거나 부족하거나 많이 느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이 저를 이렇게 좀 막 뭐랄까 좀 부끄럽게 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공부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뭔가 미진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 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참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한다는 게 신점들 앞에서 좀 미안하고 이런 맘도 많았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다잡고 뭐랄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도 올리고 하게 된 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라는 거예요 내 공부에 대한 방편으로 하고 또 이것이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도반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런 어떤 과정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잘나서 공부를 다 해서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뭐 절을 하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을 하더라도 제 1번은 절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 공부에요 제 공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새롭게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요 신도님들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가 나를 자꾸 이렇게 묶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이 절에 묶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가 공부하러 갈 때 마음대로 공부하러 갈 거고 내 공부가 먼저인 사람이다 다만 내가 이 절을 하고 어떤 거처를 정하는 것은 그냥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또 내 역할을 하려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공부에요 자기 공부 언제나 누구나 끊임없이 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그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불교계의 정서 분위기는 어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인지 제가 보는 견해로서 좀 작은 견해니까 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불교계 그동안의 정서는 다 깨달아서 돈오돈수를 맞춰서 모든 공부가 끝난 사람이 이제 나와서 세상을 위해서 딱 법을 펴는 것이다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법을 펴는 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다 이제 이런 어떤 정서가 너무 컸어요 불교계에서 그 말도 당연하고 당연지사고 당연한 말이고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근본은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다라고 하고 공부인이라는 말을 하고 공부가 제 인생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구보리라는 말이 먼저 나오겠죠 그 다 하중생이지만 그런데 그런 정서가 하나의 단점을 가져온 것도 있다고 또 봐요 물론 그건 좋은 장점이지만 하나의 단점은 뭐냐 하면 정말 뛰어난 공부인들 스님들이 불교계에는 많이 계세요 아직 젊으시지만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셨지만 아주 훌륭하신 공부인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정서가 완전히 깨닫기 전에 나오는 건 아주 나쁜 놈이야 어떤 죄야 심지어 지옥에 떨어질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어떤 그동안의 정서가 불교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훌륭하신 스님들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스님들이 너무 아까운 스님들이 경부가 돈 오돈 수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뱅당한 생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닦고 닦고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교류 없이 혼자 산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이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내가 완벽하게 정말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나오지 않으리라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무문간에도 들어가시고 하면서 그런 그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게 좋으나 좋으나 그것이 가져온 단점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산에만 계시다가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펼 수 있을 만한 때가 됐는데 이제 힘이 빠지고 기력이 세하고 말할 힘이 빠져요 스님들도 사실은 스님들 얘기가 그래요 한 50, 60만 넘어가도 벌써 힘이 빠져서 기도도 힘들고 연불도 힘들고 법문도 힘들다고 그러세요 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할지라도 스스로 미진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연세돼서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어도 나오기가 또 스스로 미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용기를 냈던 용기를 냈다기 보다는 제가 어느 순간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다 된 것과 하나도 안 된 사람이 전혀 차별이 없구나 정말 전혀 차별이 없구나 내가 공부가 다 된 다 되고 나서 하는 것이나 안 되고 나서 하는 거나 사실은 이 법의 자리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구나 이 자신감이랄까 이 어떤 공부가 뭐랄까 저를 위해서 자신감을 내게 했다 할까요 법을 펴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오픈하기 시작하는 것에 자신감을 줬다 할까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저의 공부의 과정은 그렇게 많은 도반들 많은 분들과 공부를 나누면서 공부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제가 또 더 큰 공부가 되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너무 아까운 분들이 그 법에 대한 상 뭔가 몽중이력이 확실히 되느냐 무슨 뭐 숙면이력이 확실히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것을 상을 딱 쥐고서는 그것이 안되면 아직 세상에 나올 수 없어 하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정서가 달라져서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제는 젊은 스님들도 막 불교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 게 좀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이 우려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저 또한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스스로 대중 앞에 나서는 걸 통해서 스스로 대중들이 공부를 또 시켜주거든요 본인의 미진함을 대중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줘서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20년 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막 등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보니까 이 대중이 공부시켜주는 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딱 정해서 공부가 다 되면 나와야 되는 이것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지금의 시대가 그걸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깨달음과 신통 열한 번째고요 물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성이 만약 참된 견성이라면 곧바로 성인인 것이니 응당히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즘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스님 견성이 진짜 깨달음이면 견성하고 나면 사람이 막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신통력도 부리고 자기 전생도 보고 남들 전생도 봐주고 척보면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알려주고 로또 번호도 로또 번호도 좀 점지해주고 힘든 사람들 딱 만져주면 병도 다 낫게 해주고 축지법도 쓰고 온통 신통력을 막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중생과 똑같으면 그게 무슨 도인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런 이런 스승을 찾아가거든요 이런 스승은 옛날에 뭐 계룡산에 많았다라는데 요즘에는 이런 스승이 계룡산 산골짜기에 있는게 아니라 유튜브 속에 또 많아요 온갖 신통 변화를 보여주는 혹은 실제 보여주는 건지 몰라도 보여주는 척하는 그럴싸한 분위기를 풍기고 인상을 풍기고 척하는 모습을 풍기는 걸 통해서 중생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통 자제하고 나와 다른 이런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고 욕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깨달음은 전혀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신통 자제함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걸 보여줄 뿐이지 없는 걸 새롭게 보여주는 건 법이 아니고 도가 아닙니다 이 얘기 아주 중요하게 들으세요 부처님에게만 있는 거는 진짜 도가 아니에요 나도 있고 부처님에게도 있는 도를 가르쳐주는 직진심에서 가르쳐주는 그게 진짜 스승이지 여러분에게는 없는 데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수련을 통해서 오랜 수련 끝에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것을 터드렸다 여러분에게 없는 능력이 나는 생겼다 난 이걸 봤다 이런 체험을 했다 그거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는 생사법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불생 불생 불멸법 이미 있는 것 벌레 갖춰져 있는 것 벌레 구족되어 있는 것 벌레 구족이라고 하잖아요 법은 누구에게나 벌레 구족되어 있는 것 절대 훼손될 수 없는 것 절대 오염될 수 없는 것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 내가 늘 이 속에 있고 늘 이 속에서 살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것 깨닫지 못한 사람도 100% 쓰고 있는 거 깨닫고 보면 야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늘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요 이걸 무슨 이걸 스님 스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것 때문에 스님들이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도를 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깨달은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해 오히려 야 깨닫고 나니까 세상 정말 제 손바닥 안에 정말 있네요 뭐 정말 세상이 정말 달리 보이네요 너무 막 한의심에 젖어들고 순간 잠깐 그럴 순 있지만 그건 잠깐 병에 걸린 상태예요 마취된 상태예요 그럴 때 이제 큰 스님들이 딱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막 그냥 아나무인으로 막 떠들고 다닐 때 그때 그냥 야 냅둬라 잠깐 떠 있을 땐데 그냥 냅둬라 그냥 저절로 사라지니까 사라지고 나면 저 기세가 확 꺾일 거다 기세가 확 꺾일 때까지 그냥 냅둬라 어떤 사람은 허니문의 시간이다 뭐 그 시간 그냥 즐기도록 냅둬라 그때는 막 막 그냥 큰 스님 맥살도 잡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지 그냥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다 왔다 가잖아요 그런 체험들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늘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대단한 척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니도 있고 나도 있는 건데 나만 있다 이렇게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막 대단한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앞에서 법 앞에서 어떻게 내가 대단한 스승일 수가 있어요 너와 내가 똑같아지는 건데 이 공부는 둘이 아니게 되는 공부인데 그냥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에 어떻게 그럴싸한 스승인 척하고 스승 코스프레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척하는 거 그거는 나한테만 있는 게 뭔가가 있다라는 척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체험하지 못한 나만 체험한 뭔가가 있어 하는 거를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하고 주머니에 뭔가를 딱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손사스님들은 스승의 주먹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빈주먹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뭔가를 끝끝내 보여주지 않는 게 있는 거 같은데 탁 주머니 속에 뭔가 들어간 걸 봤더니만 빈주먹이다 아무것도 왜? 진짜 귀한 보석은 다 각자 자기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몸에 큰 병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한 10년, 20년 고생한 사람들이 찾아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안 찾아가 본 데가 없다 그래요 어디를 찾아가 봤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큰스님이라고 소문난 곳 다 찾아가 봤고요 용하다는 점집 다 까봤고요 심지어는 무슨 뭘로 치유한다 뭘로 치유한다 하는 곳들 다 찾아가 봤고요 무슨 자연 치유한다 별의별 치유 단체 다 찾아가 봤는데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좀 도움 된 데도 있긴 있었죠 물어보면 물론 약간의 도움 된 데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나중에 감아보면 임시 처방 밖에 안 되지 도움이 별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의외로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저도 충격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당신이 갔던 곳에 90% 이상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해서 갔는데 정반대였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기꾼이었다 심지어 나를 성적으로 농락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돈을 이렇게 착취하려고 한다든지 그나마 가장 좋은 거면 야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해라 수행해라 그 정도면 그게 가장 훌륭한 분들이었다 나한테 그렇게 크게 바라는 걸 없거나 아니면 조금만 바라니까 그나마 기도비 내고 내 추구 내 줄 테니 가서 기도해라 이게 그나마 제일 낫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 힘든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을 듣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 이 세상의 약자들은 힘든 사람들은 지프에게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약한 부분을 참 조정해서 그런다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신통 자제함 뭔가 이런 거에 기대면 안 돼요 그럼 뭔가 대단한 걸 주겠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저도 제가 그래요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뭐 유튜브 들으면 되는 제가 숨긴 게 아나도 없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저를 안 찾아오셔도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자꾸 오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어쩔 순 없는데 굳이 안 오셔도 된다 저도 독특한 거 특별한 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오겠다고 하시면 먼저 그 얘기부터 드려요 찾아오시려면 어지간하면 안 오시는 게 좋은데 오시려면 기대하지 말고 오시라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치유 못 해드린다 낫게 못 해드린다 그 어떤 것도 저는 못 드린다 톡 가놓고 얘기하면 아무리 와봐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병, 그 아픔, 그 괴로움 그거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그리고 온전히 허용해라 그 얘기밖에 해줄 게 없다 그 이상을 원하면 올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럴 자신이 있는데 난 받아들일 자신 있는데 이걸 그래도 내가 좀 한마디 더 듣고 내가 하면 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저에게 제 손 한번 잡으면 뭔가 기운을 받아가서 날 것 같은 이런 허망한 착각을 가지고 오신다면 오지 마라 저는 제 손을 잡아서 날 것 같으면 저는 완벽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제 손 달고 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충동증도 있고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도 있고 목도 안 좋고 제 손 한번 잡는다고 무슨 에너지를 받고 기운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또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면 저도 그냥 잡아는 드리죠 그냥 팬서비스로 이게 진짜 나으니까 받아주겠어요 잡아주겠어요 근데 그 연극에 그냥 응하기는 하죠 저도 그냥 왔으면 그냥 왔으니까 그냥 응하기는 하는데 그분도 그냥 하시는 거고 저도 그냥 하는 건 하지만 실제 그런다고 생각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은 찾아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다 그런 용 빼는 재주가 없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그 신통 자제함 속에는 진정한 치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갖추고 있는 자기 안에 치유의 힘이 자기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 안에 이런 신통 자제함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추구하다 쫓아다니는 사람은 끝나버려요 그 진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을 때 진정으로 온전히 이것과 하나가 되고 법과 하나가 되고 진실과 하나가 되고 불의법 그것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진정한 치유는 호들갑스러운 대단한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실제 낫게 해주려고 하면 뭔가 겉으로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부닥거리를 한다든지 방방 뜯으면서 뭘 한다든지 몇 시간을 두들기면서 한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거 없단 말이지 그런거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할 수 있다 이런 겉으로 보이는 뭔가 그런 것 속에 진짜 진실이 있는가 제가 절을 하면서 나는 사십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많은 분들이 스님 그러면은 스님 막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냥 잠깐 기도만 해주더라도 법문만 해주더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보여주기식에 포닥거리 하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그걸 통해서 진심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사십 굳이 의식을 하면요 저도 이제 그래요 옛날에 사십 굳이 연부를 막 할 때에는 이게 뭐 그냥 열심히 했죠 그냥 그런데 요즘에는 의식을 할 인연이 생겨서 이렇게 연부를 하고 요령을 흔들고 하면 제가 그냥 그때같이 편안할 때가 없어요 그때같이 이렇게 그냥 공부의 순간이랄까 그냥 내가 명상하는 순간이랄까 내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한 두세 시간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연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그냥 좋아요 편안하고 내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런 스님들이 연부를 주면 그거는 어찌 보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겉에 드러난 형식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형식이 거창해도 좋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죠 요즘에 막 새로운 이런 사찰들 보면 연부를 의식 그렇게 크게 안 하고 그냥 음식도 그렇게 거창하게 안 차리고 그냥 뭐 마음 한번 관해주고 명상 한번 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잠시 앉아있다가 법문 한번 듣고 끝나고 이러는 사직구자 하는 절일들도 요즘에 많아지고 있기도 해요 즉 요즘의 시대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상 형식 격식 이런 걸 깨뜨리는 시대 시대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이런 질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진울 스님께서도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이 답을 듣고 제가 처음 이걸 읽을 때 이 답을 듣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 남들이 욕할 텐데 진울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진울 스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그대는 경솔하게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경솔하게 미친 소리 좀 하지 마라 미친 소리 좀 작작해라 그건 다 미친 소리다 스님 견성했으면 깨달았으면 뭔가 신통력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변화무상한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신비로운 힘을 쓰고 말이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미친 소리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삿땐과 바름 정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삿땐 것이고 무엇이 바른 건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미욕에 빠진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삿땐 것과 바른 건지를 발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뭔가 막 겉에 드러난 뭔가 이렇게 삿땐 거 많잖아요 삿땐 거 근데 우리는 이 모양에 빠져있는 중생들이다 보니까 삿땐 거가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럴싸해 보이는 삿땐 거에 빠져선 안 된다 신통 자제한 신통력을 부리는 그런 도인 행세라는 병자들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그건 삿땐입니다 발음이 아니다 이런 어떤 신통 자제함 이런 거를 은근히 부리진 않더라도 부리는 척하거나 은근히 그런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를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 그래요 뭔가 중생은 모르는 뭔가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하나 딱 세워야 돼 일단 자기만의 체험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바른 깨달음도 체험을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들이 있어요 제가 굳이 그 체험에 대한 얘기를 저도 자꾸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체험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혹하니까 자꾸 들어보니까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거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체험 나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 체험을 자꾸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그 깨달은 분의 체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체험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상? 체험에 대한 상? 거기서 또 빠져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도 한번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그 상 그게 공부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해요 확실하게 방해합니다 물론 그게 양날의 검과도 같죠 한편으로는 또 그것 때문에 야 저런 일이 있으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발심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체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기를 삼게 해주느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단체도 보세요 바른 공부단체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는 단체는 잘 없어요 왜 하더라도 잠깐 잠깐 하고 말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탐과 발음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진리는 진리를 말하나 마음은 퇴굴심을 일으켜 내 분수에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해 버린다 모두가 그대 같은 의심을 내기 때문이다 보세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공부인들이 대부분 공부인들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그 말씀 많이 했잖아요 많은 이절저절 다니면서 질문을 해보면 신도님들한테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라는 발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 절에 나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도 옛날에는 뭐 부처가 된다고? 말이 돼 열심히 기도나 하다가 금기나 조금 올리고 복을 짓고 하다가 나중에 다음 생 그 다음 생 수십 생 지나고 나면 그게 쌓여서 언젠가는 깨닫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깨달음에 대한 자기만의 상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깨달음은 나 같은 사람은 못 얻는 거야 저 십년을 정잡으라는 스님도 못 깨닫는데 내가 깨닫겠어? 깨달음은 참선을 오랫동안 한 사람만 얻을 수 있어 나같이 금기 낮은 사람은 수행을 못하는 사람은 못 얻을 거야 이런 착각 신도인들 사이에서 기도도 보면 기도 엄청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 얻겠지 저 사람은 얻겠지 나는 못 얻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열심히 열심히 갈고 닦으면 깨닫느냐 차라리 이 말보다 더 진실한 말은 소 뒷걸음 치듯이 깨달음 없는 걸 그런 얘기를 표현했어요 소 뒷걸음 치다가 혹은 발을 헛디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시절 인연 그 시절이 언제 오는지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길을 걷다가 운전하다가 수행하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전혀 뜬금없는 낯선 순간 수행을 기를 수가 않아서 내가 이걸 통해 깨달아야지 하고 있는 동안은 못 깨닫는단 말이죠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인을 제공해서 수행을 닦아서 그 결과를 얻는 이런 인과의 수행이 아니란 말이죠 비인비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러니까 수행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발심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발심만 있으면 간절한 발심은 있는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방법론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물론 임시방편이라고 해서 임시적인 수행 방법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많은 도움은 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는 이제 어느 순간 그 방편도 놓아버리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편으로서 이거 방편인 줄 알고 쓰는 건 괜찮아요 방편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좋고 염불을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좌선을 해도 좋고 가나선을 해도 좋고 묵전선을 해도 좋고 윗발산을 해도 좋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그런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고 깨달으면 막 신통자재 지는 걸 거야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걸 거야 이런 깨달음은 저는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깨달음 없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런 깨달음은 제가 그런 깨달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여간 공부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 보세요 그런 신통자재함이나 깨달음에 대한 상 환상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공부하려는 발심 수행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 분수에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해 버린다 퇴구심을 일으켜서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돈은 부처같이 되는 거니까 신통자재해지는 거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열심히 갈고 닦는 건데 나는 갈고 닦을 재간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하는 스님도 못하는데 재가자인, 직장단인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전혀 아닙니다 직장생활하는 재가자가 깨닫습니다 오히려 출가자는 못 깨달을 수도 있다 수행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깨달을 수도 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늘 나도 모르게 자꾸 법문을 듣게 되고 틈만 남은 법문을 듣게 되고 그게 그게 더 훌륭한 수행자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출제가 이런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굳이 출가라는 제도 이게 굳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저도 제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아예 그냥 겉모습을 이런 스님의 모습이 아닌 그냥 나가서 그냥 공부를 할까 이런 다양한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방편이에요 방편 여러분하고 저하고 티끌만큼도 차이가 있을까요? 스님과 제가 자라는 겉모습의 헤어스타일의 차이예요 그냥 스타일링의 차이? 아무 차이 없어요 남자 여자? 피부색?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수행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안 한 사람?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차이 본질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옛날에는 내가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스승을 찾아가야만 공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를 깎아야돼요 생업에 종사는 안 할 거니까 얻어먹어야 되니까 얻어먹으려면 겉모습이 출가를 해야 편하거든요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부처, 노자, 소크라테스 무슨 마하나지, 마하리시 에픽텍투스 모든 도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쌀비까지 용과 뱀이 섞여가지고 지렁이까지 섞여가지고 유튜브 속에, 인터넷 속에 오죽 손으로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인연만 되면 인연만 되면 용인지 뱀인지를 가릴 수 있는 안목만 생기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그것도 정말 제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법문 듣다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좀 때로는 어이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스님들처럼 오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 너무 어이없게 너무 뜬금없이 그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공부가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꽤 있다니까요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시대에요 요새는 지금의 시대가 참 신기한 시대에요 깨달음이라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커플을 걷어내버리고 그냥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증문즉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안목 힘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분수에는 성일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게 대단한 게 깨달음이 아니다 누구나 100% 갖춰져 있는 게 깨달음이고 나도 100% 갖춰져 있는 게 깨달음이다 여러분도 그러니 너무 쉬운 거라는 너무 쉬운 거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런 깨달음을 저 위에 올려놓고서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무지목매한 중생들이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하면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아도 못 깨달아요 깨닫고 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거든 그럼 깨달음을 던져버려요 시국창에 아무것도 아닌 깨달음 시국창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상 속에 만들어 놓은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서 또 나선다니까요 깨달은 사람도 그러니까 보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바르고 뭐가 핫된 건지를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견 경전 어록 이 경전공부도 중요한 거예요 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도 중요한 거예요 성과 교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안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실텐데 도노 했는데 그 도노 한 깨달음을 시국창에 버려버려요 이건 내가 찾은 게 이게 아니다 하고 이거일 리 없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신비체험 놀라운 체험을 추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 도를 배우되 선후를 알지 못하고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선후 본말을 진리를 말하면서 근본과 지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를 일컬어 삿된 견해라 할 뿐 수학이라고 공부라고 하지는 않는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본말이 전도돼선 안 된다 공부에 있어서 본질과 지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방편은 다 지말적인 거죠 근본에 대한 중심을 딱 잡고 이 자리에 뿌리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방편을 쓰는 건 상관없으나 방편에 얽매여서 지말적인 부분 선후 후에 얽매여서 지말적인 거에 얽매여서 방편에 얽매여서 방편에만 추착해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불교가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말적인 부분 방편적인 부분 깨달음이 없는 시대가 오래 지나왔으니까 지말적이고 방편적인 부분만 확산되어 온 거예요 분별망상의 지식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방편이 진짜라고 오해된 불교를 우리는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저도 그거를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걸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스님 좀 사이비 같아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불교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제가 막 화가 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있더라 왜? 그게 지말적인 방편적인 부분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왜? 내가 30년 40년을 거기에 먹매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놔야 진짜 한 발 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공부인들은 진우스님이 너무 정말 이 짧은 말 속에 너무 깊은 얘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공부인들이 선후를 알지 못하고 근본과 지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건 사땡견이다 정견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견이 필요하고 경전이 필요하고 이렇게 법문 듣는 게 필요해요 경전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설법할 때도 항상 경전 어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 불교 교리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제가 도표로에 있는 불교 교리에서 책을 내게 된 것도 가장 중요한 본질의 교리 가장 원천적인 원천 텍스트 원천 소스 그게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뿌리 내린 채 나머지를 공부를 해 나가야지 우리가 딴 길로 세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게 석가훈이 부처님 니가야 그 방대한 가르침 속에 늘 온 12척 사상지 3법인 이런 얘기 밖에 없거든요 그게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기 때문에 그러니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못되게 만드니 어찌 조심할 일이 아니겠는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남도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편에 치우친 가르침 그런 거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되고 근본과 지말의 원지를 바르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고요 도노와 점수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도노, 돈수를 최상의 근기인 이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는 하지만 과거까지 추론해 본다면 이미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지해 오랜 세월 동안 점차적으로 닦아 익혀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듣자마자 깨달아 단박에 공부를 끝낸 것이다 그러니 진실대로 말한다면 이것 역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도노 점수의 근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다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그 닦음을 인연으로 증득하신 것이다 그대가 말한 신통 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해서 차츰 닦고 차츰 익혀가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그 순간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딱 말한다면 도노와 점수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도노하면 단박에 깨닫는다 라고 하고 점수는 점차적으로 닦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노 점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어떤 사람은 도노 점수가 맞다 어떤 사람은 도노 돈수가 맞다 이런 논쟁이 이때도 있었나 보죠 도노 돈수는 뭘로 깨달으면 거기서 뭘로 닦는 것도 끝나서 공부가 어디서 끝난다 그렇게 도노 돈수가 완전히 된 그것이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도노 돈수고요 여기서는 진우 스님께서는 도노 돈수 또한 과거까지 추론해 본다면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오랜 세월 이렇게 점차 닦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듣자마자 탁 도노 돈수가 된 것이지 공부를 끝낸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도노와 점수가 왜 이제 도노와 점수의 문 두 문 밖에 없는지를 알려면 중생이 어떻게 중생이 되었는지 본래 아무 일 없던 아무 문제 없던 본래부처가 우리라는 본래부리 어떻게 오염되어서 중생으로 타락했는지 그것을 알고 나면 이 얘기가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불교에서는 본래부처라고 얘기하죠 이미 깨달아 있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저도 공부 많이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그냥 뭐 교리적인 거지 그건 뭐 부처님 입장에서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본래 깨달아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말에 대해서 참 너무 큰 벽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내가 또 우리 같은 모든 중생이 본래 이대로 완전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깨달음에 대해서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상이라고 해서 법에 대한 상 뭐야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깨달은 도인은 어떤 걸 거야 부처님은 이런 분이 부처님일 거야 하는 자식이만의 막 상 근데 그 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교 역사 하지만 2500년이 넘어왔잖아요 2500년 동안 불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하다못해 우리 옛날 위인들도 보면 되게 막 위인전에서 보면 까난 애기 때 막 희한한 일을 벌였다는 등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하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이나 이어져 왔는데 2500년 동안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사람들 중생들 안에는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이 오랜 세월을 흘러 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 하면 너무나도 우리랑은 상상할 수 없이 다른 어마어마한 위대성과 어떤 신비한 이런 존재로 그냥 저 하늘 위까지 올려놓고 반면에 우리 중생은 저 땅 밑에 떨어지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 익혀온 전통이라고 문화라고 알아온 배워왔던 그곳에서 하나같이 부처님을 위대하다라고 위대하죠 위대한데 위대성을 우리와는 다른 어떤 어떤 깨달음에 대한 상으로써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고 보면 깨고 나야 사실은 이 공부의 길에 접어들기가 이제 수월해집니다 대부분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견성이라고 말하는 도노 견성이라고 말하는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 하고 나면 대부분에서 확인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반응이 비슷비슷해요 대부분이 애개 고작 이걸 가지고 그렇게 스님들이 몇십 년 동안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러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된다 실제로 말도 안 돼 그러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깨달음은 이런 게 아니야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늘 쓰어왔던 것이다 보니까 늘 나에게 늘 구족돼 있었던 것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견성 후에도 여기에 대한 그 법상이 워낙 크게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한 자기만의 상이 크게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란 말이죠 늘 부처를 쓰고 살고 있고 부처를 써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부처니까 이렇게 옆까지 걸어올 수 있고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내가 부처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의 생각 분별, 망상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오온, 십이처, 십팔 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을 나다 라고 동일시 하면서 이 생각 색, 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식 특히나 식, 의식, 분별심 그 의식을 내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이 만들어 놓은 의식적인 아르마리들 그것들을 내가 아는 전부라고 이렇게 딱 쥐고 살다 보니까 그 식의 세상만을 살아왔던 거죠 망상의 세계, 생각의 세계에 속아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도 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다 느낌, 감정, 의지, 의식 마음이 나지 이 몸이 나지 그러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오래고 너무 길었고 한 생각 일어나면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면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하고 좌절하고 내가 또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그 한 생각은 2년 따라 그냥 일어나는 건데도 그걸 모르니까 한 생각 일어나면 내 생각이라고 자꾸 쥐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허망한 망상 분별을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오래되고 그걸 나와 동의시자면서 살아왔던 삶이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 망상이 쌓이고 쌓일 거 아니겠어요? 분별의 세계 내가 분별해서 생각을 나라고 여기고 느낀 감정을 나라고 여기고 어떤 행동을 나라고 여기고 또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을 내 안에서 자꾸 쌓아놓고 취한단 말이에요 허망한 오온을 오온은 진짜 내가 아닌데 몸과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은 내가 아닌데 그게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허망하게 나라고 취한 거잖아요 어떤 느낌이 일어난 걸 보고 내 느낌은 우울해 난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못된 사람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남자야, 여자야 이런 식의 자기를 취해온 게 우리의 삶의 역사거든요 취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오취온이라고 불렀죠 이 단어 하나 쓴 것도 보면 정말 적절해요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험하하게 착각하는 그런 의식을 자꾸 취착해서, 집착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온, 쌓았단 말이죠 쌓아놓은 것을 나라고 취하는 마음 이게 오취온이거든요 나라고 취해놨던 이것이 너무 너무 크고 견고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나라고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게 나다 그러니까 오취온이라는 내가 나라는 몸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렇게 굳게 믿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봐 두렵거든요 내가 늙을까봐 두렵고 병날까봐 두렵고 또 남들한테 요구도 먹을까봐 두렵고 시대 뒤처질까봐 두렵고 돈을 벌다가 못 벌까봐 두렵고 몸과 마음이 나라고 느끼니까 또 내 돈, 내 재산, 내 명예, 권력 이런 것들조차 다 나라고 막 쌓아놓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 있는 세상은 삶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오취온이 축적된 것을 가지고 나라고 여길 때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본문을 들었는데 혹은 요즘 같으면 유튜브 채널을 막 돌리다가 하나 문득 들었는데 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여태까지 철덕같이 믿고 살아왔던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 견고한 세계에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 돌아간다 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몸이 내가 아니다 마음이 내가 아니다 생각, 의지, 의식 너가 너라고 싸우고 집착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너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가리켜 보인단 말이죠 진정한 몸은 이 몸이 아니다 그러나 또 이 몸이 여기에 또 그대로 진정한 몸이 드러나 있다 이 손가락이 진정한 몸이 아니나 여기에 지금 법이 드러나 있다 진정한 너의 본래 면목이 드러나 있다 들을 때 무엇이 듣고 있느냐 그게 너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양한 방법으로 직진심 자기 마음이 무엇인 나의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가리켜 보인단 말이죠 그런 법문을 듣고는 문득 나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만 저기에 뭐가 있겠구나 저 가르침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나에게 알려주겠구나 하는 나도 모르는 어떤 끌림 믿음 그런게 생겨서 발심을 하게 되고 내가 깨닫겠다라고 부처님처럼 깨닫겠다라고 발심을 하게 되고 마음군부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문득 아 하고 해강반조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뭐요라고 느껴요 근데 문득 돌이켜 보니까 뭐지 뭐지 하든 그 뭐지 하는 그놈을 돌이켜서 다시 보니까 문득 확인했을 때 아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여기서 진월스님 말씀하시는 이 공정영지한 이 참 본래 면목이라는 이게 진짜 나구나 말로 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늘 여기 함께 하고 있는 보는 거기에서 확인되고 들리는 거기에서 확인되고 늘 일곱수일투족에서 삼라만상 오온통 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지? 하면 벌써 둘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뭐지 하는 그 자체가 온전히 온통으로 그냥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자리 이 자리를 문득 확인하는 사건을 이제 도노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득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냥 개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둘로 셋으로 계속 쪼개진 것을 나라고 여기며 살다가 둘 셋으로 쪼갰다가 아 이 전체가 바로 나구나 이것이 정말 나란 말이야 본인이 스스로 이제 확인하고도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득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확인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나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습의 문제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오온을 오치온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 느낌, 감정, 의지, 의식을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길고 길다 보니까 단박에 이게 그렇게 확 온 존재로서 와 닿고 그래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당연하게 문득 이 사실을 확인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노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을 도노하는 거는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노하는 사람들은 뭐 요즘에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데 그걸 도노했느니 내가 깨달았느니 인가를 받았느니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아주 좀 위험하다고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필요도 없다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해 자기 성품 확인했어요 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 저놈이 저 남편이 뭔가 어디가 공부했다고 공부하고 공부 나는 많이 됐다고 하고 왔는데 하는 짓을 보니 옛날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확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조금 조금씩 달라지 잘라지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조금 빠르게 달라진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살님이 보기에 남편이 분명히 어느 시점부터 달라졌다 이거를 느끼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남편이 딱 달라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거사님이 당신이 딱 이 소식이 왔을 때 너무 막 그 기쁨의 주체랄 수 없었다 보니까 이제 당신 보살님한테 앉혀놓고는 내가 깨달았다고 막 그 큰소리 큰소리를 막 이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스님 왜 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지 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우리 보살한테는 우리 마누라한테는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왜 실수인 것 같으세요 우리 보살님이 나를 보고 야 니 같은게 그게 깨달은 거면 나는 안 깨달란다 그걸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실제 오랜 습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단박에 끝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차차 조금씩 사라지지 어떤 거사님 그러세요 나는 딱 깨닫고 나면 술 담배 그 자리에서 다 끊을 줄 알았다는 거죠 뭐 하다못해 인도에 무슨 잘은 몰라도 담배가게 성자 이런 사람들은 깨닫고 나도 그냥 계속 담배 피고 그러다 폐암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본인이 이제 마음을 딱 일으켜서 나는 그래도 담배를 끊어 봐야 되겠다 하면 아마도 그 전에 공부하기 전과는 전혀 다르겠죠 분명히 더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아는 거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술을 도저히 끊을 수 없이 살던 사람이 단박에 딱 끊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크게 막 기를 쓴 것도 아닌데 에너지를 막 술 끊으려고 막 노력을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조금씩 습이 가벼워지더라 술에 대한 생각이 그냥 좀 없어지더라 그런다고 만나서 먹을 인연이 되면 그냥 먹긴 하는데 막 억지로 땡기진 않고 또 처음에는 한동안은 이렇게 그냥 자꾸 습이 있다 보니까 먹긴 먹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생각이 없어지더라 있음 먹고 없음 말고 뭐 이래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은 봤어요 이처럼 이 도널을 그렇게 막 환상적이고 막 대단한 무언가로 여기면 공부끼리 어려워져요 공부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자기 내면에서는 내면에서는 그 전과 후는 달라요 확실하게 전과 후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그런데 이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 업습의 문제 이런게 단박에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들 좀 상처 주는 사람은 여전히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막 선생님들 보면 막 소리도 빡빡 지르고 막 혼도 내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어디에 어느 쪽에 마음을 조금 더 둔다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가벼워지긴 하겠죠 그 업습이 그러나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산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뭐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쉽게 말해 깨달은 사람의 말은 무조건 백프로 옳아?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절 인테리어를 한다 절 내부 디자인을 새로 한다 아 깨달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인테리어 업자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한 점 내달라 이래야 이게 맞을 수도 있죠 쉽게 말해 저 교수님들이나 전 세계적인 석학 분들이 연구하는 그것까지 막 깨달으면 전부 다 알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분별의 문제잖아요 지식의 문제거든요 지식의 문제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저도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다 모를 수도 있죠 계산기가 더 빠르죠 그런 막 그냥 신통 자제함 그런 것들을 깨달음이라고 여기게 되면 여기서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깨닫고 나는데 왜 신통력이 없습니까 신통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막 축지법도 쓰고 막 몸에 막 변화도 일으키고 각종의 변화들 업습이 업장이 확 무너진 데서 오는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막 후광이 막 확 일어난다든지 이런 변화가 왜 없습니까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이 도노와 점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게 뭔가 사람을 헉하게 하면서 우리는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거 일반 중생들은 우리는 못하는 걸 할 줄 아는 신통력을 쓰고 막 변화를 일으키면서 할 줄 알고 뭔가 또 몰라도 아는 척하고 미래를 아는 척도 하고 점도 봐주는 척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신통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혹하죠 그 사람이 도인이라고 여겨서 쫓아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부는 신통력을 자제하게 부리는 사람은 도인이 아니라고 보면 거의 딱 맞아요 신통 변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통력과는 왜 그럴까요 없던 거를 가지는 거면 깨달음이 없던 거를 내가 새롭게 수행을 통해 만들어내거나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유의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면 나한테 없는 걸 가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는 없는데 우리한테는 없는데 저 부처만 가지고 있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본래 있고 본래 갖추고 있고 누구나 100% 갖추고 있는 것을 다만 확인한 것뿐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이 다음에도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들은 공부하다가 공부를 많이 익히고 또 많이 하다 보면 공부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공부가 많이 된 이후에도 때로는 어떤 신통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신통 변화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현실에서는 전혀 써먹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요 다음 구절을 지금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 공부를 삼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얼마나 다행인 공부에요 나한테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공부면 정말 기를 쓰고 힘들고 정말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공부인데 이건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배고픈 줄 알고 차고 뜨거운 줄 알면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 부처에요 본래 지금 완전한 부처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도노 돈수라고 하지만 진실대로 말한다면 그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도노 점수의 근기인 것이다 즉 이 업습의 문제는 단박에 끝날 수가 없다 자전거를 쌩하게 빠르게 몰고 가다가 브레이키를 잡는다고 해도 여기서 단박에 팍 쓰지는 않잖아요 자동차도 팍 쓰지는 않잖아요 부기를 이렇게 잡고 나도 한동안 미끄러져 나간단 말이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만 그게 완전히 멈춘다 업습의 장애가 완전히 멈추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다 도노와 점수의 문을 밟아간다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그 닦음을 인연으로 증득하신 것이다 완전한 증오로는 해탈 직연 향 하잖아요 해탈 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해탈 직연 향이 있듯이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공부가 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인들이 자기가 견성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 많이 됐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안 좋죠 몰라요 몰라요 내가 공부가 다 된 것 같은데도 알 수 없단 말이죠 알 수 없다 진짜 다 된 건지 그러니까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 보세요 공부가 꽤 많이 된 분들도 난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나도 살며 살며 또 5년 지나고 또 5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경계가 달라진다 또 공부가 달라진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지 나도 궁금하다 그러면서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모를 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대가 말한 신통 변화는 깨달음의 의지에서 차츰 닦고 닦고 차츰 익혀 가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순간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신통은 괴이한 말단의 일일 뿐 하는 부분이에요 능엄경에 이르기를 이치로 보면 도노이어서 깨닫자마자 진리를 가리던 장애가 일순간 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임이라는 원인에 의해 차례차례로 제거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봉 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가는 것 선호 후수를 분명히 밝히면서 말씀하시기를 얼어있는 연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았지만 햇빛을 받아야만 녹고 범부가 곧 부처인 줄은 알았지만 법의 힘을 빌려서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아 흐르고 적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 그 물에 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비로소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여 신통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로 보았을 때 신통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익히고 닦아야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로 보았을 때의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고 또한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혹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어리석은 물이들은 망령 때의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그 즉시 한량없는 신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라고 한다 만약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이른바 먼저 해야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본질적인 것과 말단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렇듯 이미 선호와 본말을 알지 못한 채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마치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끼우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처음부터 방편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불법은 너무 어렵다는 현의상을 내어 스스로 퇴굴심을 일으킴으로써 부처의 종성을 끊어버리는 이가 적지 않다 이미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깨달음까지도 해오처까지도 믿지 않고 신통을 보이지 못하는 자라고 경솔하게 말하며 없인 여긴다 이것은 성현들을 속이는 일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능험경에 이치 이와 사 이치적으로 보면 도노여서 뭘로 깨닫는 것이어서 깨닫자마자 진리를 가리던 장애가 일순간 사라진다 그러나 그는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로 보면 실상 현실에서 보면 일시에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보임수행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제거된다 2로 본다면 이치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이 이미 본래 부처예요 완전한 2로 본다면 그런데 현상에서 본다면 그건 아직 중생이지만 도노 이유도 마찬가지다 2로 본다면 뭘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자마자 진리를 가리던 장애가 탁 사라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차례차례 그 없습이 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규봉 스님도 규봉 종밀 스님이라고 해서 먼저 깨달은 뒤에 닦아나가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말씀하시기를 얼어 있는 연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았지만 햇볕을 받아야 녹고 범부가 부처인 줄은 알았지만 법의 힘을 빌려서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아서 스스로 적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 얼음이 물인 줄을 탁 대본에 아는 거야 단박할 수 있잖아요 단박할 수 있지만 얼음 가지고 손을 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녹아서 적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만 손을 씻을 수가 있다 거기에 그 법의 효능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허망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만 비로소 마음이 신령하게 통해서 신령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허망한 것들 분별 망상 내가 이 오온 오치온을 나라고 여기고 나와 세상 이것이 실제 한다고 여기 있는 그런 허망한 망상 분별심 그것이 점점 점차적으로 다 사라져야만 비로소 마음이 신령하게 법에 완전하게 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로 보았을 때는 이 신통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익히고 닦아야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로 보았을 때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다 또한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법이 본질이에요 본질 근본과 말단을 본다면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근본이냐 법이 본질이에요 법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 존재가 놀랍지 않습니까 법을 늘 쓰고 있다 보니까 배고픈데 배고픈 줄 모르면 아마 죽을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목마른데 목마른 줄 모르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마를때 정확하게 목마른 줄 알아요 그게 부처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짜면 짠 줄 저절로 알아요 부처의 작용이에요 적재적소에 짠 걸 먹으면 바로 물을 마시든 짜지 않은 음식을 마시든 배가 부르면 저절로 딱 멈출 줄 알아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 않도록 시스템이 딱 뭐랄까 이 부처 시스템이 다 완전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점심에 공양하신 거를 지금 막 소화시키려고 기를 쓰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둬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있잖아요 나이 먹는 거 내가 억지로 먹나요 저절로 저절로 주름은 저절로 늘어가고 모든 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거 그 중요한 숨 쉬는 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숨을 쉬나요 전혀 의도적으로 쉬지 않더라도 모위로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 모위로써 우리는 우리 삶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유의 조작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 하나가 내가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잘했지 될 만하니까 됐는데 인연 따라 된 건데 내가 했으니까 잘했지 하고 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될 일은 돼요 안 될 일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될 일은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될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착 맞아떨어지면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됐지 싶을 정도로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스스로 느낄 정도로 뭔가 인연이 착착착 조화롭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희한하게 돼버려요 안 될 거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건 도저히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 인연의 변수를 어떻게 내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 건지 심지어 A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B라는 사람과 경쟁해서 B라는 사람이 험담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떨어졌다 경쟁자가 그럼 B라는 사람은 평생 원수로 알고 살겠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살겠지만 진짜 그랬을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중중무진의 인연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중중무진의 인연들이 작용을 해요 물론 그게 때로는 윗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그냥 말 한마디로 그래 될 수도 있죠 그 또한 하나의 하나의 인연이에요 그 또한 갑자기 왜 거기에 그렇게 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그랬으면 그 또한 인연이 아니에요 돈을 받고서 거기에 혹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인연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의롭게 살았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은 전부 다 올바르게만 돼야지만 인연이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세상은 저절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러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의 자연으로서 무의법으로서 그냥 삶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시비만 걸지 않으면 내 분별심으로 내가 나한테 좋으니 나한테 나빴느니 내가 성공했느니 내가 실패했느니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니 하고 시비 걸지만 않으면 삶에게 태클 걸지 않으면 삶에게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만 않으면 삶은 정확히 인연 따라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것이 코로나가 오는 일처럼 세상 사람들이 막 수백, 수천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무시무시한 일이라 할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쳐서 사람을 쓸어가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고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노장가요, 장장가요 천지는 불이 나다 이런 말을 잇따라잖아요 천지는 인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자한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냥 흐를 뿐이에요 폭풍은 와가지고 쓸어가요 근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자함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비에요 특정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그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왜 사람을 죽게 하면 그건 자비가 나쁜 걸까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자비로운 거예요 죽는 게 지혜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지혜고 그 지혜대로 순응하며 사는 게 자비심이고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자비롭지 않다고요 세상이 자비롭기 때문에 고맙게 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죽는 게 고마운 일이지 계속 나 혼자서 평생 수천 년 살고 있으면 그게 고마운 일일까요? 무서운 일이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할 때만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고 세상은 자비롭지 못하다라고 막 시비를 걸죠 이 몸이 내가 아닌데 이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진정한 몸은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는다 산다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다 산다는 100% 분별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 난 언젠가 죽을 거다?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연기는 전부 다 험앙한 분별망상이거든요 우리 중생의 분별망상이 중생의 험앙한 착각 분별망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12가지 지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12가지 구조예요 12연기는 전부 다 하나 다 섬열시켜야 될 거잖아요 12연기 지분이 전부 다 사라져야 할 거예요 험앙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생, 노사까지 전부 다 험앙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생, 태어났다라는 게 망상이에요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노병사라는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아, 태어남도 내가 태어남이라고 착각한 망상이었구나 죽음도 망상이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망상이구나 나도 망상이구나 그 험앙한 거대한 망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니 모든 괴롬이 소멸하죠 괴롬의 원인인 그 모든 망상의 12가지 지분들이 단박에 소멸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괴롬을 만들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 우주를 만들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내가 만든 그 자기라는 틀 속에 내 스스로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다 내가 만든 거죠 전부 다 완벽하게 내가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무생법인입니다 죽을 수 없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따로 없어요 지금 이미 완벽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사실 100% 날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냥 매 순간이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나라는 걸 내세워서 내가 잘 사니 못 사니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하늘을 바라보면요 이 날은 추워서 온몸을 옷으로 싸매고 벌벌벌벌벌 떨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란 쨍하는 구름 한 점 없는 이 겨울 하늘이 이 거대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딱 멈춰선 것 같아요 그냥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빨리 바삐 걷고 있는가 뭘 이렇게 마음에 일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가 문득 문득 멈춰 서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직원이죠 문득 문득 자기의 본연의 자리에 멈춰 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청명한 날씨를 날씨라는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저 푸르른 하늘을 하늘이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내 온갖 생각들 분별 망상들을 멈춰 세워서 잠시 내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목전사 이 텅 빈 허공 보이면 보이는 들리면 들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분별 없이 경험하고 마주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 그게 바로 명상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렇게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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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면 공부가 많이 된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공부 많이 된 사람도 현실 세계에 막 하다 보면 훅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훅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서 막 그게 죽네 자네 또는 그게 맞네 틀리네 이걸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하고 온갖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다 하죠 다 합니다 그러나 문득 문득 딱 이렇게 돌이켜 세울 수 있어요 벌레 자리에 딱 다시 멈춰 서서 목전상 그냥 눈앞을 볼 수 있는 아무 일 없는 눈앞에 아무 일 없는 그냥 텅 빈 여기에 그냥 깨어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런 분별 없이 볼 수 있는 그 허공처럼 그야말로 텅 빈 고요함 아무 일 없는 무사인 그 일 없는 사람이 문득 문득 되어서 투명하게 삶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아까 말한 신통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경제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고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혹 그것이 나타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요망한 일을 뭐 하러 쓸데없이 하겠어요 본질은 본분사는 이 공부가 본분사인데 이 누구나 다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본분사인데 그 이 평범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배고픔 먹고 졸리면 자는 이게 진정한 본분사고 이게 본질적인 일이거든요 공부거든요 이게 본분사인데 왜 말단의 일 내가 어떻게 어떻게 막 신통을 부려서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도록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요일을 어떻게 하면은 샥 바꿔가지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무슨 뭐 뭐 무슨 시크릿 뭐 저도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꼬드기려고 석광훈의 우촌님께서 아함경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짓고 그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중생들을 방편으로 이렇게 꼬신 것처럼 저도 막 꼬실라고 그런 얘기를 때로는 하지만 현실의 방편은 또 이야기를 한 번씩 하지만 사실은 시크릿이니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마음먹은 일이 이루어진다느니 하는 얘기가 아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요사스런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간절히 마음을 내가지고 간절히 마음을 내면 이루어지죠 현실생활은 현실은 자기 분배심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현실세계는 험한세계는 험한 분배를 가지고 환상의 생각으로 환상의 세계를 환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환상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 쓰면 환상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말단의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벌어서 더 부자가 돼야지 말단의 일이죠 거기에 아직까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직 본분사가 아닌 말단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단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관심 가지고 하란 말이야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할 거는 다 하되 그건 그냥 놀이로 하는 거예요 놀이로 어차피 태어났고 이 몸을 이제 잘 단속 단돌이 하며 살아야 되니까 뭐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겠죠 내가 남들 도와줄 수 없는 입장보다는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버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즐겁게 재밌게 놀이로 벌고 그러나 막 기를 쓰고 벌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못한 내가 또 갑자기 창조가 돼 버려요 가난한 나 능력 없는 나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리는 나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또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요 벌레 자리에 근번의 자리에 딱 있게 되면 말단의 일에 말단의 일을 현실로는 하지만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자식도 교육시키고 뒷바라지 하고 할 건 최선을 다 하지만 그게 놀이인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놀이니까 어차피 해변 백사장에서 집도 짓고 도로도 뚫고 하더라도 놀인 줄 아니까 나중에 발로 툭툭 차버리고 집에 가서 밥 먹듯이 놀인 줄 알면 뭐 놀 때는 막 신경써 열심히 놀지만 그건 놀인 줄 아니까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죠 옆에 사람이 내 거 가져가도 해변에 백사장 모래야 널렸으니까 그런데도 겉으로 봤을 땐 좀 싸우죠 또 야씨 내가 만든 거 왜 무너뜨렸어 하고 좀 이따 갈 때 제가 무너뜨리고 갈 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그 정도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고 그러고 살죠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한다고 돈도 벌지 마라 뭐 뭐도 하지 마라 뭐 겉으로 봤을 때 욕심인 것 같은 뭐 이런 거 하지 마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근원에서는 이건 말단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근원에서는 난 이대로 오케이야 근데 말단에서는 내가 할 일 한다 난 음악을 좋아하니까 예술을 좋아하니까 나는 일을 좋아하니까 난 일 열심히 한다 돈 열심히 번다 그러나 그건 말단인 줄 알면서 하는 거죠 본말이 전도되지 않은 채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왜 문제예요 본말이 전도가 되니까 문제죠 돈이 더 중요해지고 자식 마누라 키우려고 남편 행복하게 살라고 돈을 버는 건데 나중에는 가족끼리 돈 때문에 원수가 돼버리는 본말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전도 몽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뭐가 근본인지를 알고 쓰면 이제 현상세계를 마음껏 써도 돼요 쓰고 살죠 그러면서 쓰되 쓰는 법이 쓰는 거죠 하되 하머시 하고 그게 바로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유희삼매 즐겁게 재밌게 삶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노는 거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죠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가지고 놀다가 논다 그러나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본질이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딱 자기 중심이 딱 서 있는 거죠 주장자를 마음의 주장자는 딱 서 있는 겁니다 본질 자리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근본의 자리에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 실패 하죠 깨닫고 나면 생생장구만 할 거야 아닙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죠 남들이 봤을 때 성공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실패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아프기도 하고 다 하죠 부처님처럼 남들이 욕도 하고 그러나 자기 내면은 내면은 그야말로 태산처럼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저부터도 그랬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정말 친구를 좋아했었는데 저는 친구들이 정말 멋있는 친구 정말 제가 너무 멋있는 친구 이야 정말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멋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쟤는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잘해 뭐든지 능력이 있어서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선생님 심부림이면 심부름 노는 거면 노는 거 노래면 노래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친구가 대단하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해도 잘한 대로 못해도 못한 대로 그냥 담담한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기죽지 않는 거예요 잘한다고 해서 막 잘난 척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든든하고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친구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언제나 마음이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고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겠구나 좌절할 현실이 벌어져도 좌절 크게 좌절하지 않겠구나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게 태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뭘 해도 성공할 거야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실패하고 성공도 하겠지만 성공을 해도 거만하지 않고 실패를 해도 거기 기죽지 않겠구나 성공과 실패가 저 사람을 휘두를 수 없겠구나 그런 사람이 정말 든든하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가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마음공부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된다고 해서 썩은 음식 먹었는데 배탈 안 나나요? 부처님처럼 썩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납니다 몸을 망가뜨리면 망가지죠 당연히 그 현실이 현상세계의 인간보니까 2법계와 4법계라고 해서 이치의 세계는 이치의 세계대로 완전해요 그 법칙이 인간보의 법칙이 유지가 되고 또 진리의 세계는 사회의 세계는 사회의 세계대로 2법계와 4법계 저마다 저마다의 세계로 성립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리석은 무리들이 망령떼이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그 즉시 한량없는 변화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선후와 본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렇게 선후와 본말을 알지 못한 채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면 마치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끼우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되지 않는 일이다 네모난 나무를 동그란 구멍에 끼우려고 해봐야 끼워지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예일이다 처음부터 방편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불법은 너무 어렵다는 현의상을 내어 스스로 퇴굴심을 일으킴으로써 부처의 종성을 끊어버린 리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 깨닫고 나면 신통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돈오만 해도 이미 뭔가 공부 다 된 것 같고 신통 자제할 것 같고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니까 불교는 너무 어려워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없는 걸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어지간한 노력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면 야 나는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들고 나 앉아 버려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래 봤잖아요 20년 전에는 어딜 가든 절에 가면 전부 다 약간 고행주의 비슷한 수행을 많이 시켰죠 연불도 몇 시간 앉아서 하고 금강경 독성을 칠독을 하고 좌선 한 번 앉으면 몇 시간 앉아 있도록 하고 장좌보다 높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더 수행 잘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절 한때 뭐 삼천배 만배 유행을 해서 절 수행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근기 있는 사람 같고 그 못하는 사람은 근기 약한 사람 같고 저부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 주변에는 정말 수행의 달인들이 있었거든요 종종 있었어요 저는 한 시간만 앉아도 다리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골반이 털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아 고등학교 때 수련대회 갔는데 제 친구 하나는 제가 우습게 본 친구였는데 아 이 녀석은 앉아 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막 자괴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질투 아닌 질투도 느끼면서 야 나는 수행에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저 정도의 수행을 못하니까 나는 깨달음은 나에겐 안 오겠구나 야 난 도저히 저런 거 못하겠구나 하는 현의 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나에겐 도저히 너무 어려운 일이다 불교는 너무 어렵다 수행은 너무 힘든 일이다 나 같이 근기 약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공부다 이렇게 단정짓고 나니까 저절로 현의 상이 일어나요 불교는 어려운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때는 그런 거 아니야 열심히 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야 너가 사실 이미 부처야 이미 부처가 부처가 되는데 뭔 노력이 필요해 뭔 방법이 필요해 서울 사람이 서울 가는 도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겠어 이미 도착했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하냐 이미 도착했다라고 확인하면 될 뿐이지 그 얘기를 누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수행해서 도착해야 되는지 알았죠 그러니까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기 위해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를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공부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의 상이 생겨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나 깨달음을 저 위에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걸로 갖다 올려놓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깨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 그래요 자기 성품을 딱 확인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람에 따라 시원하고 정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서도 한편으로 시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온 게 너무 억울하고 고작 이걸 가지고 했단 말이냐 진짜 말도 안 된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어떻게 이럴 수 진짜 이게 다냐 진짜 이게 다냐 이런 질문 많이 한다니까요 진짜 이게 답니까 어떻게 이거란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아니 스님들이 어떻게 30년을 선방에 앉아서 좌선하면서 이걸 모를 수가 있죠 말이 된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30년 선방에 앉아 계신 스님 제가 모시고 앉아가지고 내가 10분만 얘기하면 내가 이거 알려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공부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 불교는 차별을 없는 종교잖아요 승속에 차별이 있으면 그건 불교입니까 이법이죠 둘로 나누어 분별심이잖아요 어떻게 승속이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남녀가 어떻게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여자는 못 깨닫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이법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깨닫고 못 한 사람은 안 깨닫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수행 열심히 한 사람은 깨닫는 빨리 깨닫는데 수행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못 깨닫는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 불이법이 불법은 불이법이잖아요 둘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게 수색한 공부라서 이것만 유난한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만 세상의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인과의 공부에요 원인을 열심히 제공하면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일어나는 공부란 말이죠 이 공부 딱 하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공부가 아니에요 문득 회강반조해서 문득 알아차리는 공부지 문득 확인하면 그냥 그 뿐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공부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노력의 결과로 그걸 딱 얻었으니까 성취감이 있죠 근데 이 공부는 허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어렵게 어렵게 힘들어서 힘들어서 광을 털을 하고 광을 문을 탁 열었는데 텅 비어 있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 껴다름을 그런 비유를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한 공이라고 했겠어요 공 그리고 공부 다 한 사람을 일 없는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일 없는 사람 그게 진짜 안목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안목 이런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해야 아무것도 아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저 위에 올려놓고서 공부를 하면 이 현회상이 일어나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도 공부할 수 있다라는 발심이 안 돼요 이 현회상 때문에 이 어려운 공부를 엄청난 공부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난 IQ도 안 좋고 끈기도 없고 성격도 안 좋고 업도 많고 이걸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는 업도 많은 것 같고 인물도 못난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내가 아니에요 눈앞에 텅 빈 허공이 이것이 나지 그러니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업이 많으니 적으니 공부할 능력이 되니 안 되니 나한테 어려운 게 누구한테 어려운 거야 자기한테 어렵다는 거야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렵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퇴골심을 일으켜서 부처의 정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도 같다 이미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깨달음 해호초까지도 다른 사람의 해호초까지도 믿지 않고 신통을 보이지 못하는 자라고 경솔하게 말하면 업신여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자기가 이런 이 공부를 모르니까 공부는 어마어마한 거야 깨달음은 엄청난 거야 이런 상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공부했는데 저 사람의 해호초를 인정을 안 해요 이제 네가 견상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도 마라 아예 인정을 안 해버려요 실제 그렇잖아요 성 공부하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어떤 저 님이 따의 하나 신비 체험의 하나 일종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인정 안 해요 또 소사는 사람들은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삼매를 얻고 님이 딸을 체험하고 뭐 저 사선 8점을 얻고 이랬다는데 또 인정 안 해요 근데 그럴 게 아니에요 실제 초기 불교 경전에도 보면 이 깨달음은 선정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선정 없이 가는 방법이 있다고 나와요 선정을 통해 가는 방법에 또 이로운 점들이 있어요 선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어떤 본인이 가봐온 길이기 때문에 끌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일반 중생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힘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깨달음의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 없이 깨닫는 경우가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불교나 선불교가 서로 대승 불교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맞니 틀리니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정말 정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말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은 위빠사나의 스승들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유명한데도 이름이 많이 나 있는 수행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아닌데 싶은 위빠사나를 유의 조작하는 위빠사나 가르치는 단체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데 위빠사나 하는 스승들 중에 가르치는 걸 보면 정말 바르게 정말 무의법으로써 바르게 법을 가리키고 또 바르게 선하는 그런 스승들이 또 계세요 또 이제 선에도 마찬가지죠 선인 흉내를 내지 마셔도 아닌 데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오롯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게 선이나 선이 많이 틀리니 대승이 많이 틀리니 초기 불교가 많이 틀리니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다 딱 이 법의 자리에서는 다른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도 되겠구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자리에 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정말 정말 다양해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걸 들어보면 야 저렇게도 깨닫나? 정말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불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몇 번 본문 듣다가 이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도 있고요 불교의 비읍적 절에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본인이 한 1년, 2년, 3년 괴로워 죽을 것 같이 괴로워서 괴로움에 허덕이고 허덕이도 허덕이다가 너무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그 본인 집 뒤에 있는 절에 갔다가 부처님한테 절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제사진일 때 하는 절 하고 이렇게 나와서 고개를 이렇게 뜨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문득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깨달음이었더라 무슨 에카르트 톨레니 바이런 케이티니 서양의 스승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깨닫거든요 깊은 괴로움 속에 있다가 문득 깨어놔요 지금 이 서울의 큰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가 이 소식을 아셨어요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이렇게 스스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 100% 알겠는데 왜 이렇게 다 아는 얘기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조심스럽지만 그분 하여간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셔요 그런 분이 계세요 종교랑 상관없이 이 종교 저 종교 상관없이 무교 상관없이 하다못해 요즘 10대 20대들도 깨어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요즘에 웃겨요 이게 돌아가는 게 보면 옛날 우리 20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10대 20대 친구들이 깨달아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옛날에 우리가 알던 부처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이런 온갖 그야말로 용과 뱀과 지렁이가 섞여가지고 유튜브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법을 펴고 있는 이런 사이비와 정법이 막 섞여서 그냥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 차려야죠 우리 정신을 더 차려야죠 다음 이 부분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도노와 점수를 다시 설명하미고요 물었다 스님께서는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깨달았다면 이미 도노 한 것인데 어찌하여 점차 닦는 점수를 말씀하시며 닦는 것이 만약 점수라면 왜 도노를 말씀하십니까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 뜻을 다시 설명하시오 남은 의심을 풀어 주십시오 답한다 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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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기 어려움으로 깨달음에 의지해 수행하고 점점 익혀서 공을 이루고 또 오랜 동안 성인의 자질을 잘 길러나가야 성인이 되는 것이므로 점수라 한 것이다. 비유하면 어린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기관이 갖추어져 있음은 어른과 다르지 않지만 그 힘은 충분하지 못하므로 많은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이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이 답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도노란 이 답변에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죠. 공부의 요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도노는 범부 중생이 미혹했을 때 어리석었을 때 지수화풍 4대 이 몸, 몸뚱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4대인 몸뚱이를 내 몸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착각한다. 누가 미혹한 범부가. 또 망상, 머릿속에 일어나는 분별 망상심. 이 망상을 내 마음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미혹한 범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한 범부는 몸과 마음, 이 오원을, 오치원을 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여기니까 자기의 성품이, 그게 나라고 여기니까 진짜 내 성품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모른단 말이죠. 자기의 성품이 참된 법신인 줄 모르고, 육신이 내가 아니라 법신이 난데. 몸통에 갇혀있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안팎이 툭 튀어서 걸릴 끝 없는 이 허공의 법신이 진정한 나인데. 이것이 진정한 나인 줄 모르고, 또 자기의 신령한 알미 부처인 줄 모른다. 신령한 알미, 왜 신령한 알미라고 했어요? 신령하다. 즉, 분별 망상이 개입되기 이전, 첫 번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들을 줄 알고, 바로 볼 줄 알고, 보고 나서 해석해서 아르마리로 취하는 거. 또 듣고 나서 해석해서 아르마리로 취해서 무슨 소리구나, 이건 좋은 소리구나, 나쁜 소리구나, 좋은 소리는 더 들어야지, 싫은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좋은 건 가져야지, 싫은 건 갖지 말아야지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로 분별을 몰아가고, 그 분별을 진짜라고 여기는 그런 것은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미혹한 범구 중생이 하는 중생의 역할이죠. 그런데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아르마리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렇게 바로 아는, 바로 보는, 바로 듣고,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그거,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번뇌직 벌이라는 말은 생각의 내용이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느냐, 뭐가 도대체 생각을 그렇게 일으키느냐, 파도와 바다의 비유처럼,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생각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법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자체가, 이 살아있음, 그게 이것을 뭔가 존재, 있음, 이런 편을 쓰기도 하잖아요. 생명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죠. 생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깨어있구나, 그걸 알잖아요. 신령하게 알잖아요. 소성령하게 안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나서 이것이 뭔지 아는, 그런 분별에서 아는 것 말고, 보는 걸 통해서, 첫 번째 자리에서 봄이라는,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서 보는 건, 둘로 쪼개는 분별의 구조죠. 그건 12차, 18개가 하는 일인데, 안야신경에서 말하듯이, 무안이비서신의, 무색성형미촉법, 무안게니지, 무의식계, 온 18개가 공한 자리에서, 그냥 봄. 추기불교에서, 볼 때는 봄만 있다.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봄 그 자체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탁 올라가서, 해가 쫙 뜨는 걸 볼 때, 장관에, 고갯마로 돌아왔는데, 장관의 풍경이 쫙 펼쳐질 때, 생각이 딱 머지고, 그냥 훅 하고 보는 순간, 그런 순간, 내가 저걸 본다는 생각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봄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라일치해, 나와 세계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느니, 이런 식의 표현을 옛사람들도 썼단 말이에요. 실제 요즘에 근자에는, 운동선수들이, 극한의 달했을 때나, 마라톤을 뛸 때, 어느 기점을 넘어갈 때나, 축구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뛰다가도, 아주 놀라운, 평소에 자기 실력보다, 뛰어난 놀라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런 날들 인터뷰들을 뽑아보면,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신기했다. 난 내가 축구를 한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머리 뒤에도 귀가 있는 줄 알았다. 운동장 전체가 한 판으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저절로 가는 것 같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이런 상태였으면, 하루 종일 운동장을 뛰어다녀도, 피곤한 줄 몰랐을 것 같다.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하거든요. 내가 완전히 일체감으로써, 완전히 그 순간과, 그 상황 자체와, 완전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내가 사라지는 체험. 무화지경의 체험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체험들이 우리는 있잖아. 그게 부채미의 깨단과 똑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체험을 한 번씩 할 수 있듯이, 그렇게 내가 사라지는 체험, 그 체험, 그런 순간의 체험에서는, 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나와 너를 나누는, 둘로 나누는 분별의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체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체험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만 하나요? 누구나 삶에서 때때로, 그런 체험들을 해요. 종종. 제가 얘기했던, 20년 전에, 그 제비꽃을 보고, 탁 문득 느꼈던 체험들이, 그냥 그 제비, 내가 제비꽃을 본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제비꽃을, 난생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제비꽃을 본 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모든 것이 딱 멈추고, 그냥 그것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쟤는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뭐가 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전과 후가,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 첫째, 자연의 놀라운 아름다움들이, 모두가 탁탁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일상의 모드에 있다가, 그냥, 잠시, 하늘만 바라봐도, 구름만 바라봐도, 풀 한 포기를 바라봐도, 숲속에 들어가 있을 때, 완전히, 뭐랄까,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완전한, 야, 진짜, 이걸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표현을 해버리면, 너무 왜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마음이, 그냥 그건 거예요. 야, 참, 말할 수도 없고, 이걸 알아줄 수도 없고, 누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구나, 다른 세상에 있는데, 이게 뭔 세상인지 모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문득문득, 지리산에 길을 걸을 때, 서록산을 걸을 때, 휘말라야, 혹은 문득문득, 절에 있으면서, 그냥, 뜰을 거닐 때, 문득문득 이렇게, 우리 영화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탁 멈추는, 온 우주가, 세계가 탁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일체감이랄까, 그런 순간들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누구나. 그리고 문득문득,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경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뭔가 모르는 어떤, 이런, 하나의 발심으로 삼아서, 공부하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성품이 본래에 참된 법신, 법신은 뭐가 법신이에요? 이것도 법신이에요. 우주도,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모두가 법신하는 것이 없지, 하나의 법신이란 말이에요.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진정한 본래 성품이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신령한 알미,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깨달아 아는 줄 아는, 이 신령한 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깨달아 아는, 이 신령한 알미, 자기의 참된 부처인 줄 몰라서, 마음 밖에서 모르니까, 내가 이게 바로 부처인 줄 모르니까,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요.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 물결처럼 헤매다가, 호련히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이렇게 호련히 헤매는 삶을 살아요, 중생들은. 그러다가 문득, 호련히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직지인심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길로 들어가, 바른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제가 요즘에 신기한 것이요, 옛날, 옛날이 뭐예요, 정말 옛날 같았으면, 누가 선공부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선공부 한다고 하면, 저 산에 있는 큰 스님들이나 하는 줄 알고, 선원 스님들이나 하는 줄 알고,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만 할 줄 아는 줄 알고, 오래 앉아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였어요. 현해상이 꽉 들어차 있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초기 선이에요, 초기 선. 초기 선을 굳이 말로 표현하면, 열애 선이니 조사 선이니,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후기 선이, 흐지부지 될 만큼, 후기가 돼버리면, 이게 이제, 가나 선이라는 게 새로 등장을 해요. 약간 어쩔 수 없는, 좀 구조화 시킨 거죠. 조사선은 구조화 시킬 수가 없는 건데, 공식화 시킨 거예요. 그거를 숙제를 내주는 쉽게 말해서, 숙제를 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하게 시키기 위해서, 구조화 시키다 보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왜냐하면 구조화 시킬 수 없는 걸 구조화 시키면, 조심해야 될 점들이 많거든요. 자꾸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대혜 스님이 서장에서, 가나 선을 창시하면서, 열 가지, 때론 열두 가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막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나 선 하다가 잘못될 수 있다. 이게 조사선의 효능을 보려면, 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대 가나 선이, 오연된 가나 선이, 너무 많이 퍼진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화도 들고 있어야지만, 그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초기 선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놀라운 점은, 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이 선 공부를, 제가 요즘 유튜브로 하면서 느끼는 점이 그거예요. 이 어렵다는 선 공부를, 불자들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없는 사람, 심지어 타종교인들, 불교를 처음 본 사람들이 접하고, 발심을 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호련이 자기도 몰라요, 문득. 내가 이걸 왜 봤는지도 몰라요. 무슨 유튜브 알고리즘이 뭘 보게 했다. 호련이 나도 왜 본 줄 몰라요. 호련이 그냥 이 얘기를 듣다가, 발심을 하게 됩니다. 발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발심 아닌 발심, 이게 정확하죠. 불자들 같은 발심을 하죠. 그런데 타종교인들이나 정교 없는 사람들은, 발심 아닌 발심을 해요. 자기는 발심 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발심이 돼 있다니까요. 네, 이 자리를 알고 싶어서,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타종교인들이. 맨날 귀에 꽂고 산다고 그러고, 일하다가 문득문득 뭘까, 뭘까 하는 마음이 든다. 이러고, 이게 화두 아닌 화두가 들림없이 들려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두 드는 거거든요. 나는 본문을 들었을 뿐인데, 저는 화두 안 들었는데, 이래요. 그분들이. 그게 바로 화두다. 자꾸 본문을 찾아 듣게 되고, 늘 이게 뭔지, 이게 궁금하고, 이 자리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늘 이렇게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화두다. 그런데 그건 진짜 화두다. 초기 선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들리는 것도 없이 들리는 게 진짜 화두다. 그런데 나중에 마른 똥막대기, 화두 타러 다녀요, 제 신도님들이. 그래, 알았어, 줄게. 마른 똥막대기. 그건 뭔 화두가 돼요. 그건 뭐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화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화두가, 자기도 모르게 들림없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수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선에 참여하는 게 참선이다. 그럼 참선 목표가 앉아있는 게 참선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 본문 듣는 게 참선 목표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호리온이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직진심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길로 들어가, 이렇게 본문을 꾸준히 듣다가, 이제 시절 인연이 딱 오게 되면, 한 생각 돌이켜, 회광 반중. 뭐지 뭐지 하고 바깥으로 찾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을 바깥에서 찾아 물결처럼 헤매다가, 뭘까, 뭘까, 뭘까 하고 찾아요. 바깥에서 찾다가 문득 돌이켜서, 찾는 이거구나, 찾는 이놈이구나, 하고 문득 발을 찾는단 말이에요. 회광 반중에서 자기의 본성을 보면, 이 성품에는 본래, 본래 본래가 없구나. 이 성품에는 본래 본래가 없구나. 무루의 지혜 성품이 본래 구족해 있구나. 무루, 때가 없단 말이에요. 때가 없어요. 우리 참된 성품, 청정한 탕든 성품에는, 먼지나 오염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무루의 지혜 성품이, 지혜의 성품이 본래 구족돼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도노라고 한다. 그럼 도노하기 이전에는 달랐느냐? 다르지 않았어요. 도노하기 이전에도 부처였고, 도노하고 나도 부처였어요. 똑같이 부처란 말이에요. 그럼 모르고 알고의 차이지. 내가 확인했고 못했고의 차이지. 누구나 부처를 쓰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차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네, 내가 아는 걸 너희는 모르지. 하면서 어깨에 힘 딱 들어갔다, 내가 깨달았다고 어깨에 힘 딱 들어갔다. 그건 전혀 자기가 조작해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요. 자기 깨달으면 이런 걸 거야 하고 조작해놓은 것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런 건 체험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무슨 신비체험 같은 걸 하고 싶으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신비체험했다는데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이상한 말로 막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한데? 그걸 추구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게 돼요. 신비체험, 무슨 놀라운 체험 이런 것들은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낸 체험이거든요. 그냥 둘러있는 체험이 이게 진짜 체험이거든요. 이게 진짜 산매예요. 일행산매라는 게 그거예요. 일행산매, 언제나 한결같이 보는 대로가 산매고 들으면 듣는 대로가 산매이니 이게 진짜 산매지. 유의조작해서 만들어낸 산매는 진짜 산매가 아니다. 생겼다 사라진 산매는 진짜 산매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작해낸 것, 이게 공부라고 착각을 하면서 산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면, 자기는 남들은 체험 못한 걸 나는 체험했잖아요. 남들 없는 걸 나는 한 번 경험해봤잖아요. 그럼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말이 정도 되어서. 그게 진짜 공부인 줄 알고. 그거는 어떤 선생님들이 말하기에 의하면 저는 참 그런 말까지 하긴 좀 의아났던데 쓰레기 같은 게 쓰레기 같은 게 진짜 그런 건. 본말, 말, 저 지말적인 거예요. 지말적인 거. 거기에 처착돼 있으면 공부 제대로 못합니다. 진짜 뭔지, 본질이 뭔지를 제대로 봐서 딱 한 방에 개합을 하는 것이지 지말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공부 못해요. 그 본질적인 거에 딱 법의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깨달은 부처님 같은 분들이, 깨달은 분들이 동생과 나를 차별하겠어요? 그럼 똑같이 나랑 쓰고 있는 게 똑같은데? 똑같은 것밖에 내가 확인한 게 없는데? 내가 확인한 건 똑같은 걸 확인했으니까 넌 하나가 같은 부처지. 그런데 너희들이 확인을 못하는 건 나만 있어. 이러면 차별심이 생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자꾸 신비주의적인 뉘앙스를 풍기어야만 장사가 되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걸 뭔가 대놓고 풍길 수 없으니까 장치를 통해서 뭔가 옷도 희한하게 입거나 뭘 기르거나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분위기에서 뭔가 압도시켜버리려는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이비적인 희한한 요상한 도인 같은 냄새를 풍기는 건 진짜 도인이 아니기 쉬워요. 그런 냄새를 풍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가 응행히 하는 게 그게 법인데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손이 빽 지르는 게 그게 법인데 손이 빽 지르면 그건 도가 아니고 항상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냥 허허 하고 웃는 것만 도가요. 번뇌직 보리인데 번뇌 속에 보리가 있어요. 생사 속에 열반이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절대 다를 게 없다. 다를 수가 없다. 불의법이다. 하나다.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손품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았다고 깨달으나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 이것은 갑자기 제거하기 어려움으로 깨달음의 의지에 수행하고 점점 익혀서 공을 이루고 또 오랫동안 성인의 자질을 잘 길러나가야 성인이 되는 것이므로 점수를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를 꾸준히 제거하고 그러면서 공을 이루어나가는 성인의 자질을 길러나가는 그런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자질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함께 공부, 부족한 공부를 함께 나누는 걸 통해서 저 또한 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확보한 이 자리를 자꾸 이렇게 뭐랄까 보호하고 지키는 게 보호인지 보임이죠. 그런 것을 꾸준히 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 저는 전부 다 중생이에요. 저도 중생이죠. 제 머릿속에 올라오는 온갖 생각들이 없겠어요. 온갖 생각들이 제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저를 막 휘두르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제가 정말 어이가 없을 때가 많다니까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비유하면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기관이 갖춰져 있음은 어른과 다르지 않지만 그 힘은 충분하지 못하므로 많은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는 또 눈, 코, 입 다 있거든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맛볼 줄 알고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한 20살은 넘어야 그래도 몸이 이제 어느 정도 권장해지고 성인의 몸이 되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막 그냥 감기도 걸리고 몸도 아프고 이럴 수 있잖아요. 금방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럴 건데 모든 기관은 갖춰져 있지만 그런데 어른이라고, 대반의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런 비유가 아기를 딱 놔놨는데 단번에 성인이 되지 않듯이 20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또 성인이라고 그래도 한 30진만 넘어야 조금 서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어릴 때 비슷한 이 비유가 아기를 키우는 것과 같아서 내가 깨달았어도, 성품을 확인했어도 아기를 키우는 것과 같아서 아기 키우려면 20년, 30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 30년 공부해야 된다. 이 소리를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한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 단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뭔가 꾸준히 공부를 해서 정말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공부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이러다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공부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견성을 했고 안 했고 상관없이 내가 끝끝내 이 공부가 내 인생의 1번 공부다. 가장 중요한 공부다라는 마음으로 평생 하겠다. 그 마음만 지키고 가면 돼요. 진도 빨리 안 나간다고 자꾸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제가 6개월 내가 바싹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6개월 안에 내가 변성하고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요. 그 이후에도 공부하면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럼 공부 안 돼요. 내가 그 이유도 계속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바짝 한번 해봐야지 이거는 좋지만 그 이후에는 다 내놓고 하겠다. 이게 아니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이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니까 늘 마음 한편에 뭔가 숙제 같은 어떤 화도를 항상 들고 있는 거예요. 늘 틀란대로 공부하고 본문 듣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게 공부지. 욕심내가지고 빨리 공부 돼야지 이런 말 하는 게 공부가 오히려 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더디게 가더라도 내가 끝끝내 가겠다. 정진이 정진 바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짝하고 끊고 바짝하고 끊고 공부도 각자 하다가 공부 끊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끝끝내 밀어붙여서 정진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 공부의 효능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다섯 번째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견성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물었다.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 기틀을 돌려 자기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답한다.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인가?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째서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읽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신의 신령스러운 아음도 역시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단지 불의 시즉 견성에서 아주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어떤 방편을 쓰면 내가 한 생각 딱 돌이켜서 회강반조해서 내 마음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우리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방편을 써야 내가 이렇게 한 생각 딱 돌이켜서 내 성품을 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답을 하죠. 다만 다만 너의 그 마음일 뿐인데 무슨 방편을 또다시 쓴다는 말이냐? 서울에서 내가 서울을 가려면 어떤 방편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미 너가 서울에 있는데 히말라야 정상에 도착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에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어떤 방편을 쓰면 되겠습니까? 할 때 너가 바로 정상에 있는데 너가 있는 곳이 바로 정상인데 너가 바로 부처인데 어떻게 거기 가는 방법을 또다시 찾고자 하느냐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이냐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다 말을 타고 말을 찾는다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이런 방편들이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미 그대 마음일 뿐인데 다시 방편을 찾으려면 어긋난다는 것이죠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찌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보통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은 둘로 나누어서 분별을 해서 실제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로 나누어 놓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구별하는 능력 이것만을 우리는 알고 살아왔죠 똑같은 크기가 좀 다른 크기가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해야 어느 건 크고 어느 건 작은지가 우리는 분별이 된단 말이죠 확인이 된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인물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둘로 나누어 놓고 그걸 두 글 비교해서 아는 방법 그걸 분별심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분별이 정확한가 말이죠 분별은 정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노래를 A가 잘하느냐 B가 잘하느냐 나는 B가 좋은데 저 사람은 A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인물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어떤 사람은 A가 더 잘났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B가 더 잘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능력 있느냐 이것도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어떤 인식의 틀 그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는 이게 옳고 저게 틀린 것처럼 보일 뿐이죠 딴 사람 기준에는 다르게 나와 정반대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분별의 눈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가장 큰 분별이 바로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오온 12초 18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내 눈이 저 대상을 본다라는 분별입니다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분별 보니까 여기는 보는 내가 있고 저 바깥에는 보는 저것이 있구나 이렇게 둘로 나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둘로 나뉠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법에 따라서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서로 인연화합해야지만 상의 상관적으로 인연화합했을 때만 임시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보는 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보는 쪽을 나라고 하고 보이는 대상을 바깥이라고 하고 거기서 일어난 인식을 실제 그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러므로서 12초와 18개라는 분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보는 내가 보이는 것을 본다라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아왔다 보니까 하나가 하나를 보는 것은 할 줄 모르는 거죠 분별의 세계에서는 여기서 말하듯이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눈은 눈은 대상화에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보통 보죠 그런데 눈이 눈을 보려면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깨달으려면 그러면 대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 여기 내 눈이 있고 여기 바깥에 대상이 있구나 이 눈은 어디 있지? 여기 죽비가 있는 것처럼 내 눈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고 눈도 이 죽비를 찾듯이 막 찾아 나가서는 세상 온 천지를 다 뒤지더라도 내 눈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내 눈은 없으니까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녀도 내 눈을 발견할 곳은 없어요 이 눈을 가지고 다른 건 다 볼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왜 볼 수 있을까요? 대상화 시켜서 둘로 나누니까 나누니까 그렇게 나눠놓고 인식하는 거죠 분별해서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분별의 방식으로는 내 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눈이 눈을 보는 것은 분별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분별 이전 둘로 나뉘기 이전 하나가 하나를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눈을 가지고 눈을 찾으면서 자기 눈은 없다고 하면서 내 눈이 어디 있을까? 하고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다만 잃지 않은 줄을 알면 그것이고 눈을 보는 것이다 즉 우리가 바깥에 어떤 이 죽비를 보고 죽비를 본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아 여기 눈이 있구나 라는 걸 그냥 깨달을 뿐이지 그냥 확인할 뿐이지 이 사실에 딱 개합할 뿐이지 이 죽비를 보듯이 내 눈을 바깥을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둘로 나누는 상태에서 눈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눈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분별의 방식으로는 볼 수 없다 어떤 게 분별의 방식이 아닌 것이냐 대상화시켜서 거기에서 내 눈을 찾으려고 해서는 그 눈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에서는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자꾸 바깥으로만 쫓아다니면 되겠느냐 바깥으로 찾아다니던 깨달음이 어디 있을까 도가 어디 있을까 하고 바깥으로만 찾아다니는 눈을 돌이켜서 회강반조 하게 되면 회강반조 이러니까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 같고 회강반조 하기 위한 엄청난 수행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의 편견입니다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아서 눈이 다른 모든 것들을 보는 걸 통해서 무엇을 봐도 상관없죠 죽비를 보고서도 내 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죽비를 보는 걸 통해 아 여기 눈이 있구나 보고 있는 이 보는 눈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눈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눈을 보고 눈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비를 통해서만 눈을 확인할 수 있느냐 눈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눈을 확인할 수 있죠 애평지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다 딸 앞에 잔나무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죠 머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바깥에 대상화시켜서 바깥에 무언가를 찾아 나서든 그 마음을 탁 돌이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놈이 확인되는 그 순간을 바로 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를 오랜 습 때문에 오랜 습관 때문에 우리가 늘 바깥을 향해서 둘로 쪼겨놓고 내가 저것을 본다 내가 저것을 안다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중쟁의 습관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너무나도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끼는 거죠 너무 쉬워서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회광반조에서 눈이 눈을 확인하는 단순한 이 견성이라는 것을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으니까 야곤 참선을 해서 한 10년 20년 화도 들고 앉아야만 깨달을 수 있어 연불도 뭐 그냥 30분 1시간 해서는 안돼 막 수십 년 연불만 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저를 막 수만 배를 몇 년을 하든지 명상을 깊이 해서 오만 가지 산배를 체험하고 그런 어떤 끊임없는 수행 끝에 이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워왔다 보니까 그렇게 깨닫는 것은 이 선에서는 깨달음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렇게 깨닫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죠 방편 이후에 방편에 치우치던 시대에 만들어진 방편의 속성입니다 죽자 살자 죽도록 수행 잘하는 사람만 깨닫는다 하는 얘기는 그런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건 아니죠 공부를 쉽게 말해 안 해도 깨닫는다면 공부하면 더 잘 깨닫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 깨닫는다? 아니죠 수행을 해야 깨닫는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한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이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 언젠 얼마나 간절했느냐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이 간절함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절함 하나에 목매고 그냥 끈질기게 끈질기게 그게 정진바람이래요 정진바람에 그리고 이 간절함이라는 게 간절한 마음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죠 발심 발보리심 내가 이 자리를 확인 이 최상의 깨달음의 자리를 반드시 확인해 버리라라는 막 간절함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간절함은 열심히 하게 되겠지만 물론 핀트 안 맞은 상태에서 열심히만 하면 요즘에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야 돼 그 열심히만 하면 사람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정말 윗사람이 보기에 참 답답한 거죠 미치겠는 거죠 진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그거 똑같단 말이죠 우리 불교계에서 그동안 수행이 왔던 것이 내가 만약에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죽자 살자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된다 한다면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쓸데없는 힘의 낭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발은 어떤 불지견이라는 정견이라는 발은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선에서도 선에서의 편견이 그거였죠 그냥 무조건 앉기만 하면 돼 이게 선에서의 편견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앉기만 하면 돼 이랬다가 많은 또 어른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 선과 교를 이렇게 아울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작정 앉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안목 경전에 대한 안목 부처님 말씀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그러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부가 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천과 어떤 교학 이것이 잘 맞아야 공부가 된다는 거죠 여기 말한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눈이 있구나 눈이 눈을 보진 못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보는 걸 통해서 아 내가 눈이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했으면 눈을 찾을까요 그때부터는 그전에 눈을 찾아나셨는데 이걸 찾는 것처럼 눈을 찾을 줄 알고 찾아나서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눈을 찾아나서야 돼요 근데 계속 찾아나서다가 죽을 때까지 찾아나서다가 문득 내가 뭘 한 거지 그냥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여기 눈이 있는 게 그냥 확인되는 거 아닌가 하고 확인하고 나면 그 사람은 눈을 찾아나설까요 눈을 찾아나서 안 나서요 눈을 찾아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눈을 실제 자기 눈을 봤을까요 본 건 아니에요 본 건 아니에요 몰라요 눈을 자기는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게 확실해요 그럼에도 분명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죽비를 통해서 내 눈을 눈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았지만 아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분별의 방식으로 알았느냐 보았느냐 물어본다면 알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 방식 분별 이전의 방식으로 알고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확인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다시 있겠느냐 눈을 찾는다는 생각을 다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찾고 찾던 불성을 찾고 나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걸 알고 나서 내가 알아야지 불성이 뭔지를 알아야지 알아야지 봐야지 봐야지 하고 있다가 그걸 아하 알았다 하고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모를 뿐이라는 사실이 확연해진단 말이죠 눈이 다른 걸 통해 눈이 있음을 확인했으면 됐지 그 진짜 눈을 본 거냐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땐 본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란 말이죠 모를 뿐이다 그러나 더 이상 눈을 찾지 않는다 불성을 확인했느냐 불성 그런 거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불성을 찾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불성이 확인되니까 보는 걸 통해 불성이 확인되고 듣는 걸 통해 불성이 확인되고 이렇게 이렇게 불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이 확인되니까 보는 걸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살아있음이 경험되잖아요 듣는 걸 통해 듣고 있다라는 듣고 분별하는 두 번째 짜리에 떨어진 분별의 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너무나도 단순한 봄, 들음 이것이 경험되고 있는 이걸 통해 이 자성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늘 이렇게 작동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러면 더 이상 자성을 찾으려 하지 않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나 아느냐 몰라요 모를 뿐입니다 불성 아느냐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신령스러운 아음도 역시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겠는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알고자 하면 내가 알아야지 불성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고 바깥으로 아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지 하고 쫓아 나가면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니 눈을 찾으려고 바깥으로 찾아서 내 눈을 바깥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그 눈은 못 봐요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아 내가 이 눈을 진짜로 내가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걸 통해 내가 눈이 확인되는 것일 뿐이구나 하고 회광반주에서 탁 계약해버리면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단지 불회면 시직 견성이다 그랬더니 이제 16번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대장부라는 1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듣는 즉시 쉽게 알겠지만 중하근기의 사람은 의혹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방편을 설하여 미혹한 이들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답한다 이제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스님 그런 말 듣고 다 알겠지만 저는 중근기인지 하근기인지 영 모르겠으니 좀 더 쉬운 방편을 설해서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저를 좀 미혹한 저를 깨닫도록 알도록 좀 해주세요 했더니 돈은 알고 모르는데 속하지 않는다 안다 이러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돌로 나눠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 해도 어긋나고 모른다 해도 어긋나죠 깨달았다 해도 어긋나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어긋나죠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깨달았다라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이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체험을 동반하고 하는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그건 전혀 깨달음이 아니죠 깨달은 자가 있잖아요 깨달은 내가 깨달은 내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깨달은 내가 있어서 내가 깨닫는다 내가 뭐 깨달았다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깨닫기를 기다리는 미혹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바로 미혹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버리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을 여기서 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분별이 이해되는 말을 써서 이해시키는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이 공부만은 분별이 머리가 잘 이해되는 공부를 계속 밀고 나가면 공부 못합니다 세상 공부는 잘할 수 있지만 이 공부 하나만은 머리가 이해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머리가 이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된다는 뭐냐면 꽉 막혀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야 돼요 법문을 듣고 아 알았다 내가 내가 감 잡았다 아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네 이런 어떤 게 딱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있다면 이제 이런 거죠 아 난 진짜 모르겠다 도대체 감도 못 잡겠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확실한 방법 아닌 방법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다 그거 말고는 모르겠다 도대체 방법도 모르겠고 저 한 번 얘기할 법문 몇 번 들어보니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것 같지도 않고 막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을 해서 야 내가 듣다가 내가 확 이해돼가지고 내가 깨달을 수는 없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모든 법문은 이렇게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미혹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버리고 내 법문을 들어라 이랬어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 법문을 들어보면 내가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발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발심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간절한 마음을 버리고 들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다라고 정해서 둘 중에 한 길로 가면 그건 틀린 길이다 이 소리예요 그건 중도의 길이? 아니다 그건 분별이 좋아하는 길이다 아 내가 발심만 하면 되는구나 발심만 해서 가야지 그것도 아니다 발심은 했지만 그것 또한 놓아라 그것만이 맞는 길이다 이것도 또 아니다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해라라는 말을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발심을 하되 그 마음도 내려나라 마음을 발심을 해라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나 그 마음도 내려놔야 된다 아 그러면 처음에는 발심을 했다가 나중에 내려놓나요? 처음에는 발심을 했다가 밀어붙여 보다가 거기서 이것도 안 됐을 때 탁 넣는 건가요? 그게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자꾸 정리를 해서 그럼 뭐가 먼저고 뭐가 훌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된다 정리하면 안심이 되고 안주가 되잖아요 그 법문에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주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어서 거기 기댈 수 있는 건 진짜 법문이 아니에요 분별이 좋아하는 법문이죠 분별이 익숙해지는 분별은 뭐 하나 딱 떨어진 결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법문 들어보세요 딱 떨어지는 결론이 있습니까? 아니 이 결론에 가려면 딱 이것만 하면 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법문은 이 기도법 이 수행법 하나를 알려주고 그것만 주구장창 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안 좋은 법문이거나 안 좋다기 보다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방편을 쓸 수는 있지만 훌륭한 선지식이라면 그 방편을 썼다가 스스로 그 방편을 또 깨뜨리죠 이번 법문에서는 썼다가 다음 법문에서는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별을 가지고 사는 일반 중생들 생각에서는 희놈의 스님들의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저한테도 그래 이 중놈의 표현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저게 말이냐 방구냐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 불교가 이 공부가 분별을 분별의 공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얘기를 들으면 하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하니까 쥐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문하는 스님들이 자기도 왔다 갔다 한다 어느 날 일어라 그랬다가 어느 날 그러지 말라 그랬다가 쥐도 모르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해라 하고 가르쳤다가 그거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딱 깨뜨려야 돼요 그걸 거기서 내가 딱 안주하고 가던 거에 내가 허탈하게 탁 깨지는 순간을 맞도록 자꾸 해줘야 돼요 이거 다 했다가 그거 아니다 라고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 파 자재라 불러요 이걸 세울 입 깨뜨릴 파 세웠다가 깨뜨리는 것을 자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방편을 세웠다가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편을 쓰는 사람들이나 방편을 쓰는 스님들이나 방편 수행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깨야 될 때는 강력하게 아니다 그건 사태인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왜? 세웠다가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즉 모든 수행법이 어떤 수행법만 어떤 사람에게 적절하게 맞을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수행법이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공부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정말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뭐랄까 저도 그렇지 그렇지 싶으면서 뭐랄까 본문할 때도 좀 겸손해진달까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옳고 그른 건 정법과 사법 바른 공부와 바르지 않은 공부에 대한 제 스스로도 옳고 그른 게 좀 컸죠 강력하게 있었다 보니까 잘못된 거는 막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 이게 옳은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 같으면 근데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의 방편이 어떤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반대로 이건 분명히 좋은 방편이 아닌데 어찌 보면 심지어 조금 사탠 방편이기 쉬운데 혹은 너무 기복적인 방편이기 쉬운데 그 방편이 그 사람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때가 있더란 말이죠 심지어는 외도의 수행을 하다가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만 외도의 수행을 하다가 공부된 사람은 그 이후 본인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외도였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임 그 이후의 공부에서는 이제 바른법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다른 공부하다가 거기서 문득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가 자꾸 더 혼란스러운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공부를 찾아오는 심지어 뭐 타종결 공부하다가 이 정도 찾아오거나 다른 사상 공부하다가 오거나 다른 이상한 또 명상단체에서 내가 봐도 이상한 사탠 걸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한 90% 이상이 다 99%가 다 사탠 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은 희한하게 거기서 공부가 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이 공부를 찾아서 다시 안착이 된 이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사이비 내지는 사탠 공부를 하는 공부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옛날 같으면 사이비는 아주 나쁘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오늘 또 한 번 깨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공부하다 보면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이게 내가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이끌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다 보면 또 이제 여기저기 끼웃끼웃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한때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여기저기 끼웃거려봤다 그랬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저에게 공부가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또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큰 도움이 돼요 왜? 뭐 어느 수행단체에서 공부했는지 듣기만 해도 대부분 다 하니까 제가 못 돌아본 공부단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치유쳐 있겠구나라는 것도 대충 이제 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데서 이제 좀 사떼게 사떼 짓을 시키거나 사떼 일을 하거나 사떼게 이렇게 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거나 이런 식의 너무 잘못된 사회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가감히 쳐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한 애매한 공부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게 무조건 사떼다고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기복 불교만 열심히 열심히 하다가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 자리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연볼만 하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방편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방편이 효과적이고 어떤 방편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중도의 안목 어떤 방편에도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방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한 채로 그 방편을 임시로 쓰는 거죠 임시로 썼다 버리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닫기를 기다리는 미혹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예 없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막 강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강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비워라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발심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게 없으면 공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방편을 내려놓고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이런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모든 미혹한 마음 망념 이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이 말을 잘 듣기만 해봐라 법문을 잘 듣기만 해봐라 그냥 모든 법은 법이라는 건 존재 모든 것들 이 소리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모든 것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 생각 감정을 포함해서 물질 우주 자연 빌딩 내 소유물 모든 것 이게 법이에요 모든 법은 즉 내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실체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망념은 본래 고요하고 티끌 같은 경계는 모두 공하다 망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건 전부 다 본래 고요하다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본래 고요하다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뭐가 망념일까요?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망념입니다 어제 아주 기쁜 일이 있었다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다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있었다 그건 망념입니다 1년 전에 10년 전에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너무 괴롭다 그건 망념입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언젠가 내 인생에 행복한 일이 오지 않을까 그것도 망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뭐를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다 그런 일이 없나요? 여실하게 보면 진짜만 상대한다면 생각은 상대하지 말고 허상은 상대하지 말고 진짜만 상대한다면 조금 전에 지하철 타고 오던 그 내가 있습니까? 그건 망념일 뿐이죠 그건 망념일 뿐이죠 저 분이 여기서 신발을 벗고 걸어들어오던 그 내가 있나요? 그건 망념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만 상대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진짜 상대를 안 해요 가짜만을 상대해 왔어요 허상만을 꿈과 같고 여기 허깨비와 같은 망념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그게 왜 허상이야? 그게 망념이야? 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망상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체험적으로 그게 있어요 진짜 지금 어제가 진짜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진짜 있습니까? 내가 떠올릴 때만 생각을 작동할 때만 내가 몇 살이 아이가 있잖아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정말 진실만을 상대한다면 진짜 있어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생각을 일으킬 때 그때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 심지어 나다 하는 거 그거 다 생각이에요 나다 하는 거 자체가 생각이에요 내가 태어났다 몇 년을 살았다 다 생각이에요 내가 죽는다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 다 생각이에요 12연기는 전부 다 소멸해야 될 것들이죠 사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탐구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성제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집적되어 있다 쌓여 있다 모여 있다 이 소리거든요 12가지가 12연기 순간욕관이 사성제의 집성제의 멸성제거든요 그러면 12연기의 모든 단계가 다 허상인 줄 알아서 소멸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늙고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다 멸해야 될 거거든요 12연기를 멸해야 될 거예요 오 그럼 난 지금 살아있는데 나를 멸해야 되나 칼로 날 쏟아 죽여야지 12연기 실천하는 건가 아니죠 나도 망상이에요 내가 늙는다 병된다 내가 죽는다 내가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거 다 허상이에요 근데 이 허상을 왜 나라고 여기며 우리는 살고 있느냐 어릴 적부터 내가 경험해온 삶을 기억으로 취해가지고 기억으로 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늘 드리죠 이렇게 죽비를 한번 딱 친다 그럼 죽비치는 이 소리가 방금 전에 지나갔어요 왔다가 갔어요 여러분 아까 지하철 타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재자재잘 떠드는 소리들이 들렸겠어요 그 소리 지금 있습니까 명명백백하게 없죠 어쩌면 그때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그 생각을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소리는 명백하게 있었죠 명백하게 있었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소리가 나를 괴롭힙니까 안 괴롭혀요 옆에서 핸드폰 하던 분이 자기 가족분과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그래 잘났냐 못난 게 말이지 막 욕을 했는데 내가 혹시나 그 소리를 스쳐 지나갔으면 나에게 아무런 흔적을 안 남겨요 그런데 내가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이미 지나간 그 소리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만들겠죠 그렇죠? 이것과 똑같이 지나간 모든 말은 흔적 없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 이게 인연법의 실체예요 허상이에요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끝 뭐만 안 하면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욕하는 말을 나한테 한 거 아니야 하고 망상을 일으켜서 그 소리를 붙잡았다 10년 전에 나를 욕한 그 사람의 그 말을 붙잡았다 어제 있었던 아주 좋았던 행복했던 그 순간을 붙잡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 경험들 그걸 다 붙잡고 있어요 어릴 때 내가 건강했던 예뻤던 그 몸 그 사진을 보면서 그걸 또 기억으로 다 집착하고 있어요 몸을 내 살아왔던 몸뚱이들을 다 내 몸이라고 기억으로 집착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게 실체거든요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사람에서 엄청 많았어요 행복했던 감정 막 아주 소스라치게 기분 나빴던 감정 어마어마하게 감정이 많은데 그 감정들이 쌓아 있는 걸 가지고 내 느낌이라고 내가 축적하고 집적시킨단 말이에요 나로 나로 기억으로 붙잡아서 내 거로 이렇게 딱 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많이 쥐어지겠어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가는 소리는 내가 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니까 취사간택을 강하게 하는 것 세게 하는 것 과하게 취하려고 하다거나 좋아서 과하게 집착하려고 하거나 싫어서 과하게 밀쳐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취한단 말이에요 뭐를 취해요? 내 몸뚱이를 취하고요 느낌, 감정을 취하고요 생각을 취해요 내가 있었던 온갖 생각들 사상 철학 이 모든 걸 취합니다 의지 의지작용 바람 욕구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취하고요 의식 분별한 모든 것들을 취해요 이걸 취해가지고 내가 쌓아놔요 이 다섯 가지를 취해서 쌓아놓는단 말 그리고 이걸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온입니다 이걸 나라고 느낄 때 오취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섯 가지를 취해서 쌓아놓은 거 이게 오취온이고 사고팔고라는 불교의 대표적인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대표적인 괴로움 여덟 가지 괴로움을 모두 다 포섭하는 괴로움이 오음선고라 했어요 이 오온이라는 것을 쌓아놓은 것이 치성해가지고 이걸 진짜 나라고 확고부동하게 믿으면서 이걸 진짜 실체화시키는 마음 그게 오음선고예요 이 오온을 거짓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가 어떤 식으로 집착하고 쌓아놓고 오온을 나라고 동일시할까요? 생각으로, 기억으로 수많은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허상인데 그 기억은 완벽한 허상이에요 실제만 상대하면 진짜만, 진짜 팩트만 본다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나간 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일어나는 기억만 있죠 기억으로 축적돼서 왜냐하면 이게 기억으로 축적된 것인 게 허상인 게 만약에 실제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게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기억돼야죠 이 소리도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라고 하는 욕처럼 똑같이 기억돼야죠 근데 이 소리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소리는 지나가고 어떤 소리는 내가 취한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취하는 게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은 취하고 저 말은 안 취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 말은 취하고 이 말은 안 취하고 똑같은 괴로운 상황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엄청 남고 어떤 사람은 거의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 자기가 취한 거라는 거죠 자기가 실상화 시키는 작업을 내가 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세상은 실제가 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나로 취하고 세계로 취한 거예요 이렇게 오온만 취해서 오치온으로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유식 불교에 보면 내 마음 식이라는 것을 견분과 상분 이렇게 나눠요 즉 보는 측면에 나와 보이는 측면에 나와 이 두 가지를 견분이 상분을 보는 거지 즉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이라는 이미지를 내 안에 취해서 본단 말이에요 나라고 취해진 이미지가 세상이라고 취해진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고 취해진 이 거짓 이미지가 남들이 나한테 남들이 욕설이라고 이미지 지어진 그 욕을 듣고 내가 기분 나쁜 마음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어떤 사람은 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욕이 안 될 수 있죠 그 욕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 실제 그 욕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욕이라고 이미지를 내 안에서 온갖 취해진 그런 업장이라 그래요 온갖 취해진 것들이 관념화되어가지고 그걸로 걸러서 이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허망한 나라는 가짜 이미지가 그 소리라는 이미지를 나쁜 소리 욕설이라고 취해서 내가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실제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실제화 시키는 작업을 내가 하고 있어요 세상은 실제하지 않아요 나도 실제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미혹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돈이 없어지니까 나는 괴로워졌어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괴로워지나요? 돈을 날리면 1억 2억을 날리면 괴로워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실상이면 돈을 1억 날리면 모든 사람이 1억 날리는 사람은 똑같이 괴로워야 될걸요 아마 근데 얼마 전에 연예인이 그런 게 있대요 결혼한 남자가 나중에 보니까 약간 사기꾼 같았다는 거죠 이 남자랑 너무 싫어서 너무 미워서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막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 막 고생고생해서 몇 년 고생해서 겨우 헤어졌대요 겨우 헤어졌는데 그 잠깐 결혼해 살았던 그 사람이 사기친 것 때문에 10억의 빚을 가까이 빚을 안고 이혼했다 근데 기쁘다 왜? 이혼에 성공했으니까 저놈이 이제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돈이야 뭐 까질까 갚으면 되는 거고 하나하나 어쨌든 죽을 때까지라도 갚아가면 되는 거고 난 어쨌든 저 사람과 헤어졌으니 난 이제 다행이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10억을 날렸어요 10억을 빚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이 아니라 천만 원만 날려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백만 원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띵겨먹고 안 줘요 그럼 엄청 분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천만 원을 띵겨가서 안 갚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그래서 내가 괜찮다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천만 원을 안 갚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백만 원을 안 갚았는데도 괘씸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진짜 실체가 있나요? 심지어 10억, 100억 1조를 날려도 그게 자신에게 크게 괴롭지 않은 경우도 있죠 수십조원, 수백조원 자산가인 사람은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매일같이 수억 원씩 수조원씩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천억을 날려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부자니 가난하지 않은 부자라는 이미지 가난이라는 이미지 돈이라는 이미지 이거를 매칭시키면서 자기가 허망한 허상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이 진짜 괴로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허망한 이미지 상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 그러니까 상을 타파하라고 하는 게 다 상을 이리저리 수합해서 내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자각하면 질문이 사라져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진짜 지내야 되나요? 제사 안 지내면 그 조상님이 우리를 막 미워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제사 심플하게 막 확 줄이고 안 지내고 내가 손 저 며느리한테까지는 안 넘겨주겠다 해서 뭐 그냥 저래다 그냥 부탁하거나 아니면 연구입회 하나 딱 하는 걸로 그냥 끝내거나 제사 아예 안 지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은 질문하는 게 이거 안 했다가 내가 벌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 귀신 씨인 것 같아요 내가 귀신 씨인 것 같아요 다른 인격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나 이 빙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귀신을 봐요 근데 희한한 게 이 집에서 귀신을 잡고 봐서 무서워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귀신이 이사 온 이 집까지 쫓아왔어요 제가 20대 때 그랬다 하길래 하도 기도를 해달라 해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 한 번 해줬어요 그때 이 보살님이 얼마 있다 와서 하 신님이 기도해 주고 간 다음부터는 귀신이 안 나와요 이게 다 뭘까요 실제 그 귀신이 있을까요 실제 나한테 들어오는 귀신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요 실제는 나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상으로 만들어진 나 상으로 만들어진 거짓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빙이 됐다 귀신이 있다 하는 것도 상으로 만들어진 귀신일 뿐이에요 상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귀신 귀신이 쓰였다 이것도 자기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한 말 하는데요 딴 사람 목소리 막 내는데요 왜 못해요 다 해요 사람은 마음 하나 일으키면 뭔지 또 다 해요 불교적 전통에서 내가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그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 그거를 공부해온 사람들이 그 기도하면 그걸 체험하기 쉬워요 다른 종교에서 어떤 방언기도 같은 걸 보고서 나도 저런 걸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래 마음을 낸 사람은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마음은 마음 먹은 대로 체험해요 왜? 실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내가 겪는 게 아니라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체험하는 거니까 다 허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들 체험 못해요? 마음 먹으면 부자 된다 부자 되죠 왜? 실제 천억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천억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의 천억이에요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치의 의심주의 모든 게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실제 바깥에 귀신이 있는 줄 아니까 어둠 밤에 가면 진짜 무서운 줄 알고 귀신이 나를 진짜 덮치는 줄 알고 진짜 귀신이 나한테 쓰이는 줄 알고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진짜 떼주는 줄 알고 떼줬는데 다시 왔어요 이런 얘기 했었고 이게 다 불의법이라는 아주 단순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 진실 일치의 의심주라는 이 간단한 진실을 모르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가가 진짜 있습니까? 그 영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사 안 지내는 나라 사람들은 그럼 다 지금 못 살게요? 다 힘들게요? 제사 안 지내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 지내는 나라가 더 적죠 그렇다고 제사를 지내야 되냐 안 지내야 되냐 전통은 뭐 전통대로 그냥 아름다운 미풍 양속으로 전통으로 그냥 사회에서 다 그렇게 따라주니까 이게 공화단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따라줄 수 있죠 그러면 따라줘도 좋고 안 따라줘도 안 따라해도 큰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필요없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인생을 어차피 다 영극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영극인 줄 분명히 알며 살면 걸릴 일이 없다 영극은 다 하면서도 해도 안 걸리고 안 해도 안 걸리고 이처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망념은 본래 고요해요 망념은 다 망령이에요 망념은 본래 고요해요 이처리와는 똑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과거 내 미래 나의 괴로움 그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허망한 거예요 본래 고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돈을 벌었다 아무 일이 없어요 돈을 날렸다 아무 일이 없어요 허상이에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상 그런 상을 잠시 취해서 내가 기뻐했다가 괴로워했다가 그런 영극을 할 뿐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따로 재미있게 그래서 유희산매로써 재미나게 인생을 즐기고 가지고 놀아요 노시란 말이죠 진짜인 줄 아닌 줄 알면 진짜가 아닌 줄 알면 꿈인 줄 알면 꿈 깬 채 자각몽을 꾸듯이 꿈 깬 채 꿈을 산다면 꿈은 꿈대로 열심히 사는데 돈도 벌고 다 할 건 다 하는데 막 걸릴 게 없죠 크게 얼마나 잘 웃겠어요 티끌 같은 경계는 본래 공하다 바깥 경계라는 티끌 그러니까 경계 바깥 대상 바깥 경계 그게 다 티끌 같은 경계라 그러잖아요 먼지 같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공하다 실제 돈 실제 명예 실제 권력 이런 거 실제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신령스러운 앎은 어둡지 않으니 공적 영지라는 이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이 서로 은밀하게 전한 법인이다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들이 서로 은밀하게 전한 법의 도장 진정한 법 그 법이 뭐냐 무엇이 진짜 법이냐 공적 영지라는 이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법은 꿈과 같아요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꿈과 같아요 허상과 같아요 허깨비와 같아요 실제가 아니에요 생각은 망념 망념일 뿐이에요 허망한 생각일 뿐이라서 본래 고요하다 본래 없다 본래 정멸이에요 모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정멸이에요 파도가 그대로 받아듯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 자체가 본래 고요하고 바깥 경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괴로운 일이 생기든 행복한 일이 생기든 심지어 내가 병 걸려 죽는 일이 생기든 나구 죽는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돈을 날리는 일이 생기든 돈을 버는 일이 생기든 그 모든 게 바깥 경계잖아요 바깥 경계 티클 같은 바깥 경계를 내가 취한 건데 그 또한 본래 공해요 전부 다 본래 공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공적한 거예요 공적해요 나도 세상도 따로 없어요 그냥 공적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공적한 가운데 이 공적한 가운데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모든 법이 다 공해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이 신령스러운 암은 어둡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드러났다 사라지는 이거는 그냥 확인하죠 생생하죠 영역하죠 이건 진짜잖아요 이것만 진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죽비를 때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허상이죠 진실은 진짜는 진짜 팩트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고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만이 진짜지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한 건 진짜가 아니죠 그 생각은 다 공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망념이에요 망념 뜰앞에 잣나무 이걸 말뜻 따라가면 그건 망념이다 공하다 말뜻을 따라가면 진짜가 아닙니다 진실과 접할 수 없다 그런데 말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뜻을 따라가면 사람들마다 뜰앞에 잣나무를 떠올리는 게 다 다르겠죠 그럼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법은 하나니까 일불승 일진법계 하나의 법 오르지 하나의 한 법일 뿐이지 두 개 세 개 네 개 법이 없잖아요 뜰앞에 잣나무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뜰앞에 잣나무에서 첫 번째 자리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거 그게 법이에요 뜰앞에 잣나무 했을 때 이 뜰앞에 잣나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된 것은 법이 아니란 말이죠 고양이도 까난 애기도 모든 백명이든 천명이든 그 모든 사람에게 뜰앞에 잣나무 이 하나의 똑같은 하나의 진실이 법이다 그냥 똑같은 이 하나의 여기서 확인되는 똑같이 확인되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게 확인될 것 같은 건 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소소형용하게 알잖아요 이 소리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죠 이 소리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눈두니까 저절로 이게 모든 게 다 보여요 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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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진짜가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리얼 레알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스님이 죽비를 왜 저렇게 흔들까 이건 법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으로 따라간 법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100% 생생하게 확인되잖아요 그냥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분별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소형용하게 안다 그래서 영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적 영지다 공항 가운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네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본다라는 걸 알아요 듣는다라는 걸 알고 느낄 때 느끼는 걸 알아요 차 맛을 보면서 아까는 따뜻했고 지금은 식었구나라는 걸 그냥 저절로 알아요 생각 일어나면 생각 일어나는 걸 저절로 알고 그냥 이 공적 영지한 분별 이전의 첫 번째 자리에서의 암 이곳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이건 이미 있는 거예요 원래 갖춰져 있는 거 한 번도 없었던 적도 없고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과 여러분에게 있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할까요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이게 크기가 얼마나 해요 이 마음의 크기가 크기 몰라요 색깔이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누구한테는 더 크고 누구한테는 더 작을까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에게는 이게 더 투명하고 선명하고 아름다운데 우리에게는 희미할까요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냥 늘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건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눈이 이 컵인가 이게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찻잔 눈이 이 찻잔을 봄으로써 눈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찻잔을 보는 것뿐 아니라 찻잔 받침을 보고도 눈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보든 눈을 확인하듯이 무엇을 보든 무슨 소리를 듣든 이 법이 확인된단 말이죠 공적 영지안 이것이 먼저 확인되고 그 다음에 분별이 시작된다 근데 분별은 두 번째 세 번째 짜리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첫 번째 짜리는 볼 때 확인되고 들을 때 확인되고 냄새 맡을 때도 확인될 수 있고 생각이 딱 난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고 도대체 뭐가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이 3개를 초월하고 본래의 집에 돌아가 단박의 의심을 끊을 것이다 보세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계를 거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서울에 있는지 어? 여기가 서울이었단 말이야? 하고 딱 대본에 확인하면 끝이지 그리고 뭐 아 여기가 서울이라는 걸 내가 50% 알았어 60% 알았어 이렇게 안 와요 자기가 히말라야 정상에 있다는 것을 정상에 있는 사람이 여기가 정상이야 아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지 단박에 아는 거지 나 한 30% 안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박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왜? 본래 부처의 경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단 한 번도 부처의 경지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박에 부처의 경지에 올리지만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늘 그 자리니까 그럼 나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이 3개를 초월하고 걸음걸음이 몇 개, 세 개, 무색 개 3개를 초월해요 3개가 따로 없으니까 여기가 다 3개니 3개가 어디 있어요 3개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개를 초월하는 거예요 단박에 이 자리를 확인하는 그것이 3개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거기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을 단박에 초월하게 된다 그래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간다 본래의 집 그냥 내가 늘 있던 그 자리 늘 내가 있던 그 순간 그 자리를 그냥 쓰게 된다 그래서 단박에 의심을 끊을 것이다 이제 더 찾지 않는 거죠 더 의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것뿐이니 이것뿐이라는 게 늘 확인하니까 늘 확실하니까 처음에는 늘 확실하다 이런 표현이 좀 낯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스스로도 뚫려 보고 자기 뺨도 한번 때려보고 이게 맞니? 맞니? 하고 물어도 보고 그러겠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죠 볼 때 확인되고 들을 때 확인되고 늘 확인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돼요 단박에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함으로 인간과 천상에게 공양을 받게 될 것이니 하루에 만 양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이 선호록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하루에 만 양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이 돈이 많고 적은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럼 이런 사람은 만 양의 황금을 써도 낭비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참다운 대장부로서 평생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이게 진짜 평생 할 일을 마친 거예요 평생 할 일을 이렇게 마치는 거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마치는 거지 돈 많이 번다고 내가 자금 노후 자금 넉넉히 만들어 놓는다고 자식들까지 심지어 손자까지 다 쓸 수 있는 자금을 넉넉히 만들어 놓는다고 평생 다 할 일을 마친 걸까요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다 되는 일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게 참 고마운 점은 고마운 공부인 것은 세상 공부는 공부 잘하는 건 타고나고 노래 잘하는 것도 타고나고 일 잘하는 것도 타고나고 잘생긴 것도 타고나고 다 타고나야 돼요 자기 기질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거는 그냥 별로 안 해도 잘해지잖아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딱 하나의 공부는 머리 나쁜 사람이 죽도록 공부해도 머리 잘하는 사람만 이해하는 걸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키 작은 사람이 죽도록 키 크려고 해도 키 커질까요? 안 커져요 신기하게도 제가 정말 많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신기하게 이 공부 하나는 공부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어요 불교 공부 오래 했고 적게 했고 상관없어요 수행 잘하고 못하고 진짜 상관없어요 심지어 타종교인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오래 공부한 불자보다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타종교인들 그런데 마음 요즘 유튜브가 놀라운 점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종교 이런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는 하나 믿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는 성당 나는 절 그냥 다니던 거니까 그냥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열고 귀속교 천주교인들이 스님 본문도 듣고 철학 강의도 듣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듣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들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의 마음을 열 정도니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었겠어요 타종교인데도 불교의 마음을 열고 본문을 듣는다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불교 공부 많이 했다는 상이 있으니까 저 스님 저거 아닌데 내가 공부한 바로는 저거 아닌데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며 듣다 보니까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여기 불의법에 이 자리에 뭔 차별이 있어요 아무런 차별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작고 하는 사람 똑같아요 남자 여자 똑같아요 어디 여자는 성부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불교가 어찌 보면 상을 자꾸 조장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인도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생긴 거지 그거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목사님 신부님보다 오히려 스님들은 머리도 깎고 신승복 입고 하니까 더 상이 스님 상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스님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이건 엄청난 상이에요 스님과 제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스님은 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타정교의 어떤 결정론적인 사고방식 딱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신과 인간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와 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성직자가 파괴를 해도 그 어떤 성직을 받았던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런 실체성을 지녀요 불교는 스님은 개를 받았기 때문에 실체성을 지니는 뭔가가 있다? 말도 안 된 소리예요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나는 계율을 좀 더 어기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술을 먹으면 당연히 방해는 되겠지만 또 나는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나는 생활습관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오신채를 먹기 때문에 나는 맵고 짠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아닙니다 보조적인 계율이라는 것은 그걸 지키면 좋은 울타리가 되긴 해요 울타리가 되긴 해요 당연히 그런 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조금 더 계율을 지키고 사는 게 당연히 훨씬 좋죠 왜냐하면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죄의식 같은 게 거리끼는 게 있으면 마음이 고유하지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지 뭐 여자라고 못 깨닫고 제가 자라고 못 깨닫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의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까 글을 올려놨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법은님이 이런 메일이 한 번씩 와요 근데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제가 자주는 안 올리는 이유가 이거 또 하나의 상이 될까 봐 그러긴 하는데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공부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공부가 되나?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자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는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가끔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이 분 얘기도 한 번 들어보세요 그냥 본문을 듣다가 참 나름의 괴로움의 소멸이 온 거죠 스님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을 한꺼번에 여의고 평생을 엄청난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스님 제가요 작년 12월 중순부터 그냥 사람이 확 뒤집어졌어요 좋아지고 달라지고 성장하고 해서 많이 편안해지고 홀가분해지고 고통도 훨씬 없어지고 우울도 없어지고 삶의 짐, 무게가 너무너무 가벼워졌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못 놓고 있던 것이 가족 간의 화목이나 제 노후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무거운 제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그 평생의 무거운 짐이 그런데 어느 날 내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을 더 가볍게 또 즐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가벼워져서 행복하다 즐겁다 라고 말씀드린 것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으로 저를 걸러 넘어지게 했고 저를 묶어서 오도가도 못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뭐였냐? 딱히 없습니다 그냥 계속 법문 듣고 저를 알아차리고 스님 가르침 떠올리면서 제 삶에 적용도 하고 깨닫고 싶어서 몸부림이 날 정도로 간절해 하기는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가 아니고 제가 아주 확 다 뒤집어진 듯 그냥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서 자유로워서 새처럼 홀홀 날고 싶습니다 제가 묶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니 이렇게 가벼운 것을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렇게 평안한 것을 또 이렇게 단순한 것을 스님 저는요 매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제 실수나 잘못 화나 짜증을 나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기가 너무 편하고 가볍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 다음 이어지는 삶에 집중을 못하고 했었는데 일어날 뿐 일어났을 뿐 그리고 다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나 가볍고 좋습니다 첫 번째 자리 그 자리를 알고 싶어서 지난번 11월 즈음에 정말 너무나 몸부림이 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해 하면서 지내고 있던 중 며칠 후 출근을 하며 제 몸과 마음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왼쪽 갈비뼈 안쪽에서 그러니까 제 몸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노래보고 있는 뭔가를 보았습니다 아주 눈에 불을 켠 듯 살아있는 눈빛으로 강렬하게 딱 바라보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보다 더 큰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우주보다 더 큰 그러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크기를 헤아릴 수 없지만 우주를 다 덮고 있는 듯 우주를 한눈에 다 보고 있는 듯 제가 우주를 다 덮고 있는 듯 그런 이상한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랬었습니다 이곳이 마음인가? 그냥 마음인가 보다 하고 출근을 해서 그냥 일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본 것이 맞는지도 모르고 물론 제 망상일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심장이 좀 두근거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 바라보던 것이 생각나서요 그런 것을 느끼고 보고 난 후 저는 큰 변화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뭔가가 확 달라지지도 않았고 다만 번뇌가 왔을 때 알아차리고 제 자리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빠르고 확실하게 딱 어떤 확실한 자리에 선명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2월 계기들은 있었지만 제 노후나 가족에 대한 집착들이 확 놓여지면서 저는 자유의 몸과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올감했던 제 기질이나 성격이나 도덕성 때문에 스스로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힘들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저는 그냥 자유하다는 말씀이 저를 요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 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유가 없다는 생각에 뭔가에 너무나 묶여있어서 괴롭다는 생각이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산에 가서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 바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새가 되어 나는 상상을 했는데 진짜로 독수리가 되어서 제가 나는 듯한 느낌도 생생히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제가 새가 되어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스님께 저의 달라진 모습을 말씀드리려니 갑자기 울컥해진 이유가 스님 생각이 나서요 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의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니 울컥했습니다 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에서 이 환한 빛 자유의 빛을 보는데 참으로 길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달라지려니 종이 한 장 차이로 확 단번에 단박에 바뀌어버리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먼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삶에서 엄청나게 빠르고 빠르게 성장하고 달라진 것에 감사함 행복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번씩 접할 때마다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예요 저러다 깨달을 수도 있나 저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이 야 정말 이건 무문관이구나 따로 길이 없는 길이구나 어떤 특정한 방편에만 있는 길이 아니구나 꼭 불교를 통해서만 가는 길도 또 아니구나 정말 길 없는 길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공통점이라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괴로움을 처절하게 느껴봤던 사람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불교도 몰랐는데 문득문득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불교를 공부하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간절한 발심 괴로움을 통해 불교로 들어와서 이 법문을 듣다가 내 인생이 괴로우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하고 그리고 법문 듣다가 깨어나는 사람 이런 경우가 가장 많긴 하지만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물었다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텅 비고 신령스럽게 하는 공적 영지의 마음입니까 공적 영지를 앞에서 말했다 보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 영지의 마음인데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는 않고 밖에서 찾는가 스님 공적 영지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공적 영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공적 영지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하는 그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는 걸 알고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느냐 모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뜨거운 손에 물을 대면 뜨겁다는 걸 알고 차가운 손에 물을 대면 차갑다는 걸 알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 이 살아있는 깨어있음이 이 살아있음이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공적 영지가 뭡니까 도대체 법이 뭡니까 그 묻고 있는 너다 그 묻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거 아니냐 내가 이제 그대의 분상에 의거해서 바로 본래의 마음을 가리켜 직진심하여 그대를 깨닫게 할 것이니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들어라 항상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을 들어라 분별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들어라 이 소리예요 해석으로 듣지 마라 분별해서 듣지 말고 그냥 들어라 이 소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혹은 성내거나 기뻐하거나 또는 옳다 그르다 하는 가지가지의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느냐 보는 거 누가 보느냐 보는 놈이 누구냐 듣는 거 누가 듣느냐 웃는 거 말하는 거 썩내는 거 기뻐하는 거 썩내는 거 나쁜 놈하고 썩내는 이거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부처인데 기뻐하는 거 옳다 하는 거 그르다 하는 거 옳다 그르다는 분별이잖아요 그런데 분별의 내용 따라가기 전에 옳다 하는 이 마음 그르다 하는 이 마음 옳고 그르고라는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옳다 이전에 옳다가 바로 이거고 그르다 이전에 그르다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가지가지의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만약 육신이 움직이게 하는 거라면 내 몸이 하죠 이런 게 하는 거라면 어째서 금방 목숨이 끊어진 사람은 몸은 아직 썩지도 않았는데 지금 눈이 딱 끊어진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코로는 냄새 맡지 못하고 혀로는 맛을 보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반드시 그대의 본 마음 본심이지 그대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육신이 하는 게 아니다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하는 거면 눈뜨고 있으면 다 봐야 되잖아요 눈뜨고 못 보는 경우 태반이죠 눈뜨고 뭐만 봐요 자기 관심사만 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여행을 가서도 여행길을 보면 다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니까 자기에게 본 것이 달라요 육신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다 보는 내용 분별해서 보면 분별의 눈으로 보는 건 어때요? 또 다 달라요 다 자기가 분별한 눈으로 보니까 안식으로 보는 것은 분별의 눈으로 보는 것 뿐이다 안식으로 보는 것 이전이란 말이죠 안식은 보자마자 분별하는 마음을 안식이라 해요 보자마자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전이다 첫 번째 짜리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은 왜 소소영령하다고 불렀어요?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도에서는 순수의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말도 부족하지만 말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순수하게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그래서 이 몸이 육체가 바로 나라면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반드시 그대의 본 마음이지 그대의 육신이 아니면 알 수 있다 자기 본 마음이 보게 하고 이 시체를 누가 끌고 다니느냐 이거는 이것도 실제 내가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몸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세상도 우주도 다 내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알아요 그냥 이렇게 소리 나면 소리 나는 줄 알고 맛을 보면 맛보는 줄 알고 배고픔 하면 배고픈 줄 알고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삶이 삶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난 행복해서 불행했어 나는 죄 지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그런 나는 없습니다 죄 지은 내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한 내가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한 내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이 인연 따라 벌어졌을 뿐이에요 연기법의 소행이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냥 연기법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연기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생각이 내가 그때 그거 했어 나 잘했지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그때 그걸 못했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를 받아도 싸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힐 뿐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그런 자기가 없어요 죄를 지은 자기도 없고 복을 지은 자기도 없습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데요 저는 제가 스님 법문을 들으러 올 건지 말 건지 제가 아침에 결정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엔 내 자유의지로 갈 거를 선택했는데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애들 학교 대학교 보낼 때도 그렇고 다 내가 선택했는데요 남편 이 남편하고 결혼할까 말까 내가 선택했는데요 그 선택한 내가 없습니다 그 선택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일어났을까요 자기 업습에 따라서 살아온 업의 습관 업습에 따라서 그 결론을 그렇게 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러죠 딸이 아빠 아빠를 맨날 욕하면서 난 아빠 같은 남자랑 죽어도 결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빠 닮은 남자를 선택해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 닮은 남자였네 이놈이 그때 가서 깨달아요 이게 색환경이 콩깍지가 껴서 20대 때 콩깍지가 껴서 시집장가 가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콩깍지가 안 껴있으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야 너 쟤랑 결혼하면 큰일 난다 뻔히 보이는데 자식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듣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식은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얘기해줘도 안 들어야 결혼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제정신 차리고 있으면 결혼 못하죠 그러니까 나이 한 40, 50 뒤늦게 결혼 못한 사람들은 아니면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아니면 한 80이 넘으신 할머니들 아주 도인처럼 말씀하세요 뭐라 하시냐면 남자 다 초월해버렸어요 한 40, 50대에서 혼자 사는 게 딱 즐거운 사람들은 뭐하러 귀찮게 결혼을 하느냐 뭐하러 쓸데없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한 번 가보신 분들은 한 번 가보고 나니 그 뭐 좋을 것도 없고 거기 내가 뭐하러 그거 맞추면서 내가 또 그렇게 살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계산이 많으니까 결혼을 못해요 계산하는 게 많으면 절대 결혼 못합니다 왜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또 완벽한 사람은 나한테 계산이 안 맞아요 나는 계산이 맞는데 사람은 나한테 계산이 안 맞아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강경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20대 때 못 모를 때 콩깍지 껴가지고 못 모를 때 그때 그냥 못 모를 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결혼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패한 게 아니고 업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죽지 않게 만들려고 단기 기억상실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너무 괴로웠던 충격적이었던 사건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기억상실이 오게 그래서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게 돼요 그걸 잊어버려야 내가 사니까 내가 한 겁니까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데 저절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사사건건 해석하죠 분별해서 내가 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나라는 아상을 개입시켜서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꾸 분별을 입히는 것뿐이에요 그런 일이 본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사대는 지수와풍 사대는 성품이 공한 것이어서 거울 속에 영상 같고 물 속에 달과 같은데 어떻게 항상 뚜렷이 알고 분명하고 어둡지 않아 항하강의 모래알같이 한량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통과 묘용은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이 사대는 성품이 공한 것이어서 이 몸뚱아리 이 세상 아까 말한 모든 것들 모든 법 모든 것들은요 뭐와 같으냐면 아주 중요한 불교에서 아주 되게 기가 막히게 한 비유예요 이 세상 모든 있는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 유의 조작된 유의법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 같아요 거울에 비친 영상은 실제 그 거울에서 그 영상은 비치지만 실제 그 거울 안에는 그걸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냥 비친 것 뿐이지 비춰서 드러난 것 뿐인 실제 거기 안에는 그게 없잖아요 거울이 진짜인 줄 알고 거울에 예쁜 여자 얼굴이 비춰서 예쁜 남자 얼굴이 비춰서 진짜인 줄 알고 뽀뽀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하고 뽀뽀할 수 있어요 거울 표면에만 뽀뽀 못해요 돈이 있어서 아무리 좋아서 그 돈을 가지려고 해도 거울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힘을 주면 거울이 깨질 것밖에 더해요 있는 것 같지만 비춰진 것 뿐이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비춰서 있을 뿐이다 실제 없는 거예요 비춰진 것 뿐 마찬가지로 물속의 달과 같다 물속의 달이 이렇게 비춰요 이 컵 속에도 달이 비치고요 바다 위에도 달이 비치고 호수에도 달이 비춰요 근데 그 달은 실제 있어요 그냥 비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럼 이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라고 하지는 비치는 건 비춰서는 있어요 근데 진짜 있다고 하려니 이 달을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어요 비춰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비춰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 듣고 있는 모든 것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 느끼고 있는 모든 것 오온 12초 18개가 전부 다 이렇게 비춰서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에요 그걸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설명이잖아요 어제 좋은 일 있었어 그 기억이 기억이라는 이미지로 거울 속의 영상처럼 기억이라는 영상이 상으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 드러난 것을 우린 실제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내가 정말 좋은 일 있었어 어제 그 놈이 나한테 진짜 좋겠어 그걸로 지금까지 괴로워하잖아요 그거는 실제가 아닌데 거울 속에 아무리 나쁜 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제 그 사람을 응징하려고 때리면 거울만 깨지지 그 사람은 없어요 그럼 비춰진 것 뿐이지 영상이 비춰진 것 뿐이지 영상이 비춰진 건 상이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 모든 상을 타파해야 되잖아요 거짓된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를 딴 사람이 똑같이 봤는데 딴 사람은 다른 이미지로 기억해요 좋은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어요 거울에 비친 영상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식 남편 돈 돈이 진짜 진짜 돈이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느끼지만 돈이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이미지로 기억된 거예요 사실 실제 여러분이 돈 때문에 행복할까요 통장으로 막 돈이 입금됐다 빠졌다 입금됐다 빠졌다 이러면 우리는 크게 감이 안 오잖아요 내 손에 실제 돈이 지어졌다 없어졌다 하면 조금 더 감이 더 오거든요 아파트 값이 막 올랐다 떨어졌다 해도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아무 실제 오르고 실제 떨어진다 아무 일이 없잖아요 무심하게 그냥 살면 근데 거기 일일이 신경 쓰고 살면 매일같이 아파트 값 오르고 떨어지는 거 아니면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 매일같이 막 그 그래프 하나에 막 울고 웃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신호 하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신호 하나가 나를 울고 웃고 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일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형상 모양일 뿐이에요 영상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다 호수 위에 비친 달일 뿐이다 그 상이에요 그냥 상 내 마음에 투영된 상 전부 다 투영된 상이에요 실제는 아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그 거울 안에 실제 뭔가 막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까요 달이 실제 그 거울 그 물 위에 가가지고 달을 잡으려고 하면 그 물 위에 한 몇 센티만큼은 그 달이 달의 공간인 걸까요 실제 그렇게 달의 공간인 걸까요 그래서 그 달을 내가 만지지 못하는 걸까요 달의 공간이 없어요 비춰진 것 뿐이지 실제 개가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물을 뜨면 거기 분명히 달이 있었는데 그걸 떠보면 달이 없어요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삶이 그와 같다 이 세상은 실제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실제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뚜렷하고 밝은 분명해서 어둡지 않은 이런 신묘한 한량없는 묘한 작용 이런 걸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 줄 알아요 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일 아니에요 텅 비어서 공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무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이 이렇게 진짜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가 스님인 척 하면서 설법인이라는 영상을 찍고 있고 여러분은 신도님인 척 하면서 또 얘기를 듣고 있고 이런 일이 이게 신묘한 일이에요 신통 묘한 작용이다 신통 변화란 말이에요 실제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스님으로 변하고 신도로 변했잖아요 이게 신통 변화예요 이게 신통자재한 일이에요 이게 임재 스님이 말하는 선의 시크릿이에요 요즘 서양에서 시크릿 일에서 되게 유행했지만 실제 시크릿이 비밀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진짜 비밀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데 본인이 본인이 못 보는 거죠 진짜 비밀이 이렇게 100% 드러나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아 같은 것도 보면 어디다 숨길까 했는데 너무 귀한 거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 있게 숨긴다 이러잖아요 다 드러나게 100% 다 드러나게 숨겨버리니까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았잖아요 부처님만 딱 찾아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게 얼마나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정말 이것을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로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신묘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신통한 일이고 신통묘한 일이고 이게 신통묘형이다 이게 신통력이에요 신통력 그러니까 이 신통력을 써서 우리는 물 한 모금을 마셔요 목마른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아는 이게 신통력이에요 신통변화에요 길을 걸을 줄 아는 게 이게 신통변화에요 물 위를 걷는 게 신통이 아니고 길 위를 걷는 게 신통이다 하늘을 나는 게 신통이 아니고 배고플 때 배고플 줄 아는 게 신통이에요 목마릴 때 못 마실 줄 아는 게 신통이고 돈을 벌 때 벌 줄 알고 날릴 때 날릴 줄 아는 게 그게 신통자재함이에요 내가 성공할 때 성공할 줄 알고 실패할 때 실패할 줄 아는 게 그게 신통묘유에요 젊을 때 젊은 줄 알고 젊었을 때도 있고 늙었을 때도 있는 거 이게 진짜 신통자재함이에요 늙지 않고 평생 탱탱한 피부를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건 허망한 망상이고 늙는 게 신통함이에요 변해가는 게 신통함이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